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요. 본문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오미자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신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제목은 흔적. 네, 오미자 작가님의 작품으로는 태양을 갖고 싶다. 2002년 12월에 출간한 작품이 있고요. 어린아내, 블루 베이케션, 치명적 중독, 나만의 인질, 레옹에겐 마틸다가 있다. 비, 프리시 게임. 네,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쓰신 작가님이십니다. 본명은 안영주. 오미자라는 필명은 여러가지 맛이 나는 글을 쓰고 싶다는 뜻으로 오미자라는 필명을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미자 작가님의 흔적이라는 소설 지금부터 본문 낭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랑이야기, 가슴 설레는 20대의 사랑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1. 여자가 울고 있다. 그는 지루한 얼굴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지루해. 그는 생각했다. 아까부터 지칠 줄 모르고 줄곧 눈물을 짜내는 여자도 지루하고 흘끔흘끔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지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는 여자 앞을 박차고 일어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지루했다. 눈앞에 여자와의 연애는 넉 달 정도 계속되었다. 보통 한 두 달 안에 끝나곤 했던 그의 또 다른 연애에 비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셈이었다. 배우라는 직업답게 여자는 버림받은 비련의 여주인공 역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중이었고 이 역할이 마음에 드는지 오래 눈물 연기를 펼치려는 듯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재떠리에 담배를 비벼 끄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고 울먹이는 여자의 흐느낌을 냉정히 잘라버렸다. 이제 그만해. 고질고질하게 굴지 마. 차라리 내 얼굴에 침을 뱉지 그래. 잘 먹고 잘 살라고 외쳐주고 당당히 걸어 나가란 말이야.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여자가 흐느낌을 멈추고 젖은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난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어. 어느 한쪽이 실증나면 그걸로 미련 없이 끝내자는 조건. 너도 흔쾌히 동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서로 즐겼고 그랬으면 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서 흐르는 냉기가 그의 마음을 뚜렷이 드러내주고 있었다. 여자가 흐느낌여 말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습게도 여자들은 자신의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더군. 하지만 사양하겠어. 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건 딱 질색인 사람이야. 감정 따위에 의해서도 결코 휘둘리고 싶지 않아. 여자의 얼굴 위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하지만 날 사랑한다고 했었잖아요. 여자의 애처로운 목소리에 그는 눈을 질꾼 감으며 답답한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사랑했어. 난 누굴 만나든 만나는 동안엔 최선을 다하자는 주이야. 난 분명히 널 만나는 동안만큼은 너를 사랑했고 너한테 충실했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해보면 짜증이 치민 그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소리를 퍼럭 질렀다.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겠니? 너한테 실증 났다는데 왜 이래? 우린 이미 끝났어. 그의 말에 여자가 또다시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그는 무심한 얼굴로 담배를 입에 물었다. 한참을 울고 난 여자가 거칠게 눈가를 닦아냈다. 그리고 그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퍼붓기 시작했다. 사랑? 웃기지 마. 당신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 난 자신 있었어. 당신을 거쳐간 수많은 여자 중 하나로 남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 나라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나만 사랑하면 될 거라 생각했었어. 지금은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 알게 됐지만 여자가 아직도 젖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마. 지금껏 당신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여자들의 모습이 언젠가 바로 당신의 모습이 될 테니 잘도 사람의 마음을 농락했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손 안에 넣고 주무르면서 즐겼던 당신도 언젠가는 똑같이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 거야. 당신 가슴이 사랑으로 인해 피를 뚝뚝 흘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여자가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며 일어서서 카페를 나가버리자 남아서 담배에 불을 붙이던 남자의 무심한 얼굴에 한 줄기 씁쓸한 미소가 일었다. 네 사랑도 겨우 그거였잖아. 너를 아프게 하니까 금세 이렇게 저지를 퍼붓는 내가 사랑을 모른다고? 흥! 비차 마찬가지 아니야? 담배 연기와 함께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사랑이라 그런 게 있긴 하던가 그는 싸늘하게 식은 커피를 탁자 위에 남겨둔 채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거리로 막 나서는데 휴대전화가 울려대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예 유지환입니다. 수학이 너머로 일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마주앉아 있던 여자에 관한 생각은 어느새 그의 머릿속에선 사라지고 없었다. 우연이었다. 정말로 우연히 그저 길을 걷다 다리가 아파졌고 카페가 눈에 띄었고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고 그래서 들어간 카페였다. 아무 자리에나 앉아있는데 우연히 들려온 소리들 여자는 울고 있었고 남자는 무심했다. 심파 연속극에나 나올 듯한 대사들을 무심코 귀천으로 흘리며 해주는 커피를 주문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남자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의 말을 던진 여자가 카페를 나가고 조용한 음악만이 들려오는 가운데 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데 남자의 나직한 목소리가 해준의 귀에 들어왔다. 사랑이라 그런 게 있긴 하던가 남자가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카페를 걸어 나갔다. 해준은 눈을 들어 남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간 해준의 눈에 핸드폰을 귀에 대고 길을 걸어가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해준은 무작정 그를 따라갔다. 잠시 걷던 남자는 하얀색의 모던한 외양의 건물로 들어갔다. 해준은 잠시 서서 그가 들어간 건물을 쳐다보았다. 스튜디오 샵이라는 상호를 읽을 수 있었다. 스튜디오 샵은 광고사진 스튜디오로 꽤 유명한 곳이어서 해준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남자는 아마도 사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 모양이라고 그녀는 짐작했다. 해준은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5층에 멎어있었고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준은 소리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로비 한편에 있는 계단 쪽이었다. 해준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화려한 계단 중간쯤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해준은 벽에 기대에 숨어서 그의 뒷모습을 계속 지켜보았다. 그의 통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커다란 소리로 그를 향해 외쳤다. 유선생! 들어왔으면 빨리 내려와서 여기 좀 봐줘! 그는 잠시 핸드폰을 귀에서 떼더니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내 스튜디오 내줬으면 됐지! 뭘 더 봐달라는 거야! 알아서들 하라 그래! 그리고는 다시 통화에 열중했다. 주로 사진에 관한 얘기들이었다. 남자가 통화를 끝내고 지하로 내려가자 해주는 조심스레 그가 내려간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세련된 문양의 유리문이 있고 그 유리문 위에 유지환 이라는 흘림체의 양각 글자가 붙어있었다. 반쯤 투명한 유리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광고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인 그곳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여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누구 찾아오셨어요?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혜준은 뒤를 돌아보았다. 커다란 파라소를 하나를 마는 청년이 서있었다. 묻는 눈으로 혜준을 바라보는 청년에게 그저 말없이 웃어보이고 그녀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유지환 그의 이름은 유지환 이었다. 필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민석이 노크를 하며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형 누가 찾아왔는데요? 누구? 지환은 필름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몰라요 왜 나가씨인데 용고는 말 안하고 그냥 형만 찾아요. 기다리라고 해. 예. 지환은 민석이 가버리자 그가 전해준 용고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필름에만 몰두했다. 작업을 다 끝내고 나가자 민석이 난감한 얼굴로 고개짓을 했을 때야 그는 누군가 자신을 찾아왔음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의자에 오둑하니 앉아있는 여자를 향해 다가갔다.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듯 그가 다가감해도 전혀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는 여자를 그는 잠시 관찰했다. 스무살이나 먹었을까 무척이나 어려보이는 여자였다. 작고 마른 얼굴에 한때 유행했던 맥라이언의 뒤집어진 커트머리가 무척이나 어울리는 귀엽고 앙증맞은 외모였다. 카메라가 잘 받을 것 같은 선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새 구도를 생각하고 마는 그를 움직임이 없던 그녀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커다랗고 까만 눈이 자신을 올려다보는 것을 그는 마주 보았다. 무척 인상적인 눈이었다. 어떤 알 수 없는 갈망이 가득 담긴 눈 무얼까 이 눈에 담긴 갈망은 그는 그녀의 검은 눈을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붉고 작은 입술이 약간 달싹이며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 말에 지완이 인상을 찌푸렸다. 아가씨 모델이요? 모델이거나 모델 지망생이겠지. 요즘은 다들 너무 적극적이 되어가는군.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냥 사진이 필요해요. 얼굴을 찍은 그냥 사진? 그녀의 말을 따라하며 그가 빅 웃었다. 이봐요 아가씨 여기가 동네 사진관처럼 보여? 증명사진 같은 건 동네 사진관에 가서 찍어야지. 여긴 상업 광고 전문 스튜디오야. 잘못 찾아왔어. 그러나 지완을 보는 그녀의 눈엔 고집과 확신이 떠올랐다. 당신이 유지완 씨죠? 전 최고를 원해요. 누군가 말하더군요. 유지완이 제일 잘 찍는다고. 지완의 얼굴에 냉소가 떠올랐다. 모델 지망생이 확실하군. 스타가 되고 싶은 철부지 아가씨인가. 그는 가볍게 어깨를 으슥하며 말했다. 잘 찾아왔군 그래. 내가 제일 잘 찍지. 하지만 어쩌지. 난 상업 광고만 찍을 뿐 인물 사진은 찍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거든. 어떤 원칙이든 예외가 생길 수 있죠.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은 고집이었다. 지완은 그녀에게 물었다. 왜 예외를 두어야 하지? 왜냐하면 잠시 사이를 두고 그녀가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두 사람은 또다시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당도 라군. 한참 흐르던 침묵을 지완이 깨며 말했다. 난 무척 비싸. 원하는 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그게 얼마라도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 아가씨. 그게 돈이 아니라면 그녀가 입을 꼭 다물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원하는 게 뭐죠? 그는 그녀가 결코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해야 했다. 절대로 인물 사진을 찍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노두 그의 말뜻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녀는 또다시 입을 꼭 다물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거절의 말을 기대하며 그녀를 마주보고 선 그를 보며 갑자기 그녀가 웃었다. 그녀의 갑작스런 미소에 내심 당황해버린 그에게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몸을 사리거나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설 것이란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다. 민석아 담배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다 민석이 건네주는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그는 다시 한번 앞에서는 당돌한 여자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170cm 이상의 모델들이 눈에 익어서일까 내려다봐야 하는 평범한 키의 여자가 다소 이채롭게 느껴졌다. 아니 단지 키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무엇 때문일까 머루알 같은 검은 눈 때문일까 이 눈에 담긴 것은 뭐지 어딘지 공허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열망으로 타는 것도 같은 공허와 열망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도 있는 것이던가 담배 한 대가 다 타 들어가도록 그렇게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멀쩡한 재떨이를 두고 그냥 바닥에 꽁초를 던져 밟으면서 그 여자를 향해 시선을 거두어들였다. 딴 데 가서 알아봐. 간결한 한마디와 함께 돌아서는 그를 여자의 목소리가 붙들었다. 나도 꼭 당신에게 찍히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당신이 최고라는 거 그저 주어들은 소문일 뿐이니까. 여자의 말이 그를 낳기 위해 미끼였다면 제대로 던진 거였다. 실력 만큼이나 자신의 사진에 대한 그의 자존심 또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으니까. 그는 다시 여자를 향해 돌아섰다. 그래? 시시한 사진을 갖고 싶었다면 애써 여길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나라는 하나의 존재를 내 전부를 단 한 곳에 완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시시한 쓰레기가 아닌 진짜 작품 속에 담기고 싶단 말이지? 난 당신 사진이 작품이든 쓰레기든 관심 없어요. 단지 내가 원하는 건 나를 모두 볼 수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컷이에요. 들여다보면 내 영혼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컷. 어쩌면 허무맹랑한 말장난 같은 여자의 말을 듣고도 그는 웃지 않았다. 그는 뚫어질 듯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여자에게 말했다. 그런 어려운 주문엔 더 비싼 대가가 뒤따르는 걸 알고 있겠지? 말해봐요. 이번엔 뭘 원하죠? 그는 머리를 굴렸다. 뭘 요구할까? 여잔 뭐든 내놓을 태세로군. 그의 눈이 여자의 전신을 재빨리 훑어내렸다. 값어치를 매기는 듯한 시선에도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도전적인 여자의 표정에 그의 전의가 불타올랐다. 좋아. 이겨주지. 그녀의 도전을 받아들인 순간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은 이미 날아가 버렸다. 내가 사진을 건네는 날 내 요구사항에 대해 다시 얘기하기로 하지. 이번엔 여자가 입을 다물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작은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좋아요. 그의 손이 여자의 작은 손을 마주잡았다. 계약은 그렇게 성립되었다. 2. 다음 날 밤 9시 그녀가 원하는 한껏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볍게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엔 약간 망설이는 듯한 몸짓에 그녀가 서있었다. 고개짓으로 그가 그녀를 안으로 들이고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 스튜디오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얀 스크린이 쳐진 세트 중앙에 세련된 디자인에 다리가 긴 목조 의자 하나가 날씬한 골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정중한 손짓으로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그녀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한 태도로 세트 안에 발을 내딛었다. 그녀가 잠시 서성이다 의자에 앉는 순간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조명에 불이 들어왔다. 갑작스런 밝음에 눈이 부시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가 손을 눈썹에 대고 그늘을 만들었다. 뭘 겁내는 거지? 전날 보았던 당돌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의아이하며 그가 물었다. 겁내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긴장 되는 것 뿐이에요. 그가 조명등에 조도를 조정하자 그녀가 손을 내리고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는 브람스 CD를 걸고 카메라 뒤로 가서 파인더를 통해 그녀를 쳐다보았다. 코트는 벗지 그래? 그의 말에 그녀가 코트를 벗어들고 둘꽃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가 코트를 받아들고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목도리와 스웨터 신발과 양말도 벗겨냈다. 그녀는 하얀 난방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맨발 차림으로 다시 의자에 앉게 되었다. 파인더를 들여다보며 그가 물었다. 이름이 뭐지? 딱딱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가 역시 딱딱한 목소리로 그에게 반문했다. 그건 왜 묻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의 요구대로 당신을 찍어내자면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하지 않겠어? 이름이나 나의 따위를 안다고 나에 대해 알아질까요?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갖춰야 하지 않겠어? 적어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때론 선입관을 갖게 할 수도 있죠. 그건 진짜 나를 담아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가 파인더에 눈을 떼고 그녀를 보며 웃었다. 이름 대신 다른 걸 알게 되는군. 당신은 무척 고집이 세다는 거. 그녀도 그를 보며 웃었다. 그렇게 날 알아내세요. 왜 찍지 않죠? 그녀가 물었다. 그는 파인더를 통해 그녀를 보며 말을 걸기만 할 뿐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모델이 시원찮아서 완전히 굳어있잖아.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돼요. 그녀가 불평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굳어있는 것은 의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긴장을 풀어. 카메라 앞에 서면 왜 다들 굳어지는 거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짐작되지 않아서 겁이 나는 겁이 난다고 실토하는군. 안심해. 당신은 현재 아주 근사하게 얼어보이니까. 그의 말에 그녀가 약간 웃었다. 말해봐 뭐든지 아무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해봐. 그의 요구에 잠시 생각을 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사랑 해봤어요? 파인더의 눈을 고정한 채 그가 대답했다. 사랑? 여자들은 왜 맨날 사랑 타령인지 모르겠군. 사랑 지겨울 정도로 해봤지. 연애 말고 사랑 말이에요. 진짜 사랑. 연애는 뭐고 사랑은 뭐지? 그 둘이 다른 건가? 그가 조리개를 조정하며 물었다. 글쎄요. 그럼 여자한테 버림받은 적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뭐로 보는 거야? 난 차는 쪽이지 차 있는 쪽이 아니야. 한 번도 없어요? 응. 그가 잠시 생각하는 신용을 했다. 철없을 때 한 번 있었던 것도 같군. 어땠어요? 몰라. 다 잊어버렸어. 그는 아주 가볍게 대답을 했다. 쉽게 전혀 괴로움 없이 잊어지던가요? 미처 괴로워하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났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올려 의자 위에 올라앉았다. 여자란 존재는 당신에게 거의 소모품이나 진배 없겠군요. 그녀가 무릎에 팔을 올려놓고 턱을 괴며 그에게 물었다. 뭐 소모품 까진 아니지. 내게 무한한 즐거움과 에너지를 주는 존재들을 소모품 따위에 감히 비할 수 있나? 굳이 따지자면 뭐랄까 오래하면 실증나는 게임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아무튼 내게 여잔 그래. 그렇군요. 그녀의 얼굴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셔터가 찰칵거렸다. 뭔가 생각하듯 눈을 살짝 내리깔며 음영을 들이온 그녀의 얼굴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이봐 이봐 내가 당신을 알아내야 하는 거지 당신이 나에 대해 알아내는 게 아니라고 그의 불평에 그녀가 웃었다. 그는 그 웃음도 놓치지 않았다. 다음날 그는 카메라를 들고 그녀가 있는 세트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의상은 여전히 하얀 남방의 청바지 양말을 벗은 맨발이었고 셔츠의 단추는 그의 지시에 의해 세 개까지 풀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주위를 돌며 이리저리 구도를 잡았다. 키가 몇이지? 162 당신은요? 176 몸무게는? 45 당신은요? 67 사이즈는? 음 재본 적 없음 당신은요? 38 38 82 270 내 와이셔츠 사이즈하고 신발 사이즈야. 좋아하는 색깔은요? 블랙 좋아하는 숫자는요? 7 좋아하는 음식은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안가림 취미는요? 특기는요? 그가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이봐 내가 아니라 당신을 파헤쳐야 하는 거야 당신. 그의 말에 그녀가 웃음을 흘렸다. 나도 당신을 알아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왜?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나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봐요? 내가 날 가식 없이 드러내려면 그만큼 내가 당신에게 익숙해져야 하지 않겠어요? 웃기는 이론이군. 내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찍어달라고 제의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자신을 드러낼 각오도 없이 그런 제의를 했단 말인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중이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얘기했다. 드러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차라리 그 셔츠 단추나 하나 더 풀지 그래? 그녀가 쿡쿡 웃었다. 그가 다시 카메라를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때 누군가가 스튜디오에 문을 두드렸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 나가고 그녀는 세트에서 잠시 내려와 스튜디오 안을 둘러보았다. 꽤 넓은 면적이었다. 하긴 건물의 지하층을 통째로 쓰는 거니까 평수로 따져도 4,50평은 거뜬히 나올 것 같았다. 제일 안쪽에 설치된 세트 주위로 조명기구가 제법 늘어서 있고 반사판도 몇 개 나와있었다. 오디오 침대 겸용 소파 테이블 냉장고 그리고 카메라들 그는 여기서 생활하는 걸까 칸막이로 분리된 공간 안에 간단한 주방과 욕실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나선형 계단 그 계단으로 이어진 어두운 저 문은 어디로 연결되는 걸까 세트 조명에 영향권에 들지 않아 약간 어두운 입구까지 걸어간 그가 문을 열자마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했다. 오디오 옆에 자리한 CD 수납장 안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갑작스런 어수선함에 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야 너희들 갑자기 이게 우 유지원 숨겨놓고 혼자만 보시겠다 안되지 그럼 그럼 천하의 유지원이가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던 원칙을 깨부순 의문의 여인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 다들 안 그래 맞아 아무렴 지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온 무리들은 우르르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 무리의 인원은 다섯이었고 죄다 남자였다. 그들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주방이 있는 칸막이 뒤로 슬며시 몸을 숨겼다. 야 왜들 이래 갑자기 쳐들어와선 우리가 갑자기 쳐들어온 게 어디 한두 번이냐 평소답지 않게 우릴 홀드하다니 역시 뭔가 있는 것 같지 보여주기조차 아깝다 이거겠지 세트 세트 주변까지 다가온 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변에 널린 테이블과 의자 등을 이용해 순식간에 술자리를 만들어냈다. 주방 안에 숨어서 그녀는 흥미롭게 그들을 지켜보았다. 다섯 중에 눈에 익은 사람은 그녀가 지완을 찾아왔던 첫날 그녀를 안내했던 민석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처음 보는 인물들이었고 다들 개성이 넘치는 외모의 소유자들이었다. 덩치 큰 고미 한 마리 검은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딱 달라붙는 뱀가죽 바지에 꽁지 머리 한 사람 탈색된 짤막한 노랑 머리 한 사람 그와는 대조를 이루는 깨끗한 민머리 한 사람 어디서 저런 개성파들을 모아놓은 걸까 그들 틈에 있으니 지완과 민석이 너무나 평범하게 보였다. 하지만 여기가 지완의 스튜디오라서 그럴까 자연스런 구김에 면 소재 캐주얼을 입고 있는 지완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보였다. 그는 사라진 그녀를 찾아 실내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숨은 쪽으로 시선을 돌릴 때를 기다려 그에게 사인을 주었다. 그가 숨어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쪽을 보면서 웃었다. 그는 잔을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민석을 만류하고 직접 잔을 가져옴 놀라요. 놀라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향해 웃어 보였다. 나가서 같이 한잔 할래? 좀 더 숨어있다가요. 지완이 한쪽 눈썹을 올렸다. 재밌잖아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에게 잔을 들려 밖으로 내보냈다. 지완이 술잔을 늘어놓자 탈색된 금발이 술병을 땄다. 근데 어디갔냐? 촬영하던 적 아니었어? 에미넴의 힙합 CD를 걸고 오며 꽁지머리가 그녀의 행방을 궁금해하자 민머리가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세트에 조명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모르냐? 민머리가 지완을 향해 음침하게 물었다. 숨겼지? 어디다 숨겼어? 혹시 벌써 위층까지 출입하는 사이로 발전한 거냐? 우와 벌써? 어디? 꽁지머리가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가 뛰어간 곳은 그녀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하던 나선형 계단 앞이었다. 꽁지머리는 계단 끝에 올라서서 위를 보고 외쳐댔다. 이봐요 비밀려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알아요 빨리 나와요 야 아설아 니 걸걸한 목소리에 나오려다가 도로 들어가겠다 민머리가 면박을 주었다. 꽁지머리는 지환을 재촉했다. 유지환 빨리 내놔. 어디다 숨겼어? 시끄러워 조용히 술이나 마시다가 한 잔씩 모두 돌린 민머리가 꽤나 진지한 목소리로 지환에게 물었다. 박미령이 하고는 완전히 끝난 거야? 그렇지 뭐 이번엔 꽤 오래 간다 싶더니 말 말아 좀 오래 끌었더니 아직도 전화해서 숨통 막히게 한다. 그래? 지환이 고개를 설레설레 젖자 민석이 말했다. 요즘 지환이 형 휴대폰도 꺼놓고 살잖아. 골치 좀 아프겠다. 뭐 그러다 말겠지. 그러다 말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걸. 꽁지머리가 과장된 목소리로 오버액션을 해가며 자신이 당한 스토킹에 가까운 애정공세에 관해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았다. 그러다 그 사연이 언젠가 사건과 실화라는 잡지에 실린 스토리와 똑같다는 민머리의 폭로에 의해 야유와 함께 약간의 집단 폭행을 당해야 했다. 근데 무슨 맘인 거냐 원칙까지 깨다니 이번엔 곰이 지환에게 물었다. 마음은 무슨 그냥 그냥 내가 널 모르냐 어디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한테 특별한 관심이라도 있는 거냐 아니야 형 그때 낯선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관심이라면 제가 유지안 씨한테 갖고 있는데요 남자들의 고개가 일제히 주방 쪽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칸막이를 돌아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갑작스런 그녀의 출연에 다들 멍하니 있다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그들에게 인사말을 던졌다. 남자들은 앞다투어 그녀에게 인사를 되돌렸다. 테이블 곁으로 다가온 그녀에게 지완이 그들을 소개했다. 연장자부터 소개해야겠지? 이 형은 내 소갠 내가 한다. 김관입니다. 몸집처럼 목에 있는 목소리로 곰이 자기를 소개를 했다. 이 형은 언더에서 유명한 드러머야. 형 이쪽은 나도 내 소갠 내가 해요. 민혜준이에요. 그녀가 지완을 만료하며 관희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 원칙을 깡통에 쑤셔받게 만든 그 비밀녀가 바로 이 여인이야. 나한텐 아직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은 지완의 보충 설명에 남자들이 일제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되었다. 그럼 지금까지 이름도 몰랐단 말이야? 으 말도 안 돼. 유지한 솜씨가 그토록 녹이 스렀단 말인가? 민머리가 두 팔을 가슴 앞으로 모아 갈표를 만들어 가며 놀란 척 했다. 시끄러 저 대머리는 송영교라는 녀석이야. 나하고 같은 찍사지. 실력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다들 조명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겠다고 부러워해. 그리고 저 눈 둘 것 없는 바지를 입은 꽁지 머리 녀석은 관희형 내 밴드에서 고래고래 악 쓰는 놈이고 저 노랑 머린 아직 공부한 답시고 부모님 등골 빼먹는 백수 건달이야. 그리고 민석인 알지? 지환의 야박한 소개에 그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버대며 소개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야단들였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혜준은 웃었다. 혜준은 당연한 듯 지환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꽁지 머리 현중이 혜준에게 술병을 들고 술을 권했다. 혜준은 맥주 한 잔을 받아 앞에 놓고 이슬이 맺혀가는 잔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꽁지 머리가 혜준에게 말을 걸었다. 대단하십니다. 유지환이의 원칙을 깨놓다니 망고에 쓸데없는 그놈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이 잘생긴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도 들은 척 만족하더니 드디어 저 성질 더러운 놈이 인물 사진을 찍게 되는군요. 니 못생긴 얼굴은 지환이 대신 이몸이 얼마나 팡팡 찍어댔냐. 너한테 드린 필링감만도 수억은 될 거다. 원 찍고 싶은 놈은 카메라 기피증이고 찍어줘도 뜨지도 못하는 놈 사진이나 허구한 날 찍어야 하다니. 시영이 시영이 너 아직도 나한테 찍히고 싶은 맘 없냐. 노랑 머리를 보고 민머리 연교가 묻자 노랑 머리 시영은 대답 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가 버렸다. 오 시영이가 해준 실위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낼 모양인데 저 녀석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면 뭔가 해 먹이고 싶은 이상한 욕구를 느끼는 놈이죠. 연교가 시영의 뒷모습을 보며 해준에게 설명을 했다. 무척 과분한 분인가 봐요. 예, 처음엔 장애가 있는 놈인 줄 알았죠. 다들 전원 목소리 듣기가 쉬운 일은 아닙죠. 연교의 말에 해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이 시영의 영원한 보조라며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연교가 말리며 일어났다. 내 오늘은 기필코 저 훤칠한 놈을 내 모델로 꼬드기고 말리라. 연교가 다짐을 하며 주방으로 걸어가자 꽁지머리 현중이 벌떡 일어나 민머리의 뒤를 따라갔다. 야, 니 영원한 일급 모델인 이 몸은 어쩌고 그들이 사라지고 나자 지완이 일어나 오디오 쪽으로 다가가서 CD를 갈았다. 모짜르트가 흘러나왔다. 현중이 오면 난리 칠 텐데. 곰이 묵직하게 말하자 지완은 어깨를 으쓱했다. 여긴 내 영역이니까 내 맘이야. 주방 안에서는 시영이 부지런히 스파게티 국수를 삶으면서 냉동실에 있는 해물을 녹이고 토마토 페이스를 꺼내 소스를 만들었다. 연교는 시영이 건네준 양상추를 찢었고 현중은 방울토마토를 하나씩 입에 넣고 있었다. 현중이 뚱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저 해준이란 여자 말이야 난 지완이가 원칙을 깨고 인물사진을 찍기로 했다게 얼마나 엄청난 미인일까 기대했었는데 그냥 평범하구만 뭘 현중의 말에 연교가 빙글에 웃었다. 그래서 네 눈은 찢어진 뱁새 눈 이상의 가치는 없는 거야. 뭐? 연교가 칸막이 너머로 관희형과 대화를 나누는 해준을 보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 그리고 선도 무척 뭐랄까 카메라를 당길 만한 선이라고 해야 할까 연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해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현중도 덩달아 그녀를 쳐다보며 방울토마토를 또 하나를 깨물었다. 그런 거냐? 난 잘 모르겠던데. 현중의 머리를 연교가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서 말했다. 직사 눈하고 보통 눈하고 똑같아서 쓰겠냐? 안 그래? 연교가 시영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시영은 묵묵히 요리에만 열중할 뿐 대답이 없었다. 현중이 주방에서 걸어나와 테이블로 돌아왔다. 현중은 연교의 말 때문에 테이블 근처에 서서 해준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런 현중을 발견한 치환이 현중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본다. 해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해준의 귀에다 대고 말했다. 셔츠 단추 잠가. 해준은 지환을 올려다보고는 옷걸이에 걸쳐둔 스웨터를 가져다 입었다. 헐렁한 니트 스웨터가 그녀의 몸을 푹 감싸자 그녀의 목손이 더욱 가늘어 보였다. 노랑머리 시영이 커다란 접시 가득 스파게티를 내왔다. 연교는 그 뒤를 따라 투명한 볼에 담긴 샐러드를 가져왔고 시영은 1인용 접시에 스파게티를 덜어 제일 먼저 해준에게 내밀었다. 해준이 고맙다며 접시를 받아들자 시영이 희미한 웃음을 보였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시영의 스파게티와 샐러드가 돌려졌다. 다들 시영의 솜씨에 대해 아부성 찬사를 늘어놓으며 맥주를 곁들인 야참을 들었다. 안주는 스파게티뿐이 아니었다. 개성 넘치는 그들의 온갖 기행을 해준에게 들려주며 대세기는 재미로 이야기와 웃음이 줄곧 이어졌다. 꽁지머리 현중이 관인의 밴드에 처음 발탁되어서 환영회를 했던 날 술을 너무 많이 먹은 현중이 다음날 깨어난 곳은 낯선 동네 연탄 잿더미 위였다는 얘기 자신의 민머리가 한때 종교에 심취했던 증거라는 영교의 말과는 달리 그의 헤어스타일은 첫사랑 여인에게 시련을 당하면서부터 이어져온 거라는 얘기 생긴 것에 어울리지 않게 요리에 관심이 많아 요리 프로는 꼭 녹화해서라도 복원했다는 시영의 별난 취미와 그 취미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잘 다니던 병원을 하루아침에 때려치워서 집안을 팔칵 뒤집어놓은 얘기 등등 시영을 모델로 쓰고 싶어서 그를 따라다니다가 홈으로 오인받았던 영교의 가슴 아픈 사연을 얘기할 때는 다들 너무 우스워 눈물을 흘렸다 시영과 민석이 친구였던 관계로 오해가 풀리기는 했지만 경찰서에까지 붙들려 갔었다는 얘기를 영교는 너무나 처절하게 을퍼댔다 야 배가 부르니까 담배가 고프다 한 대 피러 가자 관희가 일어났다 지환과 영교도 따라 일어났다 해준을 남겨두고 남자들은 담배를 피우러 갔다 시영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지 해준과 함께 테이블에 남아있었다 흡연자들은 스튜디오 입구 쪽으로 몰려갔다 그들의 모습을 쳐다보는 해준에게 시영이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카메라 근처에선 흡연 절대 금지 해준이 고개를 노랑머리 시영에게로 돌렸다 지환형의 규칙이죠 해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맛 없어요? 시영은 해준이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접시를 보면서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요 죄송해요 별로 생각이 없어서 좀 많이 먹어야겠는데 얼굴 색이 별론데 시영의 말에 해준이 슬쩍 웃었다 그래요? 시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혹시 시영이 뭔가 물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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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나 해준이 스튜디오 한쪽에 위치한 나선형 계단을 가리키며 화제를 돌렸다 저긴 어디와 통하는 거죠? 위층에 지환형 주거공간이 있어요 암실도 또 하나 있고 그렇군요 해준은 계단의 끝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지환씨에 대해 얘기 좀 해줄래요? 형 얘기요? 그래요 시영은 지환을 궁금해하는 해준을 물끄러미 보았다 지환에 대한 해준의 관심이 혹 악의적이거나 뭔가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가늠하는 듯했다 해준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시영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런 해준을 잠시 보던 시영이 곧 띄엄띄엄 두서없이 지환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흡연자들은 스튜디오 입구에 서서 담배연기를 뿜어댔다 꽁지 머리 현중이 킥킥대며 지환에게 말했다 네 화려한 연애 행각에 대해선 절대 언급하면 안 되겠지? 당연하지 이번엔 뭔가 특별한 모양인데 좋지면 곤란하지 연교가 장단을 마쳤다 특별은 무슨 지환이 대꾸하며 현중으로부터 라이터를 건네받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를 내뱉는 그의 눈길이 해준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을 향했다 해준이 마주앉은 시영과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과묵한 시영이 뭔가를 얘기하자 그녀가 턱을 괴며 시영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지환은 얼마 태우지 않은 담배를 비벼 끄고 테이블로 돌아갔다 그런 글을 보며 남은 네 사람의 흡연자가 재미있다는 듯 눈길을 교환했다 무슨 얘기 중이야 지환이 자리로 돌아왔을 땐 해준이 말없이 혼자 앉아있었다 시영은 그가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화장실에 각오 없었다 이런저런 사는 얘기죠 뭐 시영이가 그렇게 말주변이 있는 놈 인줄 몰랐군 지환이 시큰둥하게 말하더니 해준의 스파게티 접시를 보며 물었다 스파게티 싫어해 좋아하는 하는데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요 이리 줘 지환이 해준의 접시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빈 접시를 놓았다 술도 못해 해준이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 앞에 놓인 맥주 잔을 벌컥 벌컥 비워버렸다 그리고 잔을 뒤집어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이러면 더 권하진 않을 거야 해준이 아까 시영을 쳐다볼 때처럼 테이블에 턱을 괴더니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 당신 자상한 사람이군요 뭐 해준이 그를 보며 빙긋이 웃었다 영어로 된 랩을 주절되는 현중을 앞세우며 흡연자들이 술자리로 돌아왔다 화장실에 갔던 시영도 돌아와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 지환 옆에 앉은 영교가 포크를 들어 지환의 스파게티 접시로 세력을 뻗쳤다 지환이 접시를 밀어주자 꽁지머리 현중이 스파게티 점령에 가담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영이 맥주잔을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는 여러가지 화제들을 거쳐가고 있었다 영교와 지환이 카메라에 대해 한동안 토론을 벌이더니 관인의 밴드가 내는 앨범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며 재킷 사진에 대한 얘기를 거쳐 언더밴드의 음악성에 관한 이야기와 대중성에 관한 주제로 한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중간중간에 현중이 랩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으며 관이가 젓가락과 접시 맥주병을 이용한 탁 연주를 곁들이기도 했다 지환이 걸어놓은 모차르트 CD를 현중이 닥터드레의 랩으로 바꿔놓으면 현중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지환이 다시 요요마의 첼로로 바꿔놓기도 했다 결국 장르를 다투던 두 사람은 루이 암스트롱과 빌리 홀리데이의 음성이 담긴 CD로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다 관의의 주도로 흡연자들이 또다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라며 평소라며 당연히 당연히 일어나 나갔을 지환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자 다들 의아해 했다 영교가 그를 툭 치며 물었다 야 골초 유지환이가 웬일이냐 나도 몸 좀 생각해야지 지환의 대꾸에 영교가 오호하는 표정을 지었다 안하던 짓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영교의 농담에 웃는 지환을 뒤로하고 흡연자들이 다시 스튜디오 입구로 걸어 나갔다 키스타임 좀처럼 농담을 안는 시영이 한마디 툭 던지고 일어나 그들을 따라가자 테이블엔 지환과 해주만이 남았다 해주는 웃으며 지환에게 말했다 다들 재밌는 분들이네요 좋은 놈들이지 지환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요 집에 가야 하지 않아 가야죠 통금이 몇 시야 그게 없어진 지가 언젠데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지환의 질문에 대답 안고 입구 쪽을 보고 있던 해주니 흡연자들을 보며 말했다 다들 이쪽을 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시영이가 말한 대로 키스라도 하길 바라는 모형이지 아 그렇군요 해준이 또 턱을 괴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그의 눈엔 아주 유혹적으로 보였다 무슨 의미지 지환이 물었다 네 해준은 눈만 약간 크게 뜨고 지환에게 대물었다 지환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픽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해준이 그런 글을 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 지환은 궁금했다 루이 암스트롱의 걸쭉한 음성으로 장밋빛 인생이 흘러나오자 자리로 돌아오던 현중이 노래를 따라 불렀고 한 사람씩 합세하여 그 노래는 어느새 중창이 되었다 다른 이들보다 한 옥타브 높여 부르는 현중의 목소리는 과연 밴드의 보컬이다 쉽게 근사한 것이었다 그 아름다운 노래에 해준이 박수를 보내자 현중이 과장된 몸짓으로 절을 하며 해준을 위해 한 곡 부르겠다며 스튜디오 어느 구석엔가 숨겨져 있던 기타를 찾아내 연주를 시작했다 현중의 노래를 듣던 해준이 고개를 지환의 어깨에 기댔다 지환은 순간 어깨를 굳혔지만 해준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그렇게 기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두 곡의 노래를 끝낸 현중이 박수를 기대하며 해준을 향해 절을 했지만 해준은 박수를 쳐주지 않았다 지환에게 기댄 채 해준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조용한 해준에게로 시선을 내린 지환도 잠든 해준의 모습을 발견했다 형 소파 펼칠까요 민석이 지환에게 물었다 아니 어깨에 기댄 해준의 머리를 가슴으로 끌어당긴 지환이 고개를 저었다 계단을 불중 켜라 예 아 예 민석이 후다닥 뛰어가 계단 조명 스위치를 눌렀다 지환은 잠든 해준을 안아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실로 간 그는 그녀를 살며시 침대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 뒤에서 팔을 빼내는데 거실불이 켜지고 빛이 침실까지 들어왔다 돌아보니 시영이 서있었다 따라와서 불을 켜줄 만큼 다감한 성격의 녀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지환은 시영의 행동에 자기도 모르게 눈썹에 힘이 주어졌다 아란 것 없이 시영이 침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들어와서는 해준의 잠든 얼굴을 말없이 내려다보다 다시 왔을 때처럼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시영아 지환이 시영을 불러세웠다 시영이 돌아섰다 너 이 여자 관심 있냐 시영이 픽 웃었다 관심 음 약간은 그렇게 대답하고 시영은 문 밖으로 사라졌다 시영의 대답을 듣는 순간 지환의 기분이 이상할 정도로 확 구겨졌다 그러다 그러다 다음 순간 자신이 왜 기분 나빠하는지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며 혼란스러워하며 지환은 시선을 침대로 떨어뜨렸다 해주는 참 평화롭게도 잠에 빠져있었다 스웨터에 청바지까지 입은 채로 자면 무척 갑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벗겨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불만 살짝 덮어주고 침실에서 나왔다 거실 불을 끄고 계단을 내려가려던 그는 발길을 돌려 다시 침실로 돌아가 사이드 테이블 위에 스탠드를 켜두었다 그리고 잠든 해준을 잠시 더 바라보다가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래층에 내려오니 꽁지머리 현중과 민머리 영교가 안주로 놓인 팝콩과 땅콩 거기다 먹다 남은 샐러드에 들어있던 방울토마토까지 던져가며 티격태격 하고 있었다 뭔 짓들이래 지완이 관희에게 묻자 관희가 한심스럽다는 듯 대답했다 영교 자식이 현중이 놈한테 잠오는 노래 불렀다고 면박을 줘서 둘이 한바탕 붙는 중이다 영교가 던진 방울토마토를 살짝 피한 현중이 지완을 보며 휘파람을 곁들여 야유를 보냈다 휘파람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고 우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면 뭐가 특별한 거냐 현중이 말해 나도 동감이다 진실을 밝혀라 유지완 방금 전까지 현중을 표적 삼던 영교도 지완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특별은 무슨 특별이야 그냥 사진 모델일 뿐이야 그래 현중이 말을 느리며 의심스런 어조로 말하자 영교가 현중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했다 그래 눈썹을 쌍으로 올리며 추궁에 눈초리를 보내는 두 사람에게 지완은 더 이상의 진실이 없다는 듯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어이 번뜩이 한 가지만 묻자 현중이 지완을 보면서 영교에게 물었다 네가 알기로 지완이가 사귀던 여자 중에 지완이 침대에서 자고 간 여자가 있었냐 저 결벽증 환자 침대에 내가 알기로는 절대 없지 그렇지 아무렴 둘이서 마주보고 고개까지 끄덕이던 녀석들이 지완을 향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이래도 인물사진 안 찍겠다던 원칙도 깨고 절대 침실만은 불가침이라는 원칙도 깨고 이번엔 또 뭘 깨게 될까 지완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웃음을 흘렸다 너희들 기대를 박살내주마 넘겨짚지마 아무런 감정 없으니까 지완이 그렇게 말했지만 현중과 영교는 전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다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상상을 늘어놓으며 신나하는 그들을 보며 지완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지완의 시선은 맥주잔을 기울이는 시영에게로 향했다 술을 마시던 시영이 그의 시선을 느끼고 그를 향해 의미를 짐작할 수 없는 건배를 했다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침대 겸용 소파를 펼치고 세트 위에 야간 촬영용 침낭을 펼쳐 각자 알맞은 잠자리를 찾아 잠들 때까지 그들은 웃고 떠들고 노래했다 세시를 조금 넘기고 다들 여기저기 엎어져 잠이 들자 지완은 고개를 들어 계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올라가 살며시 소리나지 않게 침실 문을 열었다 거기엔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다가가 만져본 침대엔 아무도 누웠던 적 없는 것처럼 반듯하게 접힌 침대 시트만이 싸늘하게 그의 손에 느껴졌다 그녀는 아마 오래전에 가버린 모양이었다 그는 1층 출입문으로 가서 열려있는 키를 닫아 걸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다 3 이튿날은 오후 3시부터 일정이 꽉 짜여져 있었다 향수 광고 촬영이 첫 일정 이었다 그 다음엔 패션 카달로그 실내 촬영 분이 잡혀 있었고 그 다음 날 오후부터 야외분을 촬영하기로 되어 있었다 향수 광고는 모델을 등장시켜 찍는 이미지 컷과 상품을 직접 찍는 실물 컷을 잡지 두 페이지에 싣기로 하고 촬영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향수 광고에 투입된 모델이 말썽이었다 남자 모델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급이라 괜찮았는데 문제는 여자 모델이었다 향수의 컨셉이 본능을 당기는 향기였기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알몸의 여자를 끌어안는 포즈로 가기로 되었다 남자는 여자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여자의 가는 허리에 팔을 감은 모습이 여자는 남자의 목을 끌어안고 있는 알몸의 뒷모습만 나오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출래기 여자 모델은 자꾸만 자신의 얼굴을 옆모습만 이라도 내보이고 싶어 했다 필요한 것은 뒷모습뿐이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여자 모델은 자꾸만 이상한 각도로 고개를 틀었다 결국 지완이 화를 내며 길길이 뛰고 여자 모델이 한바탕 울고 나서야 고집을 꺾어 촬영이 제대로 되어갔다 덕분에 덕분에 패션 카달로그 세트 제작이 지연되었고 지완은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쉴 틈이 없었다 오후 6시를 지나서야 시작된 패션 화보 촬영을 지완은 속도감 있게 진행시켰다 9시까지는 촬영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한창 잘나가는 헌칠한 배우가 둘 가수까지 겸하고 있다는 깜찍한 CF 모델 하나 그리고 나머지 셋은 전문 모델 6명의 모델을 데리고 여름 카달로그 촬영을 시작했다 마음은 바빴지만 일에 있어서는 헐렁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는 지완이었기 촬영은 꼼꼼하게 진행되었다 모델의 표정이나 조명에 의한 음영 하나하나까지 짚고 넘어가는 통에 촬영은 쉽사리 끝이 나지 않았다 쉴 틈이 없음에 대한 불평은 커녕 농담 한마디도 제대로 할 시간 없이 촬영이 바쁘게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에 헌칠한 배우 중 하나가 카메라 너머로 눈웃음 을 던지며 손을 계속한다 조명 2번 끄고 7번 켜봐 촬영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몰아붙여 지완이 촬영을 마감한 시간은 9시가 훨씬 지나 10시에 오히려 가까웠다 아까 지적당한 헌칠한 녀석이 세트에서 내려서며 말했다 후 새벽 새벽 1시부터 다음 스케줄인데 뭐하지 아까 구경하던 페나가씨는 갔나 이선생님 여기서 놀다 가면 안 돼요 안 돼 어서 가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돌아선 지완은 민석을 찾았다 민석아 예 민혜준 알았어 지완은 9시에 정확하게 스튜디오에 들어서던 혜준이 왜 보이지 않는지 궁금했다 어 아까 못 봤어요 아까 언제 낮에부터 와 있었잖아요 난 형이 아는 줄 알았죠 아까 저 키 큰 녀석 형한테 혼난 거요 혜준씨 보고 손 흔든 거였잖아요 혜준씨가 형한테 손 흔들었는데 저 바보 녀석은 자기 팬인 줄 알고 그럼 그 팬이 민혜준이었어 예 피로회복지 사들고 왔던데요 형 일하는 거 보면서 한 병 따로 챙기던데 갔어 지완이 스튜디오 안을 둘러보았지만 혜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세트를 철수하는 스태프들의 모습만 보였다 글쎄 좀 전까지 있었는데 형 바쁜 거 보고 그냥 갔나 참 내일 촬영 못한다고 말해뒀어요 뭐 내일 야외 촬영 있잖아요 장소가 해운대니까 내일도 해준씨 촬영은 못할 것 같다고 일러줬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일정 조정 일정 조정할지도 모르는데 일정 바뀌었어요 아직 아니야 벌써 가버렸다 지완은 고개를 끄덕이며 후 하고 허탈한 숨을 내쉬었다 조명 점검 좀 해둬라 민석에게 지시를 하고 지완은 카메라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애써 촬영을 서둘러 끝냈건만 지완은 괜히 속에서 짜증이 잃었다 자 저녁이나 먹으러 갑시다 지완이 세트 정리를 채 끝내지도 않은 스태프들을 향해 외쳤다 다들 시장한 터라 재빨리 손들을 털고 앞장서는 지완을 따라 나섰다 지완은 스튜디오를 나서자마자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일행을 끌고 자주 가는 불고기집으로 향했다 돌아올 때쯤 그는 스태프들과 주거니 박거니 돌린 몇 잔의 소주에 적당히 취해 있었다 긴장되었던 근육들이 이완되고 혈관의 피가 약간 좀 더워질 만큼 적당히 풀린 팔다리로 휘적거리며 스튜디오까지 찬바람을 맞으며 기분 좋게 걸어왔는데 불 꺼진 스튜디오를 보자 갑자기 마음이 허한 것이 기분이 이상하게도 금세 나빠져 버렸다 그는 스튜디오 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담배의 맛이 씁쓸했다 여자 생각이 났다 푸근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싶은 생각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입술 사이로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지금 자신에겐 여자가 없지 않은가 그 순간 왜 민혜준의 까만 눈이 생각나는지 그는 망상을 떨치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한동안은 연애 따윈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지 않았던가 휴대폰을 꺼서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까닭을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지 연애도 지겹다는 생각 아직 그의 머릿속에 그대로였다 꽁초가 된 담배를 휙 던져버리고 스튜디오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어두운 실내를 가로질렀다 어제 거의 잠을 못 잔 탓인지 무척 피곤했다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을 막 오르려는데 뭔가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아무도 없는 어두운 스튜디오 안에 공명했다 그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가 있나? 혹시 쥐가? 그는 벽을 더듬어 실내 형광등에 스위치를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밝아지는 스튜디오 한쪽 구석에 쥐가 있었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쥐가 잠에서 깬 듯 눈을 비비며 갑작스런 밝음에 눈을 깜빡이는 민혜준이라는 쥐가 소품용 MDF 박스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지화는 입을 벌리고 부수수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일어서서도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그저 서있는 그녀에게로 그가 다가갔다 민혜준 그녀가 반쯤 감긴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이제 촬영 다 끝났어요 지화는 할 말이 없어 그녀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또다시 아이처럼 눈을 비비며 그녀가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그에게 불쑥 내밀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 들린 것은 피로회복제 한 병 지화는 그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서있다가 고개를 들어 시선을 그녀의 얼굴에 맞추었다 너는 너는 참 예? 여전히 졸린 얼굴로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넌 졸리면 아무데서나 잠드는 습관 있구나 그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당겼다 난 취하면 아무나 끌어안는 습관이 있는데 아직 바깥에 찬바람 냄새가 남아있는 그의 품에서 혜준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술 마셨어요? 혜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밀었다 아 저녁 먹으면서 참 배고프지 않아? 벌써 저녁때가 훨씬 지났는데 그래요? 혜준이 시계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벌써 열두시가 지났어 잠깐 있어봐 찾아보면 먹을게 좀 나올거야 별로 배고프지 않은데 혜준이 심드렁하게 말했다 먹는게 부실해서 그렇게 비쩍 마른거라고 말하려는 그에게 혜준이 세트를 둘러보며 물었다 그새 다 철거한거에요? 그것도 모르고 잔거야? 혜준은 철거하느라 기본 스크린만 남은 세트에 걸터앉아 지완을 쳐다보며 겸연쩍게 웃었다 오늘은 사진도 안될거 같고 이만 갈게요 일어서려는 그녀를 지완이 잡았다 조금만 더 이따 가라 왜요? 나 혼자 술주정하긴 심심하잖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이며 지완은 그녀를 잡고 싶어했다 혜준은 잠시 망설이다 다시 앉으며 옆바닥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지완은 말 잘 듣는 학생처럼 혜준의 옆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혜준이 무릎을 세워 턱을 괴며 그를 비스듬히 쳐다보았다 잠깐만 지완은 오디오에 전원을 켜고 음반을 고르다 혜준을 돌아보았다 어떤 걸 듣고 싶어? 혜준은 대답 없이 어깨를 한 번 으쓱거렸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지완은 CD 케이스를 뒤적이다 그 중 하나를 골라 올려놓았다 잠시 후 피아노의 음률이 스튜디오 안을 떠다녔다 지완은 다시 혜준의 옆으로 돌아가 앉았다 그들은 하얀 스크린이 쳐진 세트에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부드럽고 차분한 음악이 그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누구죠? 혜준이 가만히 물었다 유키 구라모토 듣기 좋으네요 뉴에이지는 왠지 싫었었는데 음악을 듣는데 굳이 장르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때론 선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뽕짝이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가슴에 절절할 때도 있는걸 그의 말에 혜준이 동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피아노 선율이 물처럼 스튜디오 안을 흐르는데 그의 어깨를 눌러오는 옅은 무게감 혜준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다 고개를 슬쩍 돌리니 그녀의 정수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은은한 샴푸 향이 섞인 그녀의 채취를 맡을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너 좀 게으르지? 응? 원래 게으른 사람이 기대기 좋아하는 거야 그의 말에 그녀가 슬며시 웃음을 터뜨렸다 잘 맞히시네요 또다시 구라무토의 연주가 그들 사이로 잠시 흐르고 그녀가 그에게 넌지시 물었다 무거워요? 이번엔 그가 피식 웃었다 네 조그만 머리가 무거워 봤자지 하는 생각으로 그녀가 다시 물었다 기대는 거 싫어요? 그가 시선을 돌려 묻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머리를 기댄 그녀의 검은 눈이 그를 올려다보는 중이었다 너 그녀의 검은 눈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기대고 그러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녀의 눈은 묻고 있었다 그는 그 눈에서 시선을 돌려 다시 앞을 보았다 혹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특히나 남자들은 자신한테 기대오는 여자 분명히 뭔가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단 말이다 지완의 얼굴이 약간 달아올랐다 술기운 때문이라고 고집스럽게 자신을 납득시키며 그는 음악에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래요? 그녀의 대답이 들려왔지만 어쩐지 건성인 듯 들렸다 웃고 있는 것도 같았다 난 어떨까요? 그녀의 난데없는 질문에 지완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난 어떤 마음으로 당신에게 기대는 걸까요? 지완은 다시 눈을 내려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검은 눈에 장난기가 엿보였다 내가 보기에 넌 말을 내뱉는 그의 숨결에 그녀의 앞머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저 게으른 것뿐이야 그녀가 또 슬며시 웃었다 피아노 선율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연애를 많이 해봤다고 했죠 그녀가 또 다른 질문을 꺼냈다 그 중에 같이 살고 싶었다거나 결혼하고 싶었다거나 하는 여자는 없었어요? 난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부양할 만한 놈이 못 돼 그의 단호한 대답에 그녀가 그의 어깨에서 고개를 들고 그를 쳐다보며 다시 물었다 왜요? 난 어딘가 얽매이거나 소속되거나 하는 건 절대 사절이거든 난 영원히 자유롭고 싶어 결혼? 생각만 해도 끔찍해 특히 난 빽빽 울어대는 어린애는 딱 질색이야 그녀가 고개를 끔찍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영원히 연애만 하면서 살겠다? 꼭 그렇게 정한 건 아니지만 뭐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으니까 꼭 한 여자에게 얽매어 살 필요가 있을까? 어느 날 사랑이 당신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죠 이번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언제나 내 뒤통수를 쳐 하지만 오래 가진 않더군 영원한 것은 없어 그럴까요? 되묻고 난 그녀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가 다시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쩐지 말 끝을 흐리는 그녀의 생각이 어떤지 그는 궁금했다 그녀가 혼잣말을 하듯 그에게 물었다 이 음악 좀 쓸쓸한 것 같지 않아요? 민석이한테 들었지? 나 내일 부산 가 네 지화는 갑자기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내일 모레 올 거야? 네 해주는 단조로운 어조로 그저 네 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음악에 심취해 있는 것일까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지환이 다시 말문을 텄다 너 내일 나 따라갈래? 그의 말에 해준이 눈을 들어 그를 빠끔히 올려다 보았다 뭐 별 재미는 없겠지만 그냥 바다도 보고 어 그래 너 바다 좋아하니? 버벅거리는 자신을 어이없어 하며 스태프도 광고 모델도 아닌 해준에게 이런 제의를 하는 자신을 더욱 어이없어 하며 지화는 해준의 대답을 기다렸다 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퍽 가고 싶다거나 하는 기색이 그녀에겐 없었다 그런 그녀의 태도에 지환이 퉁명스럽게 말을 뱉었다 실은 말고 언제 출발해요? 오후 한시 비행기야 공항으로 나가면 돼요? 스태프들은 여기서 출발하니까 이쪽으로 와도 되고 해준이 그의 어깨에 기댄 채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일... 봐서요 대화가 잠시 끊어지고 또다시 음악만이 스튜디오 안을 날아다녔다 하얀 스크린이 쳐진 세트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남자는 여자에게 어깨를 내주고 여자는 남자에게 머리를 기댄 채 그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감미롭고 편안한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었다 조용한 울림으로 마지막 곡이 끝이 났다 지환은 시디를 갈러 갈까 하다가 해준이 머리를 어깨에 기대고 있어서 그만두었다 말없이 한참을 그의 어깨에 기대 있던 해준이 먼저 몸을 일으켰다 내일 촬영하시려면 쉬셔야죠 가려는 그녀를 지환은 아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해준이 싱긋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밤샐까요? 지환이 눈에 힘을 주고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두 눈 가득 또 반짝이는 장난기 너 그 말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 줄 알아? 그의 말에 아란 것 없이 그녀는 가볍게 그에게 대물었다 안 돼요? 지환은 도대체 얘가 어쩌자는 건가 싶어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뭐 하면서 밤샐 건데? 얘기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너하고 내가 둘이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물어왔다 안 돼요? 같은 문장이었지만 아까와는 사뭇 어조가 달랐다 조금은 간절한 애원이 담긴 듯 또한 어조로 말하는 그녀에게 그는 어떤 대답을 던져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난 여자하고 얘기를 하거나 잠을 자면서 밤을 새진 않는데 그럼 뭘 하면서 밤을 새나요? 뭘 했을 것 같아? 해준이 맑은 눈으로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다 갈게요 그 모습이 왜 그리 쓸쓸해 배는 걸까 지환은 그녀에게 물었다 너 집에 가기 싫구나 그녀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핍 웃으며 외투를 챙겨 입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녀를 지나쳐 사무실로 들어가 수납장에 들어있던 침낭 두 개를 꺼내와 세트 위에 펼쳐놓았다 눈을 깜빡이며 그를 쳐다보는 그녀를 흘끗 보며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미쳤나 보다 지환은 침낭을 세트 이쪽 끝과 저쪽 끝에 하나씩 뚝 떨어뜨려 놓았다 옅은 조명 하나만 켜두고 침낭에 들어가 누운 지환의 귀에 해준의 불만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고래고래 고함질러야 들리겠네 떠들지 말고 자 아까 너무 많이 자서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난 피곤하고 술도 먹었어 그러니까 자야 돼 너 혼자 떠들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지환은 그렇게 말하고 팔을 들어 눈을 가려버렸다 해준이 저쪽 끝에서 부스럭댔다 꼼지락대지 말고 자라 이리저리 뒤척이던 그녀가 잠시 후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음정 박자가 모두 엉터리인 그 흥얼거림에 잠을 청하던 지환이 클클거렸다 노래도 진짜 못하네 해준은 흥하고 콧방귀를 키더니 계속 노래를 흥얼거렸다 클클거리며 듣던 지환이 해준을 향해 돌아누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그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다가 지환이 해준을 불렀다 이리 와봐 해준은 잠시 그대로 있다가 느릿느릿 침낭을 열고 빠져나왔다 침낭 들고 와 해준은 그가 시키는 대로 침낭을 들고 그의 곁으로 갔다 그는 해준을 자신의 곁에 눕게 했다 그리고 침낭 지퍼를 열어 한쪽 팔을 쑥 빼내 그녀의 목 밑에 넣고 그녀를 끌어당겼다 이제 조용히 잘 수 있겠어? 해준은 말없이 그의 목에 코를 들이밀었다 지환은 짐짓 엄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침낭에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어? 누군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기척에 지환은 인상을 찌푸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형, 여기서 잤어요? 지환이 일어나 앉으며 얼굴을 문질렀다 위층에 편한 침대 놔두고 혼자 뭐하러 여기서 자요? 형도 참 그를 깨운 민석이 사무실로 걸어갔다 민석의 말에 퍼뜩 정신이 든 지환은 얼른 옆자리를 보았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또 가버렸다 아무런 말도 없이 말없이 사라지는 게 이 여자의 특기인가 지환은 기지개를 크게 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4. 부산엔 잘 다녀오셨어요? 지환은 대답 없이 필름을 갈았다 바다는 잘 있던가요? 여전히 대답을 안고 지환은 빈 필름통을 휴지통에 던져넣었다 자, 서봐 무심한 어조로 말을 던지는 그를 해준이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리고 세트 위를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돌아다니지 말고 한 군데 서봐 지환은 대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세트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무슨 일인데요? 지환은 아무 말 없이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며 그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요? 너 가만히 안 있을래? 지환이 얼굴 앞에서 카메라를 치우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해주는 아란 것 없이 얼굴에 웃음을 띄고 그에게 질문을 반복했다 무슨 일이냐고요? 무슨 일인지 알면 네가 해결해 줄 거냐? 뭐, 가능하다면 해주는 어깨를 으쓱이며 문제없다는 투로 말했다 그렇다면 제발 가만히 좀 서 있어줄래? 건들거리며 걸어다니던 해주니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셔터가 몇 번 찰칵거렸다 그리고 다시 잠잠해진 스튜디오 안 해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지환은 그녀가 다른 포즈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해준이 움직일 생각을 안 차 지환은 짜증이 났다 너 뭐 하는 거야? 분부하신 대로 서 있잖아요 해준은 여전히 슬며시 웃고 있었다 너 정말? 화내려는 지환에게로 해준이 돌아섰다 그리고 얼굴 가득 재미있다는 웃음을 지은 채 그를 향해 다가섰다 말해요 뭔가 나 때문에 꼬인 것 같은데 말을 해야 알죠 누가 그래? 너 때문에 꼬였다고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뭐해요? 뭐냐고? 사실은 내가 문제다 나 혼자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지환은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찾아 물고 스튜디오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문을 밀고 바깥에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가 길게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싫다 이렇게 휘둘리는 곳 부산에 내려가던 날 장비를 챙기고 스태프들을 점검하는 일을 모조리 민석에게 맡겨두고서 내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조바심에 하루 종일 서성거렸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출발 직전까지 출입구만 노려보면서 막판엔 비행기 시간까지 한 시간 늦추고 일행을 먼저 보내면서까지 혼자 공항에 남아서 행여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기다리던 그 사람이 오지 않아서 혼자 비행기 좌석에 앉아 허탈이하고 섭섭해하는 것 싫다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문득문득 어디 있을까 뭘 할까 누구와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알지도 못하는 새에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것 정말 싫다 파도마저 어둠에 묻혀버린 단바다 백사장에 앉아서 너를 생각해야 했던 내가 싫다 오랜 시간도 아니고 겨우 며칠 만에 내 마음을 이렇게 잠식하고 들어찬 니가 싫다 싫다 싫다고 지완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불씨를 껐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다 혜주는 벽을 보며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벽을 장식하고 있는 지완의 작품들을 보고 있었다 언젠가 개인전을 열었을 때 써먹었던 광고용이 아닌 작품용 사진들 그 중 하나를 뚫어질 듯 그녀가 쳐다보고 있었다 지완이 그녀 곁에 섰다 안개가 역게 깔린 숲이 연두빛 색조로 네모난 프레임 안에 담겨 있었다 난 이 사진이 좋아요 왜? 눈물이 들어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지완이 사진에서 눈을 떼고 그녀의 옆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뭐? 참 슬픈 느낌이 나요 아무도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연두빛이 싱그럽다거나 안개 때문인지 금방이라도 물기가 배어날 듯 하다거나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진을 보고 눈물과 슬픔을 말한 사람은 없었다 작품 전시회를 할 때도 그 사진의 제목은 그저 숲 4였다 하지만 그 사진의 진짜 제목은 눈물이었다 그 숲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 가슴 가득 슬픔을 담고 울면서 그는 그 사진을 찍었었다 지완은 다시 시선을 돌려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어디에도 어머니의 무덤 같은 건 들어있지 않다 그는 또다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혀를 쑥 내밀며 헤헤 웃었다 순 엉터리 해석이죠? 미안해요 사진엔 문외한이라 넌 그는 사진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그녀를 보며 혼자 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넌 대체 누구지?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한 듯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시 세트로 돌아가 촬영이 재개되었다 의자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자에 앉고 싶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대로 포즈를 잡아봐 음... 혜주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이리저리 걸어다니기도 하고 가만히 서 있기도 하다가 털썩 주저앉아 보고는 세트 바닥에 누워버렸다 지완이 그녀를 놀렸다 게으름뱅이 누워있는 혜준에게로 카메라를 든 지완이 다가와 선체로 렌즈를 통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지완에게 혜준이 말했다 너무 어려워요 원래 자유란 어렵기 마련이야 오호... 철학? 응... 나름대로 철학 혜준이 웃으며 몸을 뒤집어 엎드렸다 그리고 두 손으로 턱을 괴고 눈을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머루알 같은 검은 눈 파인더로 그녀를 보던 그가 얼굴에서 카메라를 치우고 여가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진지했다 진지한 얼굴로 그녀의 눈을 보던 그가 말했다 그렇게 날 보지 마 그녀가 양쪽 눈썹을 살짝 올렸다 내가 어떻게 보는데요? 네가 날 그렇게 볼 때면 난... 난 널... 혜준의 얼굴에 흥미롭다는 듯 미소가 떠올랐다 지완은 일렁이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익숙지 않은 일렁거림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야... 아니다... 지완이 혜준의 눈길을 차단하며 돌아섰다 혜준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엎드렸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음정도 박자도 모조리 무시된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거슬려... 저 노래도... 그 눈빛도... 사진을 읽어낸 우연한 안목도... 이만 끊어내야 할까? 거슬려... 너무나 거슬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며칠 오지 말라고 해볼까? 지완의 머릿속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또 갈 시간이네요 시간은 어느덧 열두시를 지나 있었다 옷 입어, 바래다 줄게 됐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늦었잖아. 밤길 위험해 요 앞에서 텍스트하면 바로 집 앞에 세워줘요 내가 태우다 줄게 잠깐 기다려 패딩을 챙겨 입고 목도리를 단단히 두르는 그녀를 남겨두고 그는 차키를 챙기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키만 챙겨서 계단을 다시 내려오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씁쓸한 예감 그녀는 각오 없을 것이다 지완은 계단을 다 내려와서 그 예감이 적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젠장 내일 오면 끊어내고 말아야지 그는 카메라 옆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철칙을 깨고 말았다 9시가 되면 그녀가 올 시간 단 일주일 만에 그렇게 정해지고 말았다 민혜준이란 존재가 그의 일상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날들은 깡그리 무시되고 겨우 일주일 만에 9시 이후의 밤시간은 온전히 그녀와의 시간으로 의미 지어져 있었다 끊어내리라 마음을 먹고 그는 그녀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계처럼 정확하게 대한민국 표준 시간으로 정각 9시에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녀가 벌써 사흘째 깜깜 무소식 삼각대에 35mm 카메라를 얹어놓고 조명이 밝게 켜진 세트 위 며칠 전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대 앉았던 자리에 그는 앉아 있었다 첫날은 그저 조금 늦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고 둘째날은 어? 안 왔어? 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오면 단호히 끊어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리고 셋째날 오늘도 안 오는 건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다행히 중요한 촬영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는 기한이 닥쳐온 필름의 현상도 미루고 있었다 민혜준이 연락처 모르냐?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문득 생각이 나서 묻는 듯이 민석에게 물어도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르겠는데요? 라는 한마디 그리고 오히려 지완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이상하다는 눈치뿐이었다 도대체 민혜준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 전화번호도 핸드폰 번호도 아니 핸드폰이란 걸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사는 곳이 어디인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직업이 뭔지 심지어 그녀가 몇 살이나 먹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젠장 우라질 엿먹을 지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카메라를 걷어치우고 조명을 끄고 외투를 챙겨 입고 그는 밖으로 나갔다 관인의 밴드가 연주하는 라이브 클럽에나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스튜디오를 나선 그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꽤 거친 운전으로 빼냈다 홍대 앞으로 가기 위해 도로 위에 차를 올리긴 했는데 마음이 영 편치 않았다 혹시나 혜준이 스튜디오에 왔다가 그냥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은 스튜디오 앞에서 떨고 서 있을 그녀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늘어졌다 첫 번째 내거리에서 붉은 신호에 걸려 서 있던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핸들을 손톱으로 두드리다 결국 꺾고 말았다 불법 유턴에 불법 자회전까지 해서 다시 돌아온 스튜디오 앞에는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는 스튜디오 앞 거리에 서서 담배를 피어물었다 니코틴이 몇 분만이라도 자신의 초조함을 없애주길 바라면서 어릴 때 읽었던 아라비안 나이트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작은 병 속에 갇혀 바다 밑에 가라앉은 마신은 자신을 꺼내줄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리지 그러다 백년이 지나고 지금부터 백년 안에 나를 꺼내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만들어주리라 그러나 아무도 꺼내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또 백년이 지나고 지금부터 백년 안에 나를 꺼내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러나 또다시 갇힌 채로 백년 지금부터 백년 안에 나를 꺼내주는 사람에겐 불로장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리라 그러나 또 백년 그렇게 천년이 흐르고 마시는 다짐하지 지금부터 나를 꺼내주는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리라 지완은 불 꺼진 스튜디오 안에 혼자 앉았다 민혜준 지금부터 24시간 안에 내게로 오면 너를 사랑하겠어 내게로 와 내게로 뭐야 무슨 일이래 몰라 암튼 엄청 꼬였지 그러네 아주 칼날이다 칼날 조심해야겠는걸 그래 조심이 제일이지 그저 된통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수밖에 으으으 겁난다 칼날표 유선생 난 저런 남자 싫어요 선배님 걱정마 유선생도 눈 높으니까 아잉 선배님 지완이 렌즈를 갈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자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쑥덕대고 있었다 요 며칠 지완은 가장 최악의 저기압 전선을 깔고 있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날이 잔뜩 선 차가운 분위기에 스튜디오 내부는 꽁꽁 얼지경이었고 스태프들이나 모델들 모두 서늘한 그의 눈빛 아래 설설 기고 있는 형편이었다 민석만이 열심히 지완과 스태프들 모델들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유화시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워낙에 지완이 저기압이라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민석은 지완의 저기압이 며칠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민해준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일이라 아무런 손도 쓸 수가 없었다 벌써 일주일은 족히 된 것 같은 지완의 날선 모습 민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밤 열한시가 지나 있었다 민해준이 오던 때엔 일부러 잡지 않던 야간 촬영이 진행 중이었다 잘나가는 여배우 일곡을 한자리에 모아 세계적 브랜드의 화장품 광고 사진을 찍는 일인 만큼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겨우 스케줄을 조정해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창 촬영을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속담을 증명이라도 하듯 처음엔 까르륵거리며 시끌시끌한 분위기로 시작된 촬영이 지완의 찬설이 내리는 분위기로 인해 금세 살얼음판으로 변해버렸다 대찬 성격의 여배우도 몇 있어서 촬영은 갈수록 힘들어져 가고 있었는데 데뷔 때부터 거의 7년 이상 지완과 더불어 작업해온 중년 여배우가 민석을 불러 지완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슬쩍 물었다 그러나 말없이 고개를 젖는 민석을 보며 뭔가 일이 있긴 있구나 짐작한 중년 여배우가 후배들을 다독이며 촬영을 순조롭게 이끌어 나갔다 민석은 그걸 보며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다가오는 사람이 민혜준이라는 것을 정체불명의 느낌으로 지완이 알아차린 것은 그래서 렌즈를 들여다보던 눈을 들어 스튜디오 입구를 돌아본 것은 카메라에 온통 정신을 집중하고 말 한마디 않던 그가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시선을 돌리자 모두의 시선이 그를 따라 혜준에게로 집중이 되었다 안으로 들어서던 혜준의 발걸음이 사나운 지완의 시선에 우뚝 멈춰졌다 놀란 듯한 눈으로 미안한 듯한 미소로 그녀는 지완을 쳐다보고 있었다 지완의 시선이 번뜩거렸다 그리고 화난 음성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나가! 혜준의 입가에 슬쩍 걸쳐져 있던 미소가 사라졌다 검은 눈을 끔뻑이며 그녀는 지완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못 들었어? 나가라고 했잖아! 굳어진 얼굴로 그녀는 지완을 계속 쳐다보고 서 있었다 지완은 그녀를 외면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얼른 나가! 그녀가 돌아섰다 그리고 걸어갔다 오던 발걸음을 되짚어 천천히 걸어갔다 그렇게 내댓 걸음쯤 뗐을까 조용한 스튜디오 안에 낮게 울리는 지완의 목소리 거기 서! 미네준! 그녀가 우뚝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진정! 거기 서라니까! 목소리를 높여 외치곤 성큼성큼 걸어 그녀에게로 지완은 걸어갔다 그리고 바깥을 향해선 그녀를 휙 돌려세웠다 그녀의 검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며칠 새 여유어진 그녀의 얼굴 너! 너! 그의 얼굴이 무표정에서 금세 안타까움으로 변했다 너! 아팠니?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젠장! 니미를! 우라줄!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애꿎은 머리만 쓸어넘겼다 오늘 아침에 다짐했었어 지금부터 네가 내게 오면 당장에 끊어내고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우리의 계약 따위 애초에 없던 걸로 하리라 난 너를 모르는 사람이 되리라 민혜준 지완이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눈을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너! 나랑 연애할래? 그녀의 검은 눈이 그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당겨 품에 가두었다 세트 위에서 그들을 보고 있던 여배우 중 하나가 다른 여배우에게 중얼거렸다 유선생 히스테리 부렸던 거 청춘사업 때문이었어? 히스테리 청춘사업 젠장 니미를 우라질 욕을 하면서도 지완은 웃고 있었다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의자들 중 가장 편안한 의자에 지완이 가진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담요로 꽁꽁 싸매진 채로 혜준은 앉아 있어야 했다 어디가 아팠던 거냐고 묻는 지완의 물음에 혜준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자그맣게 감기 라고 대답하자마자 지완은 그녀를 번쩍 안아 의자에 옮겨놓고는 담요를 둘러준다 난방 온도를 더 높인다 잠시 부산을 떨었다 서늘한 손바닥으로 혜준의 이마를 짚어 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촬영을 다시 시작했다 사진이 제대로 나오긴 하는 거야 유 선생 아까 촬영할 때 보니까 우리 쪽보다 저 묘룡의 여인 쪽을 훨씬 더 많이 쳐다보던데 내가 언제 일 헐렁하게 하는 거 본 적 있어? 하긴 유지환이 일 하난 독하게 하지 중견 여배우가 던진 농담을 뒤로하며 모두들 돌아갔다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나가자 스튜디오 문을 닫아 걸고 지완은 혜준에게로 다가갔다 단 둘만이 남은 스튜디오 서늘한 그의 손바닥이 다시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그의 서늘한 체온을 음미하는 듯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이마에서 떨어지자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지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던 지완이 무릎을 바닥에 대고 눈높이를 그녀의 안진 키에 맞췄다 그리고 말없이 오래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그를 보며 입가에 슬쩍 웃음을 걸었다 웃지마 정들어 웃지 말라는 그의 말에 그녀가 한층 더 크게 피식거리며 웃었다 불과 며칠 동안 내가 얼마나 널 널 그리워했는지 기다렸는지 그녀가 관심을 기울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널 미워했는지 모르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 때문인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피식 웃었다 웃지마 민혜준 내 시선 외면하지도 마 내 눈 봐 혜준이 눈을 들었다 열정 안타까움 갈망과 애틋함 뭔가 복잡한 감정이 가득 담긴 눈을 한 지완이 혜준을 자신의 시선 속에 가두었다 다시는 그렇게 말없이 사라지지 마 애절하게 속삭이며 그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자신을 쳐다보는 혜준의 창백한 입술을 베어물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말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할래요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그녀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이 아니라 부탁인가 부탁치곤 너무 따박따박 이성적인 어투였다 나도 다른 연애를 하며 저렇게 이성적인 어조로 조건을 내걸었던가 그런 내 어조를 들으며 그녀들의 마음도 이토록 서늘했을까 약속해 줄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조건을 내거는 사람은 언제나 지완이었건만 혜준은 그것도 깨버렸다 혜준은 언제나 지완에게 그렇게 파격적인 존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말 것 어려울 것 없다고 지완은 생각했다 어차피 몇 달 후면 실증날 연애 지금 당장 그녀에 의해 휘둘리는 이 감정을 추스리고 나면 곧 실증이 날 테고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실증이 나면 그걸로 끝내는 것 그가 이제껏 내걸었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아니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은 그녀가 필요했다 어떤 조건을 걸더라도 곁에 둬야 할 만큼 5. 모름지기 연애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다 만나서 얼굴 보고 떠들고 웃고 그런 게 연애다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집에 바래다 주고 그런 게 연애다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안아버리고 싶고 그런 게 연애다 적어도 지완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혜준은 아닌 것 같았다 너 나랑 연애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지완은 슬슬 화가 나려는 것을 참고 있었다 하겠다는 거예요 삼각대에 얹혀진 카메라에 눈을 갖다 대고 평소 지완이 하던 것처럼 초점을 맞추며 혜준이 설렁설렁 대답을 했다 그럼 전화번호 돼 그런 거 없어요 진짜요? 예 나 쳐다보고 말해 여전히 건성인 대답에 기어이 지완의 입에서 큰 소리가 났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를 돌아보는 혜준의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진짜 없어?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 민석아! 그는 테이블에 앉아 필림을 들여다보는 민석을 불렀다 너 후딱 뛰어가서 핸드폰 하나 사와라 번호는 아무 거라도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개통되는 걸로 구해와봐 예? 민석과 혜준이 동시에 지완을 쳐다보았다 매일 충전해야 되고 귀찮은데 혜준이 뚱한 목소리로 불평 비슷한 말을 늘어놓아 보았지만 배터리 오래가는 걸로 사와라 지완의 말이 떨어지고 민석은 바람같이 달려나갔다 그거 사줘도 아마 금방 잃어버릴걸요? 잃어버리면 또 사서 채울 거야 지완은 단호하게 말하고 혜준에게 또 물었다 집은 왜 안 가르쳐줘? 내가 도대체 너에 대해 아는 게 뭐야? 이름 민혜준 나이 스물 둘 전화 없음 집 모름 가족사항 모름 생년월일 모름 직업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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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야 대체 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왜? 뭘 알고 싶은 건데요? 너를 알고 싶어 너 혜준이 싱긋 웃으며 지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갖다댔다 나 민혜준 현재 유지한 곁에 있음 그와 연애를 하고 있음 그녀가 고개를 약간 돌려 그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부족한가? 지완은 속으로 되뇌며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대답을 생각할 결을 더 없이 그는 손바닥에 입맞추는 혜준의 볼을 감싸고 그녀의 서늘한 입술을 부드럽게 삼켰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지완이 개상한 신음을 내지르며 혜준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놀라서 쳐다보는 혜준의 귀에 들려온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 또야 또 언제나 휘둘려 자꾸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잊어먹고 네 페이스에 말려들어 그가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서 그녀를 쳐다보고는 외쳐댔다 민혜준 나한테서 떨어져 있어 자꾸 말려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고개를 저으며 멀어져가는 지완을 쳐다보며 혜준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혜준은 하얀 스크린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스텝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커다란 붓과 페인트 통을 들고 스크린을 초록색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싱그러운 초록이 특유의 생명력 가득한 이미지를 내비치며 보는 눈을 즐겁게 했다 스텝의 손놀림이 마법같이 신비롭게 느껴졌다 한번 해봤으면 마음속에 충동이 생겨났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혜준이 던진 말에 스텝이 뒤를 돌아보았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묻어있는 커다란 앞치마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한 충동이 그의 눈에까지 띄어서일까 스텝이 혜준을 보고 씩 웃더니 순순히 붓을 넘겨주었다 그가 건넨 목장갑을 끼고 붓을 받아든 그녀는 그의 앞치마도 탐냈다 그는 여벌의 앞치마를 그녀에게 빌려주었다 앞치마에 목장갑에 초록색 페인트가 묻은 커다란 붓 전문가가 된 듯해서 마음이 뿌듯했다 자, 잘 봐요 다소 거친 듯한 질감을 내줘야 해요 그러니까 붓을 충분히 털어서 페인트 양을 조절하세요 그리고 직산으로 계속 쭉 직산으로 칠해줘야 해요 그래야 얼룩져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붓질은 스피디하게 이렇게 알겠죠? 스텝의 설명을 들으며 혜준은 그가 시키는 대로 칠을 시작했다 옆에서 그가 페인트 통을 들고 따라다녀 주었다 혜준이 통을 건네달라고 했으나 그는 무거워서 안 된다며 한사코 통을 들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에 따라 하얀 스크린에 초록색이 입혀졌다 거친 질감의 붓터치로 자연스럽게 그러나 역시 초보답게 앞치마엔 온통 초록색 페인트 뿐만 아니라 그녀가 낀 목장갑 그녀의 팔과 등등 걷어붙인 옷소매까지 초록색 점과 면 얼룩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녀는 마냥 즐거웠다 스텝은 왕초보인 그녀의 붓질을 격려까지 해주는 좋은 선생이었다 근사한 목소리에 편안한 느낌을 가진 그에게 혜준은 페인트를 묻히는 장난까지 쳤다 그리고 낄낄대고 웃는데 민혜준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날카로운 지완의 고함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패션 소품 촬영 때문에 스타일리스트와 상의를 하고 있던 지완이 어느새 혜준의 등 뒤에 와있었다 활짝 웃는 얼굴로 혜준은 뒤를 돌아보았다 안경의 한쪽 렌즈가 초록색이 되어버린 스텝도 웃는 얼굴로 지완을 향해 돌아섰다 너 지금 누구랑 웃는 건데?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겨우 막고 세트 스텝 현욱에게 한마디 내뱉으려는데 그들의 인상적인 모습이 지완의 포커스에 꽉 찼다 잠깐! 너희들 그대로 있어! 지완은 민석을 향해 카메라! 라고 외쳤다 그리고 민석이 카메라를 건네자마자 페인트 투성인 두 사람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쪽 스크린도 칠해봐 목재 사다리 가져와서 왼쪽에 넣고 페인트 다른 색 없어? 노랑이나 오렌지 노란색 페인트를 들려 두 사람을 새 스크린 앞에 세우고 지완은 그들에게 말했다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여봐 혜준과 현욱이 새로운 스크린을 노란색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아직 붓질이 서툰 혜준을 자상하게 지도하는 현욱이 더할 수 없이 자연스러웠다 그들의 모습처럼 자연스러운 얼룩이 두 사람의 앞치마에 묻어가는 만큼 스크린의 노란 면적이 늘어갔고 지완이 터뜨린 플래시의 횟수도 늘어갔다 제 인장 당장 현욱에게서 혜준을 떼어놓고 싶었지만 놓치기엔 아까운 컷이었다 몇 컷을 더 찍고 난 지완은 혜준의 팔을 잡고 세트를 벗어났다 그는 그녀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바쁜데 스태프들 일하는 데서 거찌적거리면 어쩌느냐고 말할 생각이었다 감기라면서 무리한 일은 왜 하는 거냐고 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돌아서며 눈을 크게 뜨고 선 그녀를 보자 다짜고짜 튀어나온 말 딴 놈하고 웃지마 놀라서 커져있던 혜준의 눈이 싱긋 웃었다 지완은 붉어진 얼굴을 하고 담배를 들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날 밤 또다시 그들만의 촬영 시간 카메라 박스를 뒤지던 지완이 혜준에게 뭔가를 던져주었다 엉겁결에 받아둔 그것은 폴라로이드 카메라였다 눈을 깜빡이며 카메라를 들여다보는 그녀를 두고 그가 세트 위에 올라섰다 자 찍어 그의 말에 혜준이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은 포즈로 서서 그가 다시 말했다 오늘은 네가 찍는 거야 날 찍어봐 혜준이 머뭇거리다 카메라를 얼굴 깨로 들어올렸다 어떤 포즈를 원해? 옷을 벗을까? 그가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풀어냈다 마지막 단추까지 풀어지고 벌어진 셔츠 사이로 그의 가슴과 배가 보였다 운동을 꽤나 한 듯 근육이 발달한 탄탄한 가슴과 군살없이 날씬한 배 그리고 그 가운데 움푹 파인 섹시한 배꼽까지 하얀 셔츠 사이로 엿보이는 그의 갈색 육체가 아름다웠다 혜준의 눈을 가리고 있던 카메라가 스르르 내려졌다 바지도 벗어? 그가 진의 단추를 툭 풀었다 아슬아슬하게 그의 엉덩이에 걸쳐진 바지 혜준은 눈을 못 대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화는 바지 허리에 엄지손가락을 걸치고 서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소리 없이 말하고 있었다 나만 쳐다봐 민해준 나만 쳐다봐 그녀의 눈에 갈증이 들었다 목이 마른 듯 살짝 벌어진 그녀의 도톰한 입술 그 입술이 살짝 다물어진다 싶더니 그녀가 침을 꿀꺽 삼켰다 여전히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화는 느릿느릿 혜준에게로 걸어갔다 거미줄에 포획된 먹이처럼 꼼짝도 않고 다가서는 그를 쳐다보고 선 그녀 눈조차 깜빡이지 못하고 그가 다가서는 것을 보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바짝 다가선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이 얼굴에 닿자 그녀가 눈을 감았다 지화는 손을 펴 그녀의 얼굴에 대보았다 한 손 안에 들어차는 그녀의 얼굴 손가락 사이로 그녀의 감은 속눈썹 그녀의 숨결이 손바닥을 간지리고 그는 천천히 부드럽게 다섯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의 손 아래서 그녀가 바르르 떠는 게 느껴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입술을 만졌다 손가락에 뜨거운 그녀의 숨결이 쏟아졌다 그는 그녀의 턱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녀의 아랫입술을 조심스럽게 빨아당기며 그는 조금씩 그녀를 적셔갔다 그녀가 내시는 가벼운 한숨소리가 그의 입안으로 사라져갔다 지완은 해준의 두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머뭇거리자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그녀의 손을 움직여갔다 나를 만져봐 나를 만져봐 그녀가 스스로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의 손목을 놓았다 그녀의 손이 정신없이 그의 가슴 위를 배회하고 다녔다 그리고 그 손은 과감하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탄탄한 복부 근육을 지나 그의 옆구리를 잠시 간지린 그녀의 손이 셔츠 아래로 그의 등을 끌어안았다 그는 해준의 가느다란 목돌미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그녀의 채취를 들이마셨다 지완은 이제 자신의 손이 움직일 때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얀 스웨터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따뜻한 맨살을 만졌다 해준이 움찔 놀라는 것을 느끼며 그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웃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간지르다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갈비뼈를 타고 올라간 그의 손이 브레지어를 밀어올리며 그녀의 가슴을 손에 쥐었다 부드럽게 그녀의 가슴을 감싸 쥐었다가 유두를 살짝 건드리자 그녀가 그의 품에서 바짝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가슴에 꼭 붙어있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올려 다시 그녀에게 입맞추었다 그녀를 갖고 싶었다 미치게 그녀를 갖고 싶었다 진작부터 부풀어 올라있던 욕망의 증거가 이제는 터질 듯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의 입맞춤이 차츰 격렬해지며 삼킬 듯 삼킬 듯 그녀의 입술을 빨아댔다 그리고 그의 손은 그녀의 스웨터를 벗겨내기 위해 스웨터를 위로 밀어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밀어냈다 꿈쩍도 않는 그의 가슴을 밀어내고 스웨터를 올리는 그의 손을 힘주어 풀어내려 했다 그의 손이 풀리자 그녀가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부풀어 오른 입술과 상귀된 얼굴의 그녀가 그의 눈을 피하며 돌아섰다 널 갖고 싶어 허숙해진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돌아선 그녀는 말없이 그저 스웨터를 수습하고 있었다 널 안고 싶어 여전히 그녀는 말이 없었다 안 돼? 대답을 안는 그녀에게로 그가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데 손 아래로 그녀의 어깨가 딱딱하게 굳었다 싫으니?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는 그녀 해주나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며 그녀의 등을 끌어안았다 그런데 그녀가 그를 뿌리쳤다 그녀가 그를 거부했다 싫다 이거지? 그녀가 돌아선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싫어? 그의 목소리가 냉랭해졌다 알았어 지화는 비난하듯 알았다는 말을 던지고 신발을 찾아 신었다 그리고 담배를 찾아내 입에 물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검은 가죽 재킷을 낚아채 거친 걸음으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혜준을 혼자 남겨둔 채로 술이 입에 썼다 그의 기분만큼이나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그의 기분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거부당했다는 것 수컷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난 기분이었다 싫어? 내가 싫다 이거지? 한 번도 먼저 매달려 본 적 없는 지환이었기에 그 거절은 더욱 치명적으로 그의 기분을 망쳐놓았다 그때 이게 누구야? 그의 뒤통수에 쏟아지는 하이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재길 지환의 인상이 더욱 구겨졌다 왜 혼자 쉴까? 박미령이 그의 옆에 와서 앉았다 새 여자하고 벌써 끝난 건가요? 지환은 새빨간 입술로 빈정대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 안부를 물었다 잘 지냈어? 그럼요 잘 지냈죠 미련을 못 버려 전화통 붙들고 늘어져 있다 이제 겨우 털고 일어났어요 잘 생각했어 지환은 술잔을 기울였고 미령은 흥하고 웃었다 새 여자 얘기 들었어요 나 선배 만났거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함께 촬영했던 나유림을 만난 모양이구나 그래 그 여자도 알아주는 소식통이지 얼굴도 못생긴 애송이라면서요 이번엔 이번엔 지환이 웃음을 머금었다 내가 지금 그 못생긴 애송이한테 목 매달고 있지 그래서 잘 안되죠?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미령의 붉은 입술이 징그러워 보였다 내가 매일 저주하는데 잘될 리가 없죠 그래? 지환은 술잔 속에 얼음을 딸깍거리며 무심하게 되물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돌아와요 미령이 사뭇 비장하게 요구했다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여자는 나예요 미령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이해 필요 필요 지환은 계속 얼음을 딸깍거렸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지환이 미령에게 말했다 난 그 여자를 찍어 네? 그 여자의 사진을 찍는다고 미령의 인상이 확 구겨졌다 어째서? 인물 사진은 절대 안 찍는다던 당신이 어째서? 내가 그렇게 애원해도 차갑게 거절하던 당신이 어째서 얼굴도 못생겼다는 그 여자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글쎄 그걸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난 그 여자를 찍어 미령의 입술이 분한 듯 떨리고 있었다 하! 잠자리 기교가 뛰어난 모양이군요 미령의 모욕적 언사에 기분이 상했지만 지환은 웃었다 아직 안 잡았어 미령의 눈이 거의 경악의 수준으로 커졌다 당신이? 유지한 당신이? 말도 안 돼 고개를 젖던 미령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을 이었다 그럼 분명 호기심이겠군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 분명 몇 번 자고 나면 시들해질걸? 당신 곧 내게 돌아오겠군요 당신의 가장 이상적인 배드 파트너는 나라고 당신 입으로 말했었잖아요 육체적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지환의 그 말은 미경에게라기보다 자신에게 던진 말이었다 해준을 혼자 두고 온 게 후회가 되었다 당신은 날 못 잊어요 호원 장담하는 미령을 보며 지환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가야겠어 중요한 걸 잊고 있었거든 당신은 절대 날 못 잊어 끈질기게 말하는 미령에게 지환이 한마디를 던졌다 난 말이야 같이 잔 여자한테는 언제나 당신이 가장 이상적인 배드 파트너야 라고 말해왔어 예의상 윙크를 던지고 돌아서 나가는 지환을 미령이 독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분명히 갔겠지? 가버렸을 거야 스튜디오에 불이 꺼져 있었다 그 앞에 서서 지환은 긴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의 마음이 후회로 가득 찼다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해준의 번호가 입력된 단축기를 누르고 신호가 가는 소리를 들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섰는데 어둠 속 어디에선가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그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또 두고 갔구나 싶어 지환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핸드폰을 내려 접으려는데 어둠 속에서 울리던 멜로디가 끊어지며 들려오는 목소리 나 핸드폰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멜로디가 울리던 쪽으로 고개를 돌린 지환의 눈에 핸드폰의 액정화면 불빛을 받은 해준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가 뭐라 말하고 있었다 지환은 접으려던 핸드폰을 다시 귀에 갖다댔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미워하지 말아요 울컥 그의 가슴이 일렁였다 그는 핸드폰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혜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핸드폰을 통해 그녀의 흔들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핸드폰에 대고 계속 속삭였다 널 더욱 흔들리는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가 또 핸드폰에 대고 말했다 사랑해 어둠 속에서 그녀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가 팔을 벌렸다 그녀가 그에게로 뛰어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너는 또 각오 없을까 지환은 침낭을 접어서 수납장에 집어넣고 위층으로 가는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갔다 베개에 움푹 파인 머리 자국도 없고 시트는 처음처럼 주름 없이 냉정하게 접혀진 채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너는 또 사라져버렸을까 영교와 현중은 그를 환자라 했다 주변이 어수선한 것을 못 보는 성격 탓에 작업실이고 주거공간이고 할 것 없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돈을 하는 습관을 가진 지환이었다 절친한 패거리들 중에서도 어지르는데 일가견을 가진 현중이나 영교는 지환의 주거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허가가 잘 안 날 뿐더러 어쩌다 발을 들여놓는다 해도 지환의 엄청난 트집에 치를 떨며 그를 가리켜 결벽증 환자 운운하곤 했다 그나마 묻어난 관이와 민석 그리고 같은 결벽증과인 시영이 지환의 주거공간을 비교적 자유로이 드나드는 축에 속했다 수많은 연애를 하면서도 자신의 주거공간을 개방하지 않은 이유도 지환의 그런 성격이 작용한 탓이었다 그런 그였기에 언젠가 혜준이 널적한 테이프를 들고 침실 바닥이며 시트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찍어 모으는 것을 보고서 얼굴 가득 만족감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었다 너 나하고 성격이 비슷하구나 그런데 칼같이 접혀진 머리칼 한 올 없는 시트가 요즘은 왜 이리 차가운 느낌으로 와 닿는지 위층에 올라와 침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올린 그는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다 문을 열면 네가 있다 구겨진 시트를 둘둘 감고 잠이 든 민혜준이 있다 눈을 뜨고 그는 문을 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반드시 접힌 시트 그리고 텅 빈 침대 너는 오늘도 각오 없구나 너는 오늘도 말없이 가버렸구나 지화는 씁쓸이 웃으며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조그맣게 들려오는 낯설지 않은 소리 물소리에 섞여 누군가 노래하고 있었다 그 노래는 음정도 박자도 하나도 맞지 않아 엉망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그리고 듣고 싶은 소리 달리듯 욕실 앞으로 걸어가 벌컥 문을 연 지환의 시야에 자루가 긴 욕실 청소형 소를 들고 샤워기로 물을 뿌리며 욕실 청소를 하고 있는 혜준이 잡혔다 문을 붙들고 선 지환을 혜준이 놀란 듯 돌아보았다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를 보며 그녀가 싱긋 웃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은 듯 머리에 수건을 감은 그녀의 모습에 생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이상한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우습게도 그는 그녀가 머리에 감은 수건이 갖고 싶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묻어있을 게 분명한 그 수건이 샤워하려고요? 그녀가 지환을 보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혜주는 다시 욕실 청소에 집중하며 엉터리 노래를 흥얼거렸고 지환은 문에 기대 그녀를 쳐다보며 그 엉터리 노래를 감상했다 어쩌면 무슨 노래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지환의 말에 혜준이 슬쩍 웃고는 그에게 물었다 매일 얼굴 보는데 새삼스럽게 근데 바쁘지 않아요? 오늘 하루 비웠어 오늘은 하루 종일 풀이야 뭐하고 싶니? 어디 갈까? 혜준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오래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가 드디어 대답을 꺼냈다 지환이 미간의 주름을 잡고 잠시 생각한 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나가자 어딜 가려고요? 따라와 보면 알아 그러나 혜주는 망설이고 있었다 왜? 나가기 싫으니? 나 사실은 사람 많은 곳은 별른데 그래? 어쩌냐? 지금 가려는 데는 사람이 엄청 지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무도 없는 덴데 그렇게 말하며 웃는 지환을 따라 혜준도 웃었다 이것저것 나들이 준비를 하며 지환이 혜준에게 일렀다 옷 든든히 입어 날씨 춥더라 차를 타고 도로를 달렸다 평일 오전의 도로는 비교적 여유로웠다 차는 서해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차 안에 흐르는 클라리넷의 차분하면서도 경쾌한 선율처럼 지환의 기분도 그랬다 지환은 조수석에 앉아 지나는 풍경에 눈을 두고 있는 혜준의 손을 잡았다 혜준이 그를 보며 웃었다 혜준아 네? 좋아 네? 좋다고 네? 유지환 엄청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혼자서 속으로 낄낄거렸다 혜준은 웃지 않았다 지환은 백밀러로 혜준의 표정을 살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거냐고 모르려는데 그녀의 고개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졌다 난요 그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 난 졸려요 어, 자 그녀는 곧 잠이 들었고 지환은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매향리 목적지에 도착한 지환은 혜준을 깨웠다 눈을 비비며 그녀가 깨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매향리라고? 전에 네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사진 기억나? 그거 찍은 곳이야 그래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배고프지 않니? 지환의 물음에 혜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점심은 좀 이따 먹기로 하자 지환은 혜준의 손을 잡아 끌었다 3월 초 산행을 하기엔 좀 추운 날씨였다 하지만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능선의 산이라 게다가 햇살이 무척 따사로운 날이라 그다지 힘겹지 않게 그들은 산을 올라갔다 이래서 매향리군요 산 아래서부터 아름답게 꽃망울을 터뜨린 매아 나무들을 보면서 혜준이 탄성을 질렀다 아름답지? 그래요 아름답고 향기롭네요 그래 아름답고 향기롭지 혜준이 지환을 올려다보았다 더 올라가볼래? 그들은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산을 올랐다 완만한 길을 따라 중턱쯤 올라가니 시야가 탁 트인 공간이 나왔다 봉긋한 무덤 하나가 양지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때이른 봄꽃들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마을이 다 보여 와 와 저기 굉장히 넓고 매아 나무 많은 곳은 뭐하는 곳이에요? 매실 농원이야 멋지네요 저 나무들 사이로 걸어다니면 아주 근사하겠어요 그렇지 두 사람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그곳에 잠깐 앉아서 쉬었다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어 멀지 않은 봄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란히 앉은 혜준의 어깨에 지완이 팔을 둘렀다 혜준이 나른하게 중얼거렸다 아... 너무 평화로워서 졸리다 게으름뱅이 혜준이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그의 품에 기댔다 그는 혜준의 갈색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옆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엄마... 예쁘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있다가 지완이 내려가자는 말을 꺼냈다 혜준이 일어나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켰다 지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산 아래로 발걸음으로 옮겼다 몇 걸음 가서 그는 뒤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맘대로 들어가도 돼요?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는 말도 몰라 들키지 않게 살짝 들어갔다 나오자고 지완은 망설이는 혜준의 손을 잡고 농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매화 나무들이 꽃잎을 날리며 그들을 반겨주었다 향기가 떠다니는 꽃바람 속을 그들은 함께 걸었다 찬바람 속에서도 이렇게 꽃을 피우다니 참 대견하죠? 혜준이 꽃처럼 웃으며 그를 보았다 지완은 꽃 한 송이를 떼어내 그녀의 머리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를 놀렸다 꽃순이 혜준이 킥킥거리며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런 그들을 멀리서 보고 있는 낯선 그림자가 있었다 혜준이 먼저 발견하고 지완의 팔을 두드렸다 어쩌죠? 농원 주인인가 봐요 잠시 있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잠시 말없이 서 있던 지완이 혜준을 세워두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작업용 모자를 눌러 쓴 나의 지긋한 남자에게로 다가간 지완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 지완의 목소리와 비슷한 약간 더 낮은 음색의 목소리가 지완에게 대꾸를 건네왔다 오랜만이구나 예 네 엄마 보러 온 게냐 예 막 내려오는 길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혜준 쪽을 잠시 응시한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누구냐 여자요 같이 올라갔었니 예 또 침묵이 흐르고 다시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점심 먹고 가거라 그 사람한테 준비하라고 이르마 아니요 이제 갈 겁니다 말없이 지완을 보다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완도 별 말없이 고개를 숙여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지난번 봤을 때보다 훨씬 주름진 아버지의 얼굴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새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던 아버지를 그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어머니를 보고 웃을 자신 또한 아직은 없었다 기다리고 있던 혜준이 궁금한 얼굴로 물었다 혼나지 않았어요? 응 지완이 웃었다 다행이다 걱정스럽던 혜준의 얼굴이 확 펴졌다 혼날 나이는 지났거든 네? 아니야 가자 배고프다 지완은 혜준의 손을 잡고 매와 꽃잎이 날리는 농원길을 달렸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 눈송이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흩날렸다 차로 삼십 분 정도를 달려 바닷가에 닿았다 이름 없는 작은 해변 아담한 횟집에서 그들은 혜준의 선택에 따라 전복죽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바람이 많이 부는 해변을 나란히 발자국을 찍어가며 걸어다니다 그들처럼 모래 위에 발자국을 찍고 있던 많은 갈매기들을 놀래켜보기도 하고 지완이 구멍가게에서 사온 과자 한 봉지로 갈매기들의 인기를 독점해보기도 했다 파도를 따라갔다 다시 달아나는 놀이도 해보고 파도 위에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두 사람의 이름을 써보기도 했다 파도가 지어버린 글자를 아쉬워하며 지완은 혜준에게 얄미운 파도를 때려달라는 유치한 때를 써보기도 했다 바람에 어깨를 움츠리는 혜준을 자신의 코트 안에 품고 함께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는 행복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이 연애는 아주 오래 갈 거야 아주 오래 어쩌면 영원히 그는 품 안에 있는 혜준의 작은 몸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손을 내밀면 닿는 곳에 그녀가 있다는 것이 그는 좋았다 가끔 눈을 들어 그녀를 찾으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는 좋았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녀가 있다는 것이 그는 참 좋았다 어느 저녁 지완은 소파에 앉아 에드워드 웨스톤의 로버트 카파의 작품집을 보고 있었다 그의 허벅지를 베고 놓은 혜준이 그의 설명을 들어가며 함께 작품집 속의 사진을 감상했다 이 사진이 카파가 스페인 네란을 찍은 건데 그는 이 전쟁에서 애석하게도 부인을 잃고 말았어 저런... 웨스톤은 누드도 꽤 찍었어 어때? 아름답지? 음... 멋지잖아 혜준은 감탄하며 페이지를 넘기는 지완의 손에서 사진집을 빼앗아 이리저리 넘겨보았다 그리고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 누드는 없어요? 지완이 웃었다 왜? 남자 누드 보고 싶니? 있어요? 혜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흥미를 나타냈다 있지... 볼래? 음... 아뇨... 됐어요 실물도 보여줄 수 있는데? 지완이 아쉽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그는 혜준을 내려다보며 입맛을 다셨다 아... 누드 찍고 싶다 누드 많이 찍어봤어요? 몇 번 찍었었지 기분이 어때요? 혜준이 궁금해했다 어떻긴... 다른 사진 찍는 거하고 똑같지 에이... 아닐 것 같은데 혜준아... 난 있지? 그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난 요즘 자꾸 너만 찍고 싶어져 하루 종일 너만 보고 있으면 좋겠다 그의 말에 혜준이 빙글에 웃었다 혜준아 네? 혜준아 왜요? 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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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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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그의 말에 그녀가 소리내서 웃었다 그녀의 목 뒤로 손을 넣어서 그가 그녀의 상체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그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리고 밤 집에 가야겠다며 일어서는 그녀의 손을 그가 붙들었다 집에 들어가기 싫지 않니? 집에 가야 해요 속옷도 못 갈아입었다고요 내가 사다 줄게 혜준이 짐짓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사다 줄게 어? 어? 여자 팬티 사올 수 있어요? 사오면 되지 안되나? 혜준의 입술 끝이 재미있다는 듯 올라갔다 그럼 내 팬티 빌려줄게 혜준은 참지 못하고 크게 웃어버렸다 그가 그녀를 끌어당겨 품에 앉자 그녀의 웃음이 그의 가슴에 부딪혔다 혜준아 가지 말고 있어라 어? 그러나 혜준은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밀어내고 문을 나섰다 혜준아 혜준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문은 냉정하게 닫혔다 미련을 못 버리고 닫힌 문을 쳐다보며 서 있는데 문이 다시 열리며 혜준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웃음을 숨기고 그에게 물었다 진짜로 팬티 빌려줄 거죠? 그날 그녀는 그에게 빌린 속옷을 입고 그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일을 하다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문득 문득 고개를 들어 그녀를 찾으면 그녀도 지완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눈을 맞추고 한참을 서로 바라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구나 누군가가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는 좋았다 그는 좋았다 정말 그녀가 좋아서 미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녀가 좋았다 좋아 죽겠다는 말 그는 실감하고 있었다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로구나 6. 홍대 앞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관인의 밴드가 공연을 하는 라이브 클럽이었다 혜준의 손을 잡고 들어서는 지완을 영교가 반겼다 와 반가워요 혜준씨 살 빠진 것 같네요 민머리 영교가 혜준에게 인사를 건넸다 혜준은 고개를 살짝 숙여 가볍게 인사를 되돌렸다 뭐야 별로 안 기뻐하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로 골라서 했는데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우리 혜준인 원래 날씬하잖아 지완의 말에 영교가 과장되게 눈을 크게 뜨며 지완의 말을 따라했다 우리 혜준이 주차를 하고 뒤늦게 들어온 민석을 향해 영교가 여전히 과장된 얼굴로 물었다 언제 이렇게까지 발전된 거요 영교의 말에 지완은 그저 웃기만 했고 혜준은 클럽 내부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다 왔냐 더욱 거대해진 듯한 육중한 몸의 관이와 한층 더 달라붙는 뱀가죽 바지의 꽁지머리 현중이 함께 나타났다 야 혜준씨 귀한 손님이 오셨네 오늘 노래 신경 써서 불러야겠군 절대 잠 안 오는 걸로 현중이 수다로 혜준을 반겼고 관인은 그저 왔어요 라는 한마디와 푸근한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혜준도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시영이는 어째 안 보이네 아 좀 이따 올 거야 어디 좀 들렸다 온 데더라 다들 맥주를 한 병씩 들었고 공연을 앞둔 현중과 관이에겐 생수가 주어졌다 민석이 영교에게 생각난 듯 말했다 그거 연락 왔어요 그거라면 출판사? 예 잘 됐네 축하한다 지완아 영교가 지완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뭔데? 현중이 궁금해하자 민석이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난 겨울 초에 호주에 화보 촬영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완형이 풍경 몇 컷 찍어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출판사 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출판사 쪽에서 사진이 인상적이라며 사진집 하나 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와 멋진데? 다들 축하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지완이 정색을 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뭐 확실히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아니고 사진집이라면 진작부터 하나 내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해봐 기회가 좋잖아 현중과 영교가 입을 모아 권했다 별 말 없이 맥주병을 기울이던 지완이 해준을 쳐다보며 물었다 너 호주 가보고 싶니? 해주는 그냥 웃었다 그때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클럽 안으로 들어온 시영이 그들 테이블에 합류했다 어 왔구나 클럽파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뭘 사온 거야? 현중 씨? 현중과 영교의 말에 해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교가 한숨을 쉬며 담배를 찾았다 현중도 영교의 담배값에서 담배 하나를 빼물었다 담배는 나가서 피워주셔들 지완이 라이터 불을 켜는 그대를 저지시켰다 카메라도 없는데 웬 수선이야? 혜준이 앞에서는 안 돼 지완이 단호하게 말하자 영교와 현중이 마주보며 기막혀했다 뭐? 혜준이 지완을 쳐다보았다 혜준이 아직 감기가 덜 났어 아직도 기침 조금씩 하니까 나가서들 피워줘 지완의 설명에 영교와 현중이 물었던 담배를 다시 뱉었다 예 알았습니다요 잠시 후 시영이 커다란 접시에 신선한 샐러드를 듬뿍 담아들고 나왔다 영교와 현중이 침을 흘리고 있는데 샐러드 접시는 혜준의 앞에 놓여줬고 시영은 눈을 들어 쳐다보는 혜준의 손에 딱 하나 들고 온 포크를 쥐어주었다 야 진짜 서럽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쁜 여자로 태어나는 건데 시영이 너 너무 차별대우하는 거 아니냐 최시영표 특제 샐러드를 잔뜩 기대하고 있던 영교와 현중이 불만을 토로하며 서러워했다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도 되죠? 혜준이 시영에게 묻자 시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말했다 혼자 다 먹어요 그 말에 영교와 현중의 원성이 더 커졌다 혜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샐러드 접시를 중간으로 밀어내놓았다 혼자 먹긴 너무 많네요 나눠 먹어요 그러나 시영은 그녀가 내놓은 접시를 다시 그녀 앞으로 도로 밀며 여전히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다 먹어요 그러자 영교와 현중이 시영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우 최시영 이제 보니 너도 바람기질이 다분하다 홍일점 혜준씨한테 잘 보이려는 노력이 눈물겨운데 그렇지 저 자식이 우릴 배반하더니 흐흐흐 농담이 쏟아지는 가운데 혜준은 난감한 얼굴로 샐러드 접시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먹어요 시영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진지한 목소리로 혜준에게 먹기를 강요했다 먹어요 시영은 재촉하고 혜준은 말없이 접시만 보고 있고 분위기가 묘하게 조용해졌다 그러자 지완이 혜준의 앞에 놓인 샐러드 접시를 쓱 당기더니 그걸 먹기 시작했다 우적우적 샐러드를 씹는 지완을 다들 쳐다보았다 혜준에게 샐러드를 권하던 시영도 지완을 빤히 쳐다보는데 지완이 양상추를 씹으며 말했다 먹기 싫다잖아 이상해진 분위기에 모두 말이 없는 가운데 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혜준이 자리를 비우자 지완이 시영에게 물었다 뭐야 너 뭐가 진지하게 묻는 지완에게 시영은 그저 무심하게 되물었다 뭔가 이상하잖아 내 요리에 새로운 시식자가 필요한 것뿐이야 정말 그것뿐이야? 그것뿐 시영이 대답하자 영교가 시영의 뒤통수를 때렸다 에잇 평소에 안 하던 짓하니까 다들 놀랬잖아 인마 그러게 저 자식이 가끔 사람을 놀래킨다니까 현중이도 거들었고 분위기가 다시 조금씩 풀어졌다 참 네 공연 매일 보러 온다는 미모의 스토커가 있다면서 영교가 현중에게 물었고 현중이 얼굴 가득 뻐기는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골스팬에 대해 늘어놓았다 현중의 과장된 수다와 영교의 부러움 섞인 감탄사가 섞이면서 패거리들 사이에 다시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시영이 슬그머니 자리를 떴고 지환은 화장실 쪽으로 사라지는 시영의 뒷모습을 눈으로 뒤쫓았다 화장실 앞에서 젖은 손을 털면서 나오는 해준과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선 시영이 마주쳤다 머쓱하게 눈인사를 건네고 지나가려는 해준에게 시영이 질문을 던졌다 지환형도 알아요? 걸어가던 해준이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S병원 혈액종양내과 최병욱 교수 우리 아버지입니다 창백한 얼굴로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질린 얼굴로 돌아보는 그녀에게 시영이 다시 질문을 던졌다 어쩌자는 겁니까? 해주는 말없이 서 있었다 나 지환형 많이 아껴요 형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진심이라면 시영이 더 말하려는데 해준이 고개를 들었다 두 눈 가득 물기를 머금은 그녀의 두 눈이 그를 쳐다보았다 시영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갑자기 답답해져오는 마음에 그녀에게서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렸는데 저쪽에서 지환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지환형 와요 해준이 당황하며 눈가를 문지르고는 다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시영은 잠시 여자 화장실 쪽을 보고 있다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시영의 옆에 지환이 와서 섰다 해준이하고 무슨 얘기했어 스웨터 밑으로 옷자락이 비어져 나와 있길래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볼일을 보았다 볼일을 보고 나서 손을 씻는 지환을 세면대 앞 거울을 통해 보던 시영이 불렀다 형 지환이 눈을 들어 거울 속으로 시영을 쳐다보았다 해준신 몇 개월절이요? 손을 씻던 지환의 동작이 딱 머지며 그의 눈이 단번에 날카로워졌다 너? 지환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서서 서영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오늘 렌즈 끼고 왔냐? 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해준 일 어떻게 보는지 똑바로 봐 그리고 그런 질문 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 설령 너라 해도 다음번엔 안 참는다 똑바로 알아둬 지환이 시영을 쏘아보고는 몸을 돌려 화장실을 걸어 나갔다 한 차례 한숨을 내쉬고 난 시영이 그를 뒤따랐다 해준이 그들보다 먼저 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시영은 지환이 자리에 앉으면서 테이블 아래로 해준의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 현준과 관희가 공연 준비를 위해 자리를 떴다 해준이 그들에게 공연 잘하라며 파이팅을 외쳐주었다 그런 해준을 부드러운 미소의 지환이 쳐다보고 있었고 그런 지환을 또 시영이 쳐다보고 있었다 시영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공연이 지연되고 있었다 관희가 무거운 얼굴로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왜 그래? 베이스가 아직 못 왔어 뭐? 관희가 미간을 좁히며 더욱 무거운 얼굴이 되었다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엎어졌단다 큰 사고는 아니고 한 15분 늦겠다는데 공연은 어떻게 해? 관희가 한숨을 쉬면서 지환을 쳐다보았다 해준을 제외한 일행의 눈이 일제히 지환에게 집중되었다 어? 이거 왜 이래? 내가 손 놓은 지가 언젠데? 잠깐 땜빵 좀 해주라 관희가 지환에게 부탁했다 안 돼! 나 때문에 엉망대라고? 아무리 오래 손 놨어도 15분 못 데우겠냐? 부탁 좀 하자 그래 좀 해줘라 지환아 해봐 다들 거들었다 우리가 소시 쪽에 그룹사운드 만든다고 뭉쳐 다니던 전적이 있죠 그때 지환이가 베이스였어요 내가 건반이었고 현중인 기타를 치면서 노래했었죠 요즘도 가끔 모여서 놀아요 연주하면서 연교가 해준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때 대회도 꽤 휩쓸었었는데 라는 자랑도 덧붙여서 지환은 손을 내젓고 있었다 한 번 해봐요 보고 싶어요 해준까지 권하자 지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아 이거 참 망신당하면 어쩌지? 걱정마 15분인데 뭐 관희의 격려에 지환은 이렇게 대꾸하며 그를 따라갔다 아니 나 말고 형네 밴드 내 실력이야 뭐 아직도 공연이 시작되자 클럽 안은 금세 열기로 휩싸였다 귀를 울리는 연주와 흥분한 관객들의 환호성 클럽은 온통 열광의 도간이었다 종행무진 달리는 일렉트릭 기타의 연주와 파워풀한 베이스와 가슴을 두드리는 트럼 그리고 사람을 빨아당기는 카리스마의 보컬 사람들은 웃고 울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모아지경에 빠져들고 있었다 무대 위에 사람들과 무대 앞에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집에 가야겠어요 해준이 시영에게 말했다 연교는 민석을 끌고 무대 바로 앞까지 나가서 헤드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먼저 갈게요 같이 가죠 데려다 줄게요 시영이 외투를 챙겼다 하지만 해준은 그의 제의를 거절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해준이 혼자 클럽을 빠져나갔다 시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지완이 10분 정도 대타 연주를 했을 때 진짜 자리의 주인이 나타났다 지완은 주인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무대를 내려왔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해준을 찾았다 하지만 해준은 보이지 않았다 무대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해치고 땀에 젖은 머리를 흔들고 있는 연교와 민석에게로 다가가 해준의 행방을 물었으나 그들은 해준이 사라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 아까 시영이랑 테이블에 남아있었는데 그녀는 또 말없이 가버린 모양이었다 그런데 시영이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지완은 마음이 몹시도 불편했다 클럽에서 나온 지완은 핸드폰을 눌러보았지만 해준도 시영도 응답이 없었다 그의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다 언짢은 기분으로 지완은 술을 꽤 마셨다 공연이 끝낸 관인의 밴드들과 더불어 왁자지껄한 술자리를 버리고 있는데 시영이 다시 클럽으로 돌아왔다 뭘 하다 왔는지 셔츠 소매는 걷어붙여졌고 셔츠 앞섭은 좀 젖어있기까지 했다 지완은 꼬인 시선으로 시영에게 물었다 어딜 갔다 오는 거냐 밖에 지완의 시선이 무심하게 맥주를 마시는 시영에게 붙박였다 혜준인 언제 갔어? 가는 거 너 봤어? 몰라 그래? 더 따져 물을 수도 없었다 지완은 좌중의 잡담을 안주삼아 다시 술잔을 기울였다 그렇게 마신 술이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나쁜 기분으로 마시는 술은 더 빨리 취한다고 했던가 형 집에 안 가? 아까부터 시영은 자꾸만 지완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다 왜? 나 보내고 싶냐? 지완이 빈정거렸다 자신이 왜 시영에게 빈정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가려던 차입니다 지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붙잡는 손들을 웃으면서 쳐내고 그는 집으로 향했다 지완을 따라서 시영도 일어섰다 형, 키 시영은 지완의 차에 이르러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완은 주머니를 뒤져 키를 내주었다 시영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뒤로 몸을 기댄 채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스튜디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층 출입구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외투를 벗어 식탁 의자에 걸쳐두고 욕실로 들어가 간단히 씻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침실에 불이 켜져 있고 침대에 누군가 누워있었다 그는 침대로 걸어갔다 해준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를 내려다보는데 픽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웃음이 났다 이 잠 많은 놈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술을 마셔 열이 나는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등 뒤에 언제 왔는지 시영이 서있었다 돌아보니 시영은 얼굴 가득 걱정스러운 표정을 담고 해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완은 시영에게 퉁명스럽게 물었다 집에 안 가냐? 재워줘 집에 가서 자 자고 갈래 지완이 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영은 스튜디오로 통하는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잠든 해준의 입술에 슬쩍 입을 맞춘 지완도 불을 끄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술을 마신 탓인지 지완은 곧 고라떨어져 코를 고라댔다 어둠 속에 조용히 누워있던 시영이 슬며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옆에서 잠든 지완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형, 해준 씨도 진심인 모양이더라 열에 들떠서 초점도 없는 눈으로 헛소리를 하는데 내내 형 얘기만 하더라고 시영이 소리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형, 내가 형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 왜, 왜 이렇게 어렵게 얽혔지? 하필이면 처음으로 진심인 상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 시영이 또다시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지도 못하는 새 흘러나온 시영의 욕설이 지완의 코 고는 소리에 묻혀 사라져 갔다 다음날 아침 술래를 푹푹 풍기며 일어난 지완은 정신이 들자마자 위층 침실로 뛰어올라갔다 침실 문 앞에 서서 또 외우는 주문 문을 열면 거기서 뭐하우? 돌아보니 앞치마까지 떡헌이 걸친 시영이 주방에서 이쪽을 쳐다보며 묻고 있었다 없어요 없어? 응 지완은 확인이라도 하듯 침실 문을 열었다 진짜로 아무도 없었다 갔구나 중얼거리며 식탁 앞으로 걸어간 지완에게 시영이 해장국을 떠주었다 까치집을 지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해장국을 마시는 지완을 시영이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형 응? 지완이 고개를 들고 시영을 보았다 아니요 자식 싱겁긴 다시 해장국에 집중하던 지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혼자 슬쩍 웃음을 지었다 부드럽고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 모습이 시영의 가슴을 아프게 후려쳤다 지금 그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거 하지마 형 하지마 시영은 일부러 소리나게 물을 따라 지완의 앞에 놓았다 혜주는 일주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다 처음 며칠은 그저 그러려니 하던 지완도 그녀의 부재가 사흘이 넘어가자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흡사 금단 증상과도 같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대부분의 일이 거의 민석에게 맡겨지거나 보류 또는 연기되었다 그는 서성거렸다 하루 종일 스튜디오 안을 서성거리다 전화기를 붙들고 혜준의 핸드폰에다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언제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만 들려올 뿐 그는 혜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 한밤중에라도 혹시 그녀가 올까봐 스튜디오 출입문도 위층 출입문도 잠그지 않고 있었다 그는 침실을 비워두었다 아래층에서 침낭을 펼치고 잔 그는 매일 아침 침실 문 앞에 서서 똑같은 주문을 외우고 침실 문을 열었지만 그녀는 없었다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다 그녀가 오는 소리를 잠결에 놓칠까 싶어서 나흘이 지나고 닷새째 접어들자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화를 내는 그의 불편한 심기에 민석만 할 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석은 그의 기분을 눈치껏 살펴 되도록이면 신경 건드리지 않게 조심조심 잘해나가고 있었다 민석은 그녀가 오지 않는 것도 또 나중에 그녀가 올 것도 걱정이었다 저렇게 팽팽하게 곤두선 상태로 해준을 어떻게 대할지가 걱정이 되는 것이었다 이래저래 한숨만 나오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알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잖아 던지듯 전화를 끊은 지화는 혀를 차며 짜증을 냈다 그리고는 길길이 뛰며 민석에게 소리를 질렀다 연결하지 말라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 저쪽에서 하도 급하다고 해서 민석은 중요한 광고주의 전화를 저렇게 끊어서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장사 하루 이틀 하냐? 저쪽 사람들 맨날 급하다는 말 입에 달고 사는 거 너도 소리를 지르던 지환이 말을 끊으며 출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 해준이 서 있었다 지환이 화난 얼굴 그대로 해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화난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가 성큼성큼 걸어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민석은 불안했다 해준의 표정도 불안해 보였다 저러다 한 대 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만큼 그의 분위기가 험악했다 해준의 앞에 선 지환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해준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환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보고 있던 민석은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그러나 걱정스레 기다린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민석은 다시 눈을 떴다 해준을 소중한 듯 끌어안은 지환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 왔으면 됐어 올 거라 믿었어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스튜디오 근처의 카페 해준은 무심하게 김이 오르는 커피잔을 보고 있었다 뭐라고? 지환이 해준을 쳐다보며 물었다 해준이 천천히 눈을 들어 그와 시선을 맞추었다 그만 끝내자고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은 진지했다 하! 지환은 웃었다 하하하하 기가 막혀 웃음을 흘린 후 지환은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보니 그곳은 언젠가 자신이 박미령을 떨궈낸 바로 그 카페였다 잠시 카페를 둘러보던 그가 다시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렸다 그녀는 티스푼으로 식어가는 커피를 휘젓고 있었다 밖에서 차를 마시자기에 주와라 따라 나왔더니 일주일 동안 사라져서 사람 거의 죽여놓고 일주일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 뭐라고? 농담이지? 아니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대답을 했다 정말, 정말인 거냐? 네 그녀는 여전히 커피를 휘저으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실증났어요 여전히 시선을 내리깔고 커피를 휘젓고 있는 그녀 순간 지완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 눈 봐 나하고 얘기할 땐 내 눈을 보란 말이야 커피를 휘젓던 그녀의 손이 딱 멈춰졌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마주보는 그녀의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제 사진 다 주세요 필름까지요 설마 필요하신 건 아니죠? 또박또박 말하는 그녀를 그가 말없이 쳐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눈을 보면서 말해 그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그려져 있었다 지금 챙겨갈 거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도 그를 따라 일어났다 그가 계산서를 집어들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더니 말없이 카페를 나섰다 혜준이 몇 걸음 뒤에서 그를 뒤따랐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면서 지완은 민석을 불렀다 사무실에 있던 민석이 달려나왔다 예, 사진 다 챙겨줘라 필름까지 전부 위층 암실에 있는 것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챙겨줘 그리고 제 보내고 나서 스케줄 체크할 테니까 일정표 좀 챙기고 출판사에선 전화 없었니? 그렇게 말하고 지완은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민석이 놀란 눈으로 지완의 뒷모습과 묵묵히 서 있는 혜준을 번갈아 보았다 민석은 위층으로 올라가 암실에 걸려있던 사진과 필름을 다 걷어 챙겼다 함께 올라온 혜준이 쇼핑백을 벌려주었고 그는 그 속에다 사진과 필름을 쓸어 담았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사진과 필름을 챙겨주는 민석에게 인사를 하고 혜준은 스튜디오를 걸어 나갔다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던 민석이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지완은 책상에 앉아 스케줄표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민석의 기척에 지완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갔어? 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스튜디오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스튜디오를 잠시 둘러본 그는 계단을 밟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위층 암실을 열어보았다 그녀의 사진과 필름이 걸려있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본 그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물체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핸드폰 그는 탁자로 다가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폴더를 열었다 액정 화면에 그가 입력해준 글자들이 그대로 떠올랐다 잊지 말고 충전할 것 그것을 보는 순간 왜 그리도 화가 났을까 지완은 핸드폰을 벽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핸드폰의 폴더가 떨어져 나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고 벽을 향해 또다시 던져버렸다 다시 다시 또다시 그러고 나서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망연히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발치에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핸드폰의 잔해가 널려있었다 7. 어느 시인은 말했다 소풍이 끝나면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고 나의 소풍은 끝이 났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 해주는 집안 가득 사진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한 장을 골라야 했다 어느 게 가장 적당할까 한 장 한 장 오랜 시간을 들여 살폈다 화가 난 듯 굳어있는 얼굴의 사진을 들어올렸다 긴장을 풀어 카메라 앞에 서면 왜 다들 굳어지는 거지? 입가에 웃음을 떠올렸다 이번엔 턱을 깨고 약간 웃고 있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내가 당신을 알아내야 하는 거지 당신이 나에 대해 알아내는 게 아니야 그녀의 입가에 또다시 미소가 지어졌다 해주는 활짝 웃는 표정의 사진을 한 장 골라 들었다 역시 웃고 있는 게 좋겠지 혜준아 그렇게 미지근하게 웃지 말고 좀 활짝 웃어봐 그럼 내가 음 내가 오백 원 준다 그녀는 사진 상자를 뒤졌다 반짝이는 오백 원짜리 동전 하나가 손에 들어왔다 그녀는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사진을 계속 한 장씩 들여다보았다 게으름뱅이 미네준 너 나하고 연애할래? 사진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미소가 미세하게 흔들려갔다 너를 알고 싶어 널 갖고 싶어 널 안고 싶어 혜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이 젖어들었다 하루 종일 너만 보고 있으면 좋겠다 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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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한 방울 사진 위로 떨어졌다 널 사랑해 투두둑 눈물이 사진을 적시고 있었다 정리가 끝났다 비닐 포장을 채 뜯지 않은 매트리스가 깔려있는 침대에 혜준은 살짝 걸터 앉았다 침대 옆 바닥 그녀의 사소한 물건들이 담긴 작은 가방 옆에 사진과 필름을 담은 상자를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네모진 사각봉투를 올려놓고 예쁜 글씨로 최인우라고 썼다 매트리스 위에는 약병과 물컵 그리고 전화기가 혜준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건가 혜준은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한 달 남짓 자신의 거처가 되어주었던 작은 원룸은 그녀가 입주하기 전처럼 깨끗하기만 했다 이곳 역시 지완의 집처럼 그녀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혜준은 작은 한숨을 내쉬고 매트리스 위에 놓인 약병을 열었다 하얀 정제가 그녀의 손에 수북히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그 작은 알약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어쩐지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했다 안녕 마지막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줄 작은 알갱이들에게 속삭이듯 인사를 해보았다 어려울 것 없어 약을 입안에 털어놓고 물과 함께 삼키고 인우 오빠에게 전화를 걸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혜준은 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울 것 같아서 그녀는 천천히 손을 입가로 들어올렸다 그때 뭔가 뜨뜻한 것이 코 점막을 타고 미끄러져 내리더니 입술을 스치고 곧 손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혜준은 눈을 떴다 하얀 알약에 붉은 꽃이 피어있었다 예쁘다 그녀의 손 안에 점점이 붉은 꽃들이 피어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피가 다리 위로도 매트리스의 비닐 위로도 투둑 떨어졌다 혜준은 천천히 움직였다 침대 옆에 놓인 가방에서 수건 한 장을 꺼내 코에 갖다댔다 이런 것쯤은 이미 익숙한 처치였다 쉽게 멎어주지 않으리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잠이 들었던 걸까 아니면 잠시 정신을 놓았던 걸까 혜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축축한 수건이 손에 쥐어져 있었다 눈앞에 모든 것이 어렴풋했다 툭툭 여전히 뭔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몸이 떠오르는 묘한 느낌을 받으며 천천히 뒤로 누웠다 기분이 좋았다 아프지 않아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이 들었다 그녀는 희미한 의식으로 주변을 더듬어 전화기로 여겨지는 물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떠오르는 대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이건 너무나 그리웠던 목소리 그런데 누구의 목소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도무지 목소리가 흘러나와 주지 않았다 붙잡아야 하는데 붙잡아야 하는데 너 혹시 그가 뭔가 말하려 했다 흐, 그럴 리가 없지 전화가 끊어졌다 혜준의 손에서도 힘이 빠져나갔다 손가락이 스르르 풀어지며 수화기가 그녀의 손을 벗어났다 그녀의 속눈썹이 살며시 내려앉았다 형, 다 끝났어요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촬영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민석이 눈에 수화기를 내려놓는 지완의 모습이 잡혔다 무슨 전화예요? 몰라,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지완은 담배를 한 깊이 뽑아물고 스튜디오를 나갔다 조명을 조정하고 스타일리스트를 불러 뭔가를 상의하는 지완을 쳐다보며 민석의 눈에 약간의 걱정이 깃들여 있었다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옆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언제 왔는지 시영이 지완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왔어? 시영은 말없이 그냥 고개만 까딱거렸다 마지막 촬영이야 이제 현상 남은 거 하고 몇 건 마무리만 하면 일 없어 민석이 시영에게 지완의 일정에 대해 말해주었다 지완은 결국 출판사와 사진집을 내기로 계약을 했고 그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하는 중이었다 출국이 언제랬지? 한 달 조금 더 남았어 시간이 많이 남는데도 더 이상 스케줄 잡지 말라셔서 호주엔 얼마나 체류할 예정인데 한 계절에 한 달 정도씩? 시영은 또다시 입을 닫았다 어때? 시영이 지완을 턱으로 가리키며 민석에게 물었다 이상하다 싶게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 오히려 그게 정상인가? 지완 형이야 원래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타입은 아니니까 해준 씨 경우는 좀 특별하긴 했어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시영이 한숨을 내쉬었다 민석이 계속 말을 이었다 음 오늘이 일주일째지? 처음 하루 이틀 정도 기분이 저저했던 것 빼곤 평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 보일 때도 있다니까 시영은 걱정했던 지완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낸다는 말을 듣고도 또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시영은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그러면서 또 한숨을 내쉬는 시영의 얼굴이 무척이나 어두웠다 환자가 없어졌어 일주일 전에 입원했어야 하는 환자인데 일주일 전에 입원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데도 없어 너희 병원 말고 딴 데로 갔나 보지 뭐 어떤 환자인데? 혈액암 환자야 전국 암센터는 다 뒤져봤는데 아무데도 없었어 곧 손쓰지 않으면 위험할 텐데 시영의 눈길이 지완에게 멎어있었다 아버님이 담당하던 환자였어? 너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인데? 민석이 물었으나 시영은 시선을 지완에게 고정한 채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 관이 형 내 가게에서 한잔하기로 했는데 너도 올 거지? 시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영은 일찌감치 관이 내 가게로 갔다 책이고 뭐고 도대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이 그를 안절부절못하게 하고 있었다 곧 지완과 민석이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영교까지 도착하자 고정 멤버들은 흐린 날씨를 핑계삼아 초저녁부터 술을 한잔씩 걸쳤다 지완은 유쾌했다 처음부터 시종일관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를 무덤덤한 표정 뒤로 근심을 숨긴 시영이 쳐다보고 있었다 영교와 현중 콤비의 너스레에 오늘은 지완까지 한몫하고 있는 중이었다 영교와 함께 디지털 카메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지완에게 누군가가 다가섰다 담배를 문 지완이 고개를 돌렸고 화려한 외모의 여자가 그를 향해 웃음을 던졌다 오랜만이네요 박미령이었다 어울리지 않게 여긴 웬일이야 지나는 길에 우연히 들렀는데 반가운 얼굴을 만나네요 지완의 투명스런 말투에 아랑곳 않고 미령은 그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미령의 등장으로 유쾌하게 오가던 대화가 뚝 끊어졌다 다들 미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독점욕이 강한 미령은 지완과 사귀던 당시 그 특유의 독점욕으로 지완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모종의 오해를 만들기도 했었다 현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가버렸다 싫고 좋고가 언제나 분명한 현중이었다 현중이 일어나자 관이도 따라 일어났고 결국 시영만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다 지완은 말없이 술을 마셨다 미령은 그의 잔이 빌대를 기다려 잔을 채워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지완씨답지 않게 과음하네? 다소 과장된 영극조의 그 말은 그녀가 뭔가 알고 있다는 낌새를 풍겼다 무슨 일? 되묻는 지완에게 웃음 띈 미령의 입술이 말했다 다 들었어 그 여자 결국은 떨어져 나갔다면서요? 떨어져 나가? 지완이 미령의 말을 따라하며 크크 거렸다 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은 절대 날 못 믿는다고 결국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까? 돌아갈까? 지완은 계속 미령의 말을 따라하고 있었다 물론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난 너그러운 여자니까 당신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호기심에 한눈 파는 거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기로 했죠 결국 돌아올 테니까 미령의 말투는 자신감과 승리감이 흘러넘쳤다 지완은 그녀의 말에 계속 크크거리는 웃음을 뱉으며 술을 마셨다 마침내 술자리를 접고 일어났을 때 그는 몹시 휘청거리고 있었다 미령이 그의 옆구리를 껴안고 그를 부축했다 너 혀 꼬인 소리로 지완이 미령에게 중얼거렸다 너 나하고 잘래? 미령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지완씨 똑바로 좀 서봐요 아이참 자자 자자고 자꾸만 쓰러지려는 지완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지 미령이 시영을 보며 도와달라는 눈짓을 했다 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완의 팔을 당겨 그의 무게중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박미령에게 말했다 당신 그만 가 미령의 눈초리가 금세 새침해졌다 지완씨 말 못 들었어? 형 취한 거 안 보여? 시영이 지완을 부축하고 걸음을 옮기는데 미령이 계속 따라붙었다 시영이 택시를 잡으려 길가에 나서는데 미령이 차를 빼 그들 앞으로 몰고 왔다 타요 시영은 잠시 망설이다 뒷좌석에 지완을 밀어넣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왜 다들 날 싫어하는 거죠? 미령이 운전을 하며 시영에게 물었다 시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번 여잔 지완씨가 그 여자를 찍는 데서 좀 특별한 줄 알았더니 봐요 결국 두 달도 못 채우고 끝장났잖아 지완씨가 나만큼 오래 사귄 여자 봤어요? 결국 지완씨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란 말이야 시영은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다 이제 다신 안 놔줄 거야 무슨 일 있어도 내가 갖고 말 거라고 이 사람 방황하는 거 난 다 참고 이해할 수 있어 결국 지완씨는 내게 정착하게 될 거야 확신에 찬 미령의 말을 들으며 시영은 들리지 않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에 있어서도 내가 훨씬 도움이 될걸? 내가 방송일을 계속하는 한 지완씨에게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시영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스튜디오에 도착한 시영은 지완을 흔들어 깨웠다 지완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아내 위층으로 바로 통하는 문을 따고 들어서는데 지완이 순례를 풍기며 말했다 난 여기서 안 자 난 여기서 못 자 시영아 아래층에 침낭 좀 펴라 지완이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손사래를 치며 침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시영을 아래층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떠밀었다 그 반동으로 지완이 쓰러지려는데 미령이 재빠르게 그를 붙들었다 지완씨 정신 좀 차려봐요 당신 많이 취했으니까 푹 자야 해요 난 여기서 안 자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해 침대에서 편하게 자요 아래층은 무슨 비틀거리는 지완이 자꾸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미령이 침실 쪽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아무리 취했다 해도 지완의 힘을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지 그녀는 시영에게 도움을 청했다 미령에게서 지완을 넘겨받은 시영이 그의 팔 아래로 목을 넣어 떠매고 침실로 들어갔다 뒤따라온 미령이 스위치를 올렸다 불이 들어와 방 안을 밝히자 시영도 미령도 움직임을 멈추고 말았다 침대 위에 침대 반을 차지할 정도로 커다란 사진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 속에 웃고 있는 해준의 모습 난 여기서 못 자 허한 지완의 목소리에 그를 떠맨 시영이 발걸음을 돌렸다 시영은 그를 스튜디오로 데려갔다 그리고 침낭을 꺼내와 그의 잠자리를 봐주었다 위층으로 다시 올라오자 미령이 암실 문을 닫으며 나오고 있었다 쓴 웃음을 지으며 핸드백을 챙겨둔 미령이 시영을 쳐다보았다 그 여자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지완 씨가 떨려난 거였어? 흥, 그랬어요 미령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씁쓸한 얼굴로 돌아섰다 미령이 가버리자 시영은 암실 문을 열었다 붉은 조명 아래 필름 한 롤이 걸려있고 벽에는 온통 크고 작은 해준의 사진이 붙어있었다 시영은 그 중 한 장을 뜯어내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이러고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야? 형, 잊어, 잊어버려 그게 훨씬 나아 해준이가 돌아왔다 이누는 중환자실에서 자고 있는 해준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나 여행가, 곧 돌아올게 간단한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져서는 곧 돌아온다던 녀석이 두 달 만에 나타난 것이다 이누는 사흘이 넘도록 긴 잠을 자고 있는 해준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내 작고 어린 동생 핏기라고는 없는 해준의 얼굴을 보는 이누의 눈에 저절로 눈물이 고였다 그의 안쓰러운 마음이 해준에게 가 닿은 것일까 속눈썹을 작게 파닥이던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잠시 멍하게 움직이지 않던 눈동자가 조금씩 움직이며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움직이던 해준의 눈이 마침내 이누를 발견하고 이누에게 고정되었다 안녕 오빠 해준의 눈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왔다 이누는 웃는 얼굴로 손을 들어 올려 해준에게 들리지도 않을 환영의 인사를 중얼거렸다 잘 돌아왔어 이누와 해준은 말하자면 이웃 사촌이다 그들의 인연은 그들 부모의 친분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 그 친분으로 인하여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웃이던 그들은 지금까지 줄곧 옆집에 사는 사이좋은 오누이라는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누에게 해주는 언제나 보살펴야 할 존재 보호해줘야 하는 작고 어린 여동생이었다 나면서부터 양쪽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한 작은 공주 해준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다 언제나 다람쥐처럼 재빠르던 아이가 갑자기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더니 어느 날 하얀 블라우스 위로 코피를 펑펑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때 해준에게 주어진 진단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낯선 이름의 병이었다 그때부터 해준은 학교보다 병원을 자주 가야 했고 약을 밥보다 더 많이 먹어야 했다 약물과 수혈로 그럭저럭 삶을 유지해 갈 수는 있었다 하지만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다 보니 자연히 또래 집단에서 도태되었고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이 언제나 이누만이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래도 언제나 밝은 해준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누에게 더욱 안쓰러운 작은 누이동생이었다 수납 때문에 원무가에 들렀던 이누의 어머니가 가운을 걸치고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엄마! 해준이 깼어요! 뭐? 어머니의 시선이 황급히 유리문 안에 해준을 찾았다 천천히 깜빡이는 해준의 눈이 어머니를 보고 웃는 듯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불쌍한 우리 해준이 깨어났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어머니는 해준이의 볼을 만지듯 유리창에 손을 갖다대었다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착한 해준이지 우리 착한 해준이 이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꾸만 해준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어깨를 위로하듯 어루만졌다 간호사가 해준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그녀 주변을 분주히 오갔다 괜찮을 거예요 이제 깨어났잖아요 이누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저 불쌍한 것이 저 작고 여린 것이 하루아침에 부모까지 잃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오열을 토해놓았다 이누는 어머니를 중환자실 밖으로 모시고 나갔다 면회객 인원 제한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 계시던 아버지가 우는 어머니를 보고 손을 잡으셨다 운명이 한 사람에게 그다지도 가혹할 수 있는 것일까 해준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양친을 잃고 말았다 그녀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나갔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넋이 나간 듯한 해준을 데리고 인원의 가족들은 해준 부모에 장례를 치렀다 장례가 끝이 나고 인원 어머니는 해준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고 평소 별로 왕래가 없던 친척들도 해준을 부양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해준은 고집스럽게 텅 빈 집을 혼자 지키려 했다 그러고 얼마 후 해준이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증발해버렸다 아픈 해준이 혼자 사라진 것에 이누의 집이 발칵 뒤집힌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준을 찾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만 겨우겨우 접수를 시켰지만 그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도 못했다 사설 흥신소에다가도 의뢰를 했지만 그들도 해준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인우 어머니는 몸져 누웠고 다들 그저 해준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애 하나 잘 돌보지 못하고 저 꼴로 만들어 놨다고 민선생하고 희수가 저 세상에서 얼마나 날 원망하고 있을까 어머니의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요 엄마 그래도 늦기 전에 찾아냈잖아요 인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안고 계속 위로를 해드렸다 그날 인우는 아침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에 자꾸만 거실을 서성거렸다 지난 밤 해준의 꿈을 꾼 탓이었을까 어머니도 며칠 전부터 해준의 부모가 꿈에 보이는 것이 분명 해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며 불공을 들이러 절에 가야겠다고 출타를 하셨다 중요한 수업이 있는 것도 빼먹고 집안을 불안스레 서성대며 전화기 옆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오지 않는 그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의 안부전화 몇 통과 기다리던 전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전화 몇 통 그리고 잘못 걸린 전화까지 걸려왔지만 정작 기다리던 해준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지난 밤 꿈속에서 웃으며 꽃을 따먹던 나중엔 꽃물이 들어 입술이 파랗게 변하던 해준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렇게 하루가 다 가고 진이 빠진 이누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을 때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육감이란 얼마나 신통한 것인가 수화기 너머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지만 벌써 전화기를 들어 귀에 가져다 대는 순간 이누는 전화선 너머에 해준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해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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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는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수화기에 대고 계속해서 해준의 이름을 불렀다 이누... 오빠... 거의 꺼져가는 해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벅찼었는지 해준아? 거기 어디야? 말해! 오빠가 금방 갈게! 이누는 정신을 놓으려는 듯 자꾸만 말소리를 흐리는 해준을 깨우고 또 깨워서 겨우 그녀의 거처를 알아냈다 그리고 정신없이 병원에 연락을 해 앰뷸런스를 수배하고 해준에게로 달려갔다 시체나 다름없는 해준이 병원에 안고 왔을 때 의사는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기적이라 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해준이만 따로 떼어내 중환자실로 바로 데리고 들어갔고 의사가 출입할 때 잠시 엿보니 벗겨진 해준의 몸엔 온갖 선과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검은 토사물을 쏟아내던 가벼운 몸뚱이가 떠올라 인우는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어버렸다 그동안 어디서 뭘 했던 거니 괜찮아요 여보 인우 말대로 늦기 전에 찾았잖아 이제 괜찮을 거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달래고 있었지만 유난히 해준을 아끼던 아버지의 마음도 어머니 못지않게 찢어지고 있을 거란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여보 우리 해준이 정말 괜찮을까 인우야 눈물을 닦아내며 묻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럼요 괜찮을 거예요 인우도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해준 양이 말을 안 했군요 실은 지난 1월에 해준 양에게 급성 백혈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해준 양이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던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성 혈액 질환으로 발전된 겁니다 면역 억제 치료에 반응을 보인 환자 중 일부에서 이런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해준 양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골수 이식을 안을 경우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 부모님은 집으로 가시고 인우는 경황이 없어 정리를 못한 해준의 임시 거처로 갔다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었니 말을 하지 그랬어 해준의 원룸에 도착한 인우는 자신의 이름이 쓰인 서류봉투를 발견하고 그것을 열어보았다 그 속엔 해준의 웃는 얼굴이 담긴 A4 용지만한 사진 한 장과 곱게 접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인우는 편지를 적고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해준의 얼굴이 너무 가슴 아팠다 바보 녀석아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어떻게 영정사진으로 쓰라고 살릴 거다 내가 꼭 살릴 거다 인우는 사진에 얼굴을 묶어서 울고 말았다 해준이 중환자실을 벗어나 혈액종양내과 일반 병동으로 내려오는 데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인우가 어머니와 교대하기 위해 병원에 왔을 때 해준은 침대를 세우고 기대 앉아서 자신의 보물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강국한 부탁으로 인우가 가져다 준 사진 상자였다 한 장 한 장 소중한 손놀림으로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띄고 사진을 들여다보는 해준의 모습을 인우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해준이 사라졌던 동안 어디서 무얼하고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분명 행복했던가 보다 그녀의 말처럼 그 증거가 저 사진들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보면서 너는 왜 울 것 같니? 왜 네 표정은 그렇게 쓸쓸한 거니? 해준이 이내 팔이 아픈듯 사진을 든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어? 오빠 왔어? 아까부터 와있었다 윤석아 미안 해준의 손에서 사진들을 건네받은 인우는 그녀의 보물을 잘 정돈해 침대 밑에 밀어넣었다 이 사진 나도 좀 보면 안 되니? 안 돼 왜? 달아 인우에겐 어떤 비밀도 만들지 않던 해준이었는데 인우는 해준의 사라졌던 동안이 더욱 궁금해졌다 석영 언니는 왜 안 보여? 해준은 인우의 여자친구인 석영을 궁금해했다 석영은 인우 못지않게 해준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싸웠어? 인우는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석영은 일부러 해준을 보러 오지 않는 거였다 울 것 같아서 라는 게 그 이유였다 해준의 병실 앞까지 왔다가도 여러 번 그냥 되돌아갔다 절대 울지 않을 자신이 생기면 해준을 보러 오겠다고 했다 늦을지도 몰라 하고 말해주려다 인우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다 오빠랑 싸웠다고 나까지 안 보러 와? 나 삐진다고 전해줘 인우는 웃으면서 해준을 휠체어에 태웠다 봄볕이 좋으니까 밖에 나가자 병원 정원에 벚꽃이 만개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쳐가자 꽃잎이 눈처럼 내렸다 참 예쁘다 그치 해준이 아득한 눈빛으로 떨어지는 꽃들을 보며 웃었다 시영이 스튜디오에 들렀을 때 지와는 외출 중이었다 정확한 출발이 언제라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민석의 들뜬 대답에 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요즘 어때? 요즘? 후 민석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원형한테 유난히 신경 쓰는 거 보면 너도 대충 눈치 채고 있는 거지? 형이 겉으론 멀쩡한 거 같아도 속으론 끙끙 앓고 있는 거 너도 위층 암실 들어가 봤어? 어 우연히 또 한숨을 내쉬는 민석에게 시영이 담배를 내밀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민석이 말을 이었다 누구 새로 만나진 않고? 아니 박미령이만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해 가끔 찾아오기도 하고 지원형은 쳐다도 안 봐 그 여자 참 즐기더라 참 즐기더라 지한형이 전화에다 대고 세상에 여자가 너 하나뿐이라도 넌 아니야 알겠어? 알았음 다신 전화질 같은 거 하지 마 그러는데도 여전히 전화를 하더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형이 전화기 계속 살려놓더라고 전 같으면 당장 배터리 빼갖고 서랍 속에 쑤셔 넣었을 텐데 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석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엊그제 형이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나가더라 그러고 한 시간쯤 있었나? 파출소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달려갔더니 지원형이 거기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거야 형이? 그래 영업방해에 기물 파손이라나? 전화국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는 거야 게다가 파출소에 와서도 길길이 뛰면서 순경들 겁주고 파출소 기물까지 망가뜨렸다고 거기 파출소장이 즉심에 넘겨버린다고 난리더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겨우 형 빼내서 나오는데 소장이 하는 말이 경찰이 도망간 마누라나 찾아주는 데인 줄 아느냐고 뭐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이 전화국에 가서 민혜준이 찾아내라고 그랬단다 얼마 전부터 말없이 끊는 전화가 하루에 한 통씩 꼭꼭 걸려오는데 그게 아무래도 해준씨 같다고 전화국에 가서 발신지가 어딘지 주소를 당장 내놓으랬다는 거야 전화국에서 그런 서비스는 안 한다고 협박이나 치안 같은 범죄성 전화만 그것도 증거를 녹음해 와야 발신지를 추적해 준다고 하니까 지환영이 전화국을 뒤집어버린 모양이더라고 결국 파출소 끌려가고 파출소 가서는 또 거기서 경찰이면 사람 하나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민혜준이란 여자 좀 찾아내라고 시영의 얼굴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나도 못 믿었다 천하에 냉정하기로 소문난 지환영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을 리야 그것도 술 한 잔도 안 마신 맨정신으로 민석이 이어내는 구구절절한 사연에 시연은 짤막한 헛 웃음만을 토해냈다 전에 말한 그 한 잔 아직도 못 찾았어? 찾았어 근데 희망이 별로 없어 그래 안 됐다 혀를 끌끌 차는 민석을 보며 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관위형 내에서 모이기로 한 거 알고 있지? 그들은 저녁에 사진집 때문에 한동안 못 보게 될 지환을 위해 간단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되어 있었다 음 나 먼저 간다 시영은 스튜디오를 나서서 발길을 병원으로 돌렸다 혜주는 병실에 없었다 잠시 산책 나갔다는 간호사의 말에 시영은 정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를 지나면서 무심코 쳐다본 창문 너머로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창가에 기대서서 잠시 밖을 내다보았다 햇빛이 따사로운 벤치 바람에 장난스레 날리는 꽃잎 사이로 유난히 낯빛이 하얀 아니 희다못해 푸른 그 여자 그녀 곁에 선 키 큰 남자가 흘러내린 그녀의 카디건을 다시 어깨에 잘 걸쳐주는 것이 보였다 시영은 잠시 그녀를 보고 있다가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꽃잎이 팔랑거리며 낙하하는 것을 눈으로 쫓던 해주는 그 꽃잎이 누군가의 구두에 살포시 내려앉은 것을 보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올렸다 언제나처럼 별로 표정이 없는 시영이 그녀의 앞에 서있었다 얼굴이 그게 뭡니까 시영의 핀잔에 해주는 싱긋 웃었다 그 사람 잘 지내죠 아무런 말없이 나란히 앉아있기만 하다가 결국 해주니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 들어봐서 알잖아요 시영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목소리요? 해준이 대묻자 시영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전화 해준씨 아니었어요? 전화? 해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에요 전화는 무슨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해준이 고개를 저었다 난 그 사람한테 전화 같은 거 못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난 못해요 그럼요 못하죠 목소리를 들으면 아마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그녀를 시영은 외면해 버렸다 형은 잘 있어요 호주 사진집 계약해서 곧 호주로 떠나요 아마 한동안 안 돌아올 거고 돌아올 때쯤엔 시영은 말끝을 흐리며 해준을 쳐다보았다 그래요 다 있겠죠 해준의 눈에 체념이 서려있었다 해준아 물 물을 가지러 갔던 인우가 돌아왔다 인우는 해준이 곁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인우를 흘끔 쳐다본 시영이 해준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잘 지내요 해준은 웃으며 시영을 보냈다 병원을 벗어나자마자 시영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8 시영아 땅 꺼질라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내내 한숨과 함께 생각에 잠겨있는 시영을 보며 영교가 걱정을 했다 현준과 관이도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고민이냐 형들에게 털어놔 봐라 무료 인생 상담사가 여기 있잖냐 다들 내일 병원에 좀 와 병원? 병원은 왜? 알 거 없고 다들 내일 병원에 좀 와줘 시영은 진지한 어조로 세 사람에게 부탁했다 난데없이 난데없이 병원은 왜? 등 뒤에서 지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석과 지완이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시영은 지완을 쳐다보지 않았다 누가 아프냐 지완이 시영에게 물었다 아니 헌혈들 좀 하라고 그 암환자한테 수혈이 필요한 거야? 민석이 끼어들었다 아니 시영은 손바닥으로 이마를 닦아내며 다른 화재를 꺼낼 생각을 했다 나도 가마 몇 시까지 가면 되냐 지완이 시영에게 물었다 형은 올 거 없어 평소 무덤덤한 말투와는 사뭇 다른 시영의 어조에 다들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헉 왜 내 피는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시영은 쉽게 이유를 대지 못했다 병원이라면 질색을 하는 지완이 니가 웬일이냐 오랜 지병을 앓던 모친 덕에 지완은 병원을 무척 싫어했다 나도 극복을 해야지 이제 형은 곧 외국 나갈 사람이 헌혈은 무슨 게다가 외국에선 주사바늘 자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시영이 말하자 다들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지완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나 호주 안 간다 뭐 왜 지완의 말에 다들 그에게로 시선을 모았다 그때 고정 멤버들 사이로 불청객이 한 명 끼어들었다 안녕들 하세요 자신 만만한 미소를 흩뿌리며 등장하는 박미령을 보고 현중이 티나게 실은 내색을 했다 쟨 누가 불렀냐 어 지완이 형 저녁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게 내가 알려줬는데 민석은 모두의 눈총을 받았다 미령은 지완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민석에게 눈짓을 해 그가 자리를 비켜주자 지완의 옆에 붙어 앉았다 하지만 지완은 전혀 아는 척해주지 않고 담배를 입에 물었다 무슨 얘기하는 중이었어요 미령이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대꾸가 없었다 그러자 민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지완형 호주 가는거 아 나 선물 사왔는데 이거 여행갈 때 가져가요 미령은 스테인리스로 된 머그를 꺼냈다 이거 주문 제작한거에요 한쪽엔 행운을 가져온다는 부적을 새겼구요 한쪽엔 내 얼굴을 넣었어요 멋지죠 호주가서 커피 마실 때마다 내 생각 하라구요 미령이 머그를 지완 쪽으로 밀어놓았다 안간답니다 호주 네 현중의 말에 미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지완을 쳐다보았다 왜 안간다는건데 현중이 물었다 그냥 가기 싫어졌다 지완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야 좋은 기회를 그냥 차버리겠다는 거냐 계약은 어떡하고 지완이 대답이 없자 영교는 시선을 민석에게로 돌렸다 전 몰라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 말씀 없었는데 까짓거 위약금 물어내지 뭐 지완은 제떠리에 담배를 비벼 껐다 위약금이 문제냐 출국 며칠이나 남았다고 도대체 이유가 뭔데 영교가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사진집 내는거 무척 원했었잖아 미령도 거들었다 그러나 지완은 어깨만 한번 들썩였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형 시영이 그런 지완을 말없이 응시하다 입을 열었다 혹시 혹시 뭐 이 녀석 변덕에 대해 뭐 아는 거라도 있냐 영교가 궁금해 했다 전화 시영의 말에 지완이 그를 쳐다보았다 전화? 민석이 시영의 말에 뭔가 알겠다는 눈치를 보였다 그거 때문이야? 묻는 시영을 지완이 외면했다 그리고 말없이 또 한개비의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거 때문이야? 시영이 다시 물었다 여전히 지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거 때문이냐고 묻잖아 시영이 급기야는 큰소리를 냈다 그래 난 그 전화 기다려야 돼 지완은 단호했다 기다릴 거야 시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뭘 기다린단 말이야 뭘 민혜주는 전화 따위 권적도 없다는데 시영은 목까지 차오르는 말을 겨우 삼켰다 지완이 눈을 들어 시영을 쳐다보고 있었다 침묵과 긴장이 테이블 주위를 떠돌아 다녔다 웃겨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연 것은 미령이었다 눈물 나네요 지완씨 미령이 빈정거렸다 아무 말도 않는 그 여자가 걸었는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는 전화 따위를 기다리기 위해 사진집을 포기하시겠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지완이 비웃음 가득한 미령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어떻게 그 전화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모를 수가 없죠 그 전화는 모두 내가 건 거니까 지완이 찌푸린 얼굴로 내려다보는 가운데 미령의 말은 계속되었다 처음엔 핸드폰 회선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말을 하는데도 지완씨 쪽에서 못 듣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끊고 다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들리더군요 그것도 아주 애절하게 해준아 그래요 당신은 그 이름을 불렀어요 내겐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절절한 목소리로 미령은 지완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계속 말을 걸더군요 아무런 대꾸도 맞는 상대에게 너무나 다정하게 밥은 먹었니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거지 아직 쌀쌀한데 옷 잘 챙겨 입고 다녀라 감기 들지 않게 너 감기 잘 드는 체질이잖아 하 미령의 인매가 일그러졌다 달콤하더군요 내게 하는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비슷한 시간에 또 걸었어요 이번엔 일부러 아무 말도 않고 당신의 말을 기다렸죠 당신은 또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번엔 매화 얘기를 하더군요 꽃이 언제 떨어지는지 매실이 언제 열리는지 열매는 언제 어떻게 따야 하는지 미령이 살폿 웃었다 매일 어디서 그렇게 할 말이 솟아나는지 당신이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난 한 번도 당신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하 뭐라고요 뭘 기다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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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령이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커다란 비웃음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순간 파열음이 나며 미령의 자리 뒤 배경으로 있던 유리가 깨졌다 지완이 일어나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스테인리스 머그를 들어 유리에 던져버린 것이었다 동시에 미령의 웃음도 멎었다 미령은 지완을 보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서서 가게를 나가버렸다 지완이 시선을 시영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자 이제 네가 숨기고 있는 걸 말해봐 시영은 지완의 눈을 보았다 쉽게 놓아줄 것 같지 않았다 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게 뭔지 어서 말해 지완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시영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뭐 지완은 한참을 말없이 시영을 쳐다보고만 있다가 이윽고 천천히 그에게 되물었다 뭐라고 시영은 지완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무리 잔인한 농담 같은 현실이라도 결국 지완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흔들림 없는 시영의 시선에 지완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연교도 현중도 모두 말을 잃었다 멍하니 잠시 생각의 갈피를 놓쳐버리고 있던 지완이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영을 향해 말했다 가자 밑도 끝도 없는 지완의 요구에 시영은 글을 올려다보기만 했다 내 눈으로 봐야겠어 가자 지완의 말투는 지나치게 침착하고도 단조로웠다 그래서 시영은 더욱 불안했다 이 시간에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말하려던 시영은 지완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형 내가 운전할게 아니 내가 해 지완은 직접 차를 몰았다 그는 마치 운전면허 시험이라도 보는 것처럼 정지성과 온갖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전을 했다 시영은 지완이 운전에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이라는 행위를 애써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이란 원래 길한 쪽보다는 불길한 쪽으로 번져가기 쉬운 거니까 병원에 도착해서는 시영이 먼저 방향을 잡았고 지완은 서두르지 않는 발걸음으로 시영을 뒤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완은 혈액 종양 내과에 들어섰다 앞장서던 시영이 어느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를 돌아보았다 지완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서 병실 문앞으로 다가섰다 문앞에선 지완의 눈에 들어온 건 너무나 익숙한 이름 석자 민 해 준 이라는 석자가 벽에 붙어있었다 지완은 손을 들어 그 이름 위로 가져갔다 그리고 한자 한자 그녀를 만지듯 그녀의 예쁜 이름을 만져보았다 여기 있구나 너는 여기 있구나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문을 밀고 누군가가 병실에서 나왔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가 병실에서 나오다 문앞에 서 있던 시영을 발견하고 인사를 했다 아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정원에서 잠깐 뵈었었죠 해준의 가족인 듯한 남자였다 해준이 보러 오셨어요 어쩌지 방금 잠들었는데 시영은 지완을 쳐다보았다 형 지완이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은 해준이 누워있는 병실 문으로 다시 옮겨졌다 지완의 손이 문에 가 닿았다 그 손이 문을 밀려는 듯 힘이 주어졌다가 그냥 스르르 떨어져 내렸다 저 혹시 남자가 그런 지완의 모습을 보며 망설이듯 말머리를 꺼냈다 사진 하시는 사진이란 말에 지완이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시군요 남자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들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다 시영이 인우와 지완에게 담배를 내밀었다 인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지완은 담배를 받아들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저는 해준이와 함께 자란 최인우라고 합니다 친남매는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친남매보다 더 애틋한 오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인우가 해준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인우는 지완에게 해준과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려다 그만두었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대충 짐작이 같기 때문이었다 지완의 눈은 인우에게 많은 것을 묻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인우는 그가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을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병의 시작에서부터 최근 그녀가 겪은 난데없는 불행한 일까지 그리고 두 달간의 외출과 전화를 받고 달려가 그녀를 발견하게 된 경위도 아마 해준인 조금쯤은 자유롭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으로 부터도 우리의 보호로 부터도 지 의지대로 뭔가 해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두 달이 채 못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해준인 무척 행복했던 모양이도군요 요즘 해준인 언제나 그 시간 동안의 추억만을 꺼내보며 지냅니다 마치 그걸 안고 가려는 사람처럼 인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약해진 체력 탓도 물론 있겠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는 환자 본인이 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더군요 해준인 아마 체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우가 인우가 눈을 들어 지완을 응시하며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해준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닌 척 하지만 사진 한장 한장 꺼내 들여다볼 때마다 그 표정이 얼마나 얼마나 그리움으로 가득한지 인우가 흔들리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왜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애가 그냥 포기하지 않도록 그 애가 삶을 욕심낼 수 있도록 지완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목에서 이상하게 뒤틀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헤어져요? 누가 그랬습니까? 헤어졌다고 인우가 그를 쳐다보았다 난 그 여자 안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마지막 길에 가져갈 추억이요? 그런 건 딴 놈하고나 만들라고 그래요 난 절대로 추억 따위 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지완은 이를 악물고 말을 뱉었다 난 절대로 민혜준이 못 보냅니다 안 보낼 겁니다 말로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내 옆에 둘 겁니다 지완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 여자 지완의 표정은 비장했다 민혜준은 내 겁니다 지완은 이누의 안내를 받아 해준의 병실로 갔다 머뭇거리며 병상으로 다가서는 그의 눈에 그녀의 잠든 모습이 들어왔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녀였지만 그가 기대한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과 허옇게 메마른 입술 파랗게 깎인 머리 입을 위로 빠져나와 있는 한쪽 팔은 온통 멍으로 얼룩져 있었다 전보다 더 마른 그녀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아 그는 감히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이 자식 차마 더 보지 못하고 그는 손을 들어 눈을 가리며 돌아섰다 이거 해준이 보물상자인데 보시겠어요 이누가 지완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지완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모습들이 상자 속에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그리고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집이 그 밑에 있었고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찍힌 지완의 모습이 책갈피에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뜯어서 피우던 몇 개비의 담배가 남아있는 담배값과 은색 라이터가 함께 들어있었다 또 글씨가 빼곡히 적힌 수첩에서 뜯어낸 걸로 보이는 종이 한 장도 들어있었다 그가 그 수첩 낱장을 꺼내 펼쳐보는데 그 틈에서 작은 종이쪼각이 팔랑이며 떨어졌다 지완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쪼각을 주워들었다 톨게이트 영수증이었다 언젠가 매향리로 가면서 뽑았던 지완의 시선이 다시 잠든 해준에게로 가 닿았다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니 내 책장에 있던 사진집 내 사진 내가 비우던 담배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라이터 그리고 내 글씨가 적힌 스케줄 수첩에다 우리 여행의 징표 같은 톨게이트 영수증까지 그런데 왜 내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니 내게서 떠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네 흔적을 지웠던 거니 그래 내 집엔 몇 장 안 되는 네 사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이 자식아 내 맘속에 있는 너를 어쩌라고 내 맘속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너를 어쩌라고 이 무정한 자식아 지완은 굳은 얼굴로 사진과 영수증을 원래 있던 대로 상자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해준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병실을 나왔다 인우가 배웅을 하러 그를 따라 나왔다 간호사와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던 시영도 곧 지완을 따라 나왔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간단한 인삿말을 남기고 지완은 돌아섰다 시영도 인우에게 목례를 하고 그를 따랐다 주차장까지 말없이 걸어가던 지완이 차에 다다랐을 즈음 갑자기 몸을 휙 돌려 시영을 쳐다보았다 지완의 발걸음에 맞춰 우뚝 선 시영이 무표정한 얼굴로 지완을 쳐다보았다 순식간에 휘둘러진 지완의 주먹에 시영이 비틀거리며 뒤로 몇걸음 물러났다 시영이 정신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지완은 거칠게 시영의 멱살을 쥐고 그를 밀어붙였다 텅 소리가 나며 시영의 몸이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 부딪혔다 지완의 악담은 잇세로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와 시영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너 너 혜준이가 저렇게 살아있는 걸 고마워해 혜준이가 만약 잘못됐더라면 넌 내 손에 죽었어 알아 지완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들었지 그 녀석 약 먹으려고 했었다는 거 그때 조금만 늦었어도 그때 그때 만약 아 시영의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런 말 없이 주차장에 앉아있었다 네가 뭘 걱정했던 건지 안다 하지만 시영아 그건 날 위하는 게 아니야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지만 난 안되겠더라 저 녀석 없으면 안돼 내 속이 텅 긴 것 같아서 시트에 머리를 기댄 지완이 한숨을 내쉬듯 말했다 이제부턴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날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숨기는 건 날 기만하는 것밖에 안돼 내가 감당을 해내든 감당을 못해 비겁하게 도망을 치든 결정은 내가 할 테니 아무것도 숨기지 마 알았어 시영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아팠냐 시영의 얼굴은 광대뼈 근처가 부어올랐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하지만 시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완은 시동을 걸었다 가자 너한테 배워야 할 게 많다 난 해준일 괴롭히는 몹쓸 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구 구 이름봄 이름봄 날 거 날 것 같았다 그렇게 눈을 감고 있으려니 문득 그의 생각이 났다 그와 함께 매화 꽃잎이 날리던 농원길을 걸을 때도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눈부셨었지 하지만 햇살보다 더 따뜻하고 눈부시던 건 그의 모습이었어 흩날리던 꽃잎 사이로 걷던 그가 웃으며 돌아보던 그 얼굴이 정말로 눈부셔서 난 눈을 감았었지 은은한 매화향 사이로 내게 와닿던 그의 채취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 기억의 연상 작용일까 그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너무 그리워 지금쯤 당신은 나를 잊었겠지 해준의 감은 속눈썹 아래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보드라운 꽃잎이 그녀의 볼을 스쳤다 그 느낌이 애틋해 해준은 눈을 떴다 이건 꿈일까 나른한 봄 햇살 아래서 나는 잠이 든 걸까 그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움직이면 깨어질 꿈같아서 눈조차 깜빡이지 못하고 있는데 바람이 한 줄기 휙 불어 꽃잎이 온통 흩날리며 떨어져 내렸다 그의 머리 위로 그의 어깨 위로 그녀의 얼굴을 향해 뻗어진 그의 손 위로도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또다시 눈물이 또르르 그녀의 볼 위로 굴러떨어졌다 그의 손가락이 그 눈물을 거두며 젖어갔다 못 본 새 울보가 됐구나 웃는 그의 얼굴이 눈물 때문에 뿌옇게 흐려졌다 그의 젖은 손가락이 그녀를 당겼고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여전히 햇살보다 더 따뜻했다 지화는 빙긋이 웃으며 해준을 쳐다보고 있었고 해준은 이미 머리를 온통 덮고 있는 모자를 더욱 밑으로 당겨 머리를 가리려 애썼다 해준은 그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했다 가요 나 당신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지화는 빙긋이 웃을 뿐 여전히 해준의 곁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제발 가줘요 당신 보기 싫어요 해준은 자꾸만 그를 밀어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혹시 내가 병 때문에 일부러 당신을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난 그러기엔 너무 이기적인 인간이죠 당신을 속인 건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해주는 정원 잔디 사이로 피어있는 노란색 민들레를 보며 사랑을 끝내도 당신은 괜찮을 것 같았어요 사랑으로 인한 상처 따위 당신은 전혀 받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당신을 골랐어요 그리고 사진을 핑계로 당신을 찾아간 거고 그날부터 난 내 멋대로의 사랑을 시작했고 그런데 책을 읽듯 단조로운 어조로 해주는 말했다 사랑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당신을 사랑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시작한 그 사랑이란 걸 그렇게 끝낸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민들레 씨앗이 날려버렸다 내 멋대로 당신 감정을 가지고 장난친 건 정말 미안했어요 내게 욕하고 가줘요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올랐다 제발 제발 가줘요 민들레 씨앗 중 하나가 바람에 실려 하필이면 지완 쪽으로 날아갔다 해주는 씨앗을 쫓아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의 웃음이 눈부신 건 단지 햇살 때문일까 부신 듯 눈을 가늘게 뜬 해준에게 그가 말했다 해준아 너 보니까 참 좋다 그의 말에 울컥 다시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해준은 고개를 돌렸다 가요 제발 더 이상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너무나 빛나는데 난 너무 흉하잖아 가요 가요 제발 가줘요 해주는 해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래 제발 가요 그리고 다시 노지 말아요 그러나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고 갑자기 머리에 씌워져 있던 모자가 벗겨지는 느낌이 왔다 해주는 눈을 들었다 손에 그녀의 털모자를 든 지완이 보였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까칠한 머리를 부드럽게 만져보더니 그녀의 앞에 무릎을 낮춰 앉았다 눈높이를 그녀에게 맞춘 그가 부드럽고도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 그거 알아? 넌 원체 못생겨서 지난번 그 머리도 지금 이 머리도 안 어울려 그는 나직하고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다 근데 꼭 하나 어울릴 것 같은 머리가 있어 너한텐 아마 긴 생머리가 어울릴 거야 나 니가 머리 길게 기른 모습 보고 싶은데 그건 좀 봐줄만할 것도 같은데 그가 그가 간절히 기도하듯 말했다 그거 그거 보여주지 안을래 해준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왜 당신은 나를 울리는 거지 지완이 지완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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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게 하는 거지 해주는 눈앞에 있는 지완의 얼굴을 그제야 손을 뻗어 만져보았다 처음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지 사랑 그런 게 있긴 하던가 라고 당신이 말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었어 아 당신을 사랑해도 상관없겠구나 나 혼자 사랑하다가 나 혼자 떨어져 나와도 당신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겠구나 했었어 그저 단지 사랑하는 흉내를 내고 싶었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저 흉내로 그치기엔 당신은 너무나 빛나더라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더라 그래서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을 사랑하고 말았어 괜찮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사랑이 하고 싶었던 거니까 하지만 몰랐어 당신이 날 사랑하게 될 줄은 그걸 알게 되고 덜컥 겁이 난 거야 당신에게 혹시 상처를 입힐까 봐 떠나야 한다고 당신한테서 떨어져 나와야 한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짐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 그러고 싶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러다 혼자서 무척 알았어 알름동한 생각했지 이제 때가 되었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당신을 놔준건데 왜 날아가지 못하고 여기 와있는 거니 당신 가 가려면 지금 가는 게 서로에게 좋아 지금은 자신 만만해 하지만 지칠 거야 부모조차 지쳐서 자식을 포기하는 것도 많이 받는 걸 그러니까 지금 가 내가 미련을 갖기 전에 내가 미련을 가지면 그러고 있는데 당신이 버텨내지 못하고 떠나면 그땐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지금 가 가버려 가세요 해주는 손을 거두며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하고 있으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 가줘요 해주는 그에게서 모자를 빼앗아 다시 머리에 덮었었다 해준아 지완이 달래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왜요 혹시 암환자의 사진이라도 필요한 건가요 해준아 지완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해주는 더욱 냉정하게 말해야 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잡고 싶으세요 그럼 조금 더 이따 오세요 아마도 곧 야 지완이 거칠게 고함을 치며 해준의 말을 잘랐다 일부러 고약스럽게 굴지 마 니가 뭘 해도 난 안가 날 보내려면 힘으로 밀어내봐 그러기 전엔 안 갈 거야 알았어 해준은 고집스럽게 그를 외면했다 들어가자 너무 오래 나와 있었어 그리고 귀찮다고 마스크 빼지 말고 꼭 마스크 하고 나와 지완은 해준을 안아들고 병동 쪽으로 걸음으로 옮겼다 병실에 들어온 해준은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달려온 간호사에게 지완을 내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지완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환자에게 이롭지 않다는 간호사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서야 했다 병실을 나서며 지완이 그녀에게 물었다 나 정말 가 해주는 창밖에 시선을 둔 채 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다신 오지마 해주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또다시 고개만 끄덕였다 곧 그가 걸어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병실 안엔 침묵만이 떠다녔다 바라던 대로 지완을 쫓아놓고 해주는 천천히 텅 빈 병실을 돌아보았다 후회가 밀려들었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봐둘걸 한 번만 더 자세히 자세히 봐둘걸 그녀는 소매로 눈가를 닦아냈다 그렇게 그가 가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거친 숨을 몰아쉬는 치완이 다시 병실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의 모습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해준에게 그가 뭔가를 내밀었다 그것은 해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날 찍은 거야 카메라 안에 필름이 담겨 있어서 네가 미쳐 챙겨가지 못한 거지 해준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잘 봐 그 속에 어떤 네가 들어있는지 그녀는 시선을 사진에 고정했다 사랑에 빠진 한 여자가 렌즈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랬던가 내가 이런 표정으로 당신을 보았던가 이 한 장으로 당신을 알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지완의 말이 옳았다 자 내게 말해봐 그 사진 속에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두 눈 가득 눈물이 갠 해준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분명하게 말해봐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해준이 눈을 들었다 당신을 눈물을 두 눈 가득 담고 뿌옇게 흐려오는 시야로 지완의 모습을 붙들고서 그녀는 잠겨오는 목소리로 늘 그에게 하고 싶던 말을 기어이 내뱉고 말았다 당신을 사랑해 눈물이 넘쳐 툭 떨어졌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해준의 애처로운 얼굴에 지완의 따뜻한 손이 다가왔다 한 컷으로 당신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으면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잘 들어 내 조건을 말할 테니까 지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이겨 이겨내 아무리 힘들어도 날 위해서 이겨내 그래서 이 다음에 머리를 길러서 꼭 보여줘 아니 머리 따윈 어떻게 돼도 좋아 제발 지완이 애원하고 있었다 날 버리지 말아줘 그의 눈에 담긴 염원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어쩌면 좋지 이 욕심을 어쩌면 좋지 살고 싶어 너무 살고 싶어 10. 시영은 말없이 혈액종양내과 의국으로 들어섰다 종양내과 과장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통화중이던 최교수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그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시영은 긴 키를 접고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책자를 무심한 얼굴로 뒤적였다 통화를 통화를 끝낸 최교수가 그의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제 한낮엔 좀 덥지 최교수는 시영의 걷어올린 옷소매를 보며 말했다 넌 아직 병원에 복귀할 마음이 없는 게냐 시영은 아버지의 말씀에 그저 씩 웃어보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 했다 최교수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유능한 의사가 되어주길 바랬고 바라는 대로 아들은 의대에 진학해서 그의 바람을 잘 따라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은 의사 대신 요리사가 되기 위해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최교수가 때려도 보고 얼러도 보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시영은 기어이 병원을 그만두고 말았다 어려서부터 마음먹은 것은 꼭 해내고야만은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최교수는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병원에 복귀할 생각이 없냐고 묻긴 했지만 아들 녀석은 매번 조용히 웃기만 할 뿐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지완이 살이 빠졌더구나 하긴 살이 빠질 반도 하지 지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시영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직 연락 없어요? 모두들 기다리고 있다 혈액 은행이든 골수 은행이든 다른 병원의 암센터든 어디서라도 해준과 조직이 일치하는 골수를 가진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것 또한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해준 양이 병을 앓기 시작한지 벌써 10년이다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이식을 염두에 두고 일치하는 조직의 골수를 수배했었지만 여태 조직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지 못했어 10년 동안 찾아내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주길 기대하는 게 어쩌면 무리인지도 모르지 최 교수의 목소리도 잔뜩 가라앉아 있었다 지완이가 애쓰고 있는 건 알고 있다만 그랬다 지완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방송국으로 인터넷으로 알고 있는 연출은 모두 끌어들여 골수 기증자를 찾는다는 사연을 퍼뜨렸고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겐 일일이 직접 부탁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이제는 더 이상 부탁할 사람도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해준과 일치하는 조직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가벼운 노크 소리가 나자 간호사가 문 안으로 들어왔다 과장님 검사실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최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영에게 말했다 지완이 응원부대가 또 한 부대 들이닥친 모양이다 같이 갈테냐 시영은 말없이 부친을 따라 나섰다 그가 검사실로 들어섰는데 누군가 그를 보고 반갑게 아는 척을 해왔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선하게 웃는 눈이 낯이 익었다 시영의 의대 동창 성수였다 최교수가 검사실에서의 절차를 모두 마친 사람들과 함께 성분 체열실로 가는 동안 시영은 성수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바쁘고 힘겨운 병원생활에 애환을 토로하던 친구가 그들 앞을 지나가는 느씬한 여배우 하나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엊그져도 모델들이 떼거지로 왔다 갔는데 오늘은 A기획 소속 배우들이 왕창 몰려왔어 요즘처럼 예쁜 여자들 한꺼번에 많이 보기도 처음인 것 같다 행복해서 형기증이 날 것 같아 과장되게 가슴을 부여잡는 제스처를 취하는 성수를 보며 시영은 입꼬리를 슬쩍 올렸다 그중에서도 저 여자가 내 이상형이야 봐봐 진짜 죽이지 친구 녀석이 슬쩍 턱짓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예상치 못했던 낯익은 얼굴이 거기 있었다 저런 여자의 모습이 이야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시영은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그의 눈길을 느낀 듯 여자가 눈을 들어 시영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교차하고 나서 여자는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왔다 어? 이쪽으로 온다 내가 훔쳐본 거 들켰나? 어쩌지? 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던 성수는 검사 진행을 핑계삼아 자리를 떴고 여자는 시영에게로 다가서서는 얼굴을 찌뿌리며 혀를 찼다 무슨 빌어먹을 회사가 소속 배우들한테 이런 짓까지 시켜? 홍보 효과 좋아하네 짜증스럽게 내뱉는 박미령을 시영은 말없이 쳐다보았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미령은 시영에게 물었다 그 여자는 좀 어때요? 죽어가는 중인가? 함부로 말하는 미령의 말에 시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 얼굴을 흘끼 쳐다본 미령이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정떨어진다는 얼굴 하지 말아요 나도 그 여자 죽길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미령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다 그리고 한숨과 함께 시영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환씨 지환씨 잘 있죠? 시영은 잠자코 있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종일 그 여자 옆에 붙어서 살겠군요 아니 지환영 병원에 잘 안 와요 뜻밖의 대답에 미령이 눈을 들었다 해준씨가 못 오게 하니까 못 오게 해요?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그래요?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자신과는 다른 여자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환자라면 그를 내 곁에서 잠시도 떼어놓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지환씨가 오지 말란다고 안 올 사람이었던가? 해준씨 부탁이니까 그리고 되도록 외부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게 환자에게 좋으니까 또 들여다보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해준씨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로 뛰어다니는 중이기도 하고 일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하죠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핑계겠지 지환씨도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야 그녀의 말에 시영이 훗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형은 당신은 몰라 사실은 적어도 한 번은 해준씨 몰래 매일 병원에 와서 그녀를 보고 가지 하루라도 보지 않고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숨조차 못 쉰듯 건조한 얼굴로 와선 그녀를 보고 나서야 겨우 숨쉬기 시작하는 얼굴이 되는 걸 그녀가 아파할 때도 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해준씨를 해준씨를 엄살중이라 놀리지만 형의 눈은 말하지 내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그녀가 아픈 만큼 아니 어쩌면 그녀보다 더 형이 아파 며칠 전에 문득 잠에서 깨서 텅 빈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형을 보았지 어둠 속에 홀로 앉아서 형은 기도하고 있었어 신은 없다고 어머니를 일찍 읽고서 신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던 형이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어 제발 그녀를 살려달라고 당신은 절대로 몰라 형은 변함없어요 흥 미령이 차갑게 내뱉었다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볼 거야 내가 빈 종이컵을 구겨서 휴지통에 집어던지며 미령이 돌아섰다 또각거리며 몇 걸음 걷던 그녀가 돌아서서 시영에게 말했다 혹시 내가 도울 게 있으면 연락 줘요 별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전히 차가운 어조였지만 어쩐지 진심이 담긴 듯한 미령의 말에 시영이 의아한 눈길을 그녀에게로 보냈다 미령이 변명처럼 덧붙였다 죽은 여자하고 경쟁하기보단 산 여자하고 경쟁하는 게 승산이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아니까 사흘째 그가 오지 않았다 오늘도 안 오려나 조금은 섭섭한 마음으로 해주는 지완을 기다렸다 오늘은 전화조차 없고 바쁜 거겠지 서운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마음을 추스리면서도 자꾸만 마음은 어두워지기만 했다 낮에 시영이 주고 간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관인의 밴드에 공연이 녹음되어 있었다 열창하는 현중의 목소리가 듣기 좋았다 그리고 테이프에 남는 부분에 들어있는 장난스런 인삿말에 혜준은 작게 웃었다 혜준씨 이 테이프 듣고 잠자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간호사 언니들 중에 예쁜 언니 있으면 소개 좀 아 왜 때려 현중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영교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이그죠 화상은 그죠 혜준씨 잘 지내줘 우리 같은 협회 사람들끼리 언제 술 한잔 합시다 협회? 무슨 협회? 끼어들어 묻는 현중에게 영교가 답했다 몰랐냐 우리 같은 전대협 소속이잖아 전대협? 혜준씨나 나나 머리에서 광채가 나잖냐 아 전국 대머리협회 너야 그렇다 치더라도 혜준씨는 왜 거기다 끌어다 붙여 뭐 혜준씨는 임시회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암튼 혜준씨 퇴원하고 나면 술 한잔 예약입니다 현중과 영교가 펼치는 만담 한대목에 절로 웃음이 났다 혜준아 그만 자야지 인우가 물을 새로 떠다 놓으며 시계를 쳐다보았다 오빠 아직 전화가 아 그래 아직 전화가 안 왔구나 오늘은 늦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벨이 울리기가 무섭게 혜준이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아 아 이모 이모에겐 미안했지만 절로 내빠진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잠깐만 오빠 바꿔줄게 혜준은 얼른 수화기를 인우에게 건넸다 예 엄마 이제 재우려고요 예 예 인우는 간단히 통화를 끝내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자정이 다 되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렸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오늘은 전화 안 하려나 봐 그냥 자야겠다 혜준은 인우를 보고 웃으며 잘 차비를 했다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걸어보지 그러니 뭐하러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혜준은 누워서 이불을 목까지 당겨 덮고 졸리지도 않은 눈을 감았다 그런 혜준을 인우가 묵묵히 보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혜준아 가끔은 말이야 혜준이 눈을 떴다 가끔은 네가 먼저 전화도 하고 그래 때론 투정도 부리고 때론 불평도 하고 때론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도 되는 거야 혜준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넌 도무지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쁜 버릇이야 너는 그 사람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러는 게 서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오빠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그래 투정이라니 불평이라니 당치도 않아 난 그저 그 사람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조금 더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바보 너 그런 생각이 오히려 이기적인 거야 네가 그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 조금도 기대 오지 않는 상대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 그 사람 네가 완전히 그를 믿고 기대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알아 나도 알고 있어 사실은 알고 있어 그는 나를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주리란 걸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내가 기대면 부담스러워 혹시 그가 가버리면 어쩌나 혜준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수화기를 쥐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때 조용한 소음과 함께 지완이 희죽거리는 얼굴로 병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녀의 침대까지 곧장 걸어와 자리에 털썩 앉은 그가 눈을 크게 뜬 혜준을 말끄러미 쳐다보면서 말했다 혜준아 나 나 술 먹었다 여튼 술 냄새에 비해 그의 말투는 상당히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연신 희죽거리며 웃는 그의 모습에 인우는 어처구니 없어 했고 혜준은 그저 그가 반갑기만 했다 형님도 참 술 마시고 여길 오면 어떡합니까 인우가 가볍게 면박을 주었다 아 집 찾아갈 자신이 없어서 미안한 듯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가 또 희죽 웃었다 우리 혜준이 잘 있었니? 지환의 애틋한 시선은 혜준에게서 잠시도 떨어질 줄을 몰랐다 박간 누님한테 용기 안 걸리고 들어왔네요 인우는 엄하기로 이름난 박 간호사의 동태를 살피기라도 하려는 듯 고개를 빼고 병실 바깥쪽을 살피며 말했다 웬걸 걸렸어 에어샤워로 소독하고 들어오는 길이야 지환이 진저리를 쳤다 그러면서도 그는 웃고 있었다 혜준아 나 좀 안아줘 보고 싶었다 지환이 혜준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어리광을 부렸다 아이고 누가 보호자인지 정말 모르겠네 인우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민혜준이가 유지환이 보호자지 안 그래? 혜준은 그저 빙긋이 웃으며 자신에게 기대진 그의 갈색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여기서 잘 거니까 넌 그만 집에 가라 지환은 인우를 내쫓았고 인우는 지환을 향해 군소리를 늘어놓으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띄고 병실을 나섰다 인우가 가고 나자 지환의 어리광은 한층 더 심해졌다 오늘은 일찌감치 너한테 오려고 근데 갑자기 광고주가 따돌리려고 했는데 민석이가 눈치를 줘서 술 먹고 늦었는데 안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보고 싶어서 두서없이 띄엄띄엄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혜준은 계속 그의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조용히 얼굴을 묻고 있던 그가 긴 숨을 내쉬었다 나 여기서 자도 되지? 고개를 파묻은 채 눈만 들어 묻는 지환을 그녀는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의 얼굴이 피곤해 보여 마음이 묵직하게 저려왔다 당신 힘들구나 나 때문에 힘든 거구나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구나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건 혜준인데 오히려 그가 위로하듯 손을 들어 올려 그녀의 뺨에 갖다댔다 부드럽게 볼을 어루만지는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당신 취하니까 볼만하네요 안 하던 어류강을 다하고 혜준은 그를 보며 웃었다 지환은 기어이 혜준의 좁은 침대를 파고들어 곁을 차지하고 누웠다 팔을 혜준의 목 밑에 넣고 그녀를 가까이 당겨 품에 안고 누운 그가 곧 편안한 숨을 내쉬며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느끼며 혜준은 오래도록 잠을 못 이루었다 훌쩍거리는 울음소리에 그는 눈을 떴다 누구지? 어디서 누가 울고 있는 거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의 눈에 커다란 십자가가 걸린 성당의 웅장한 모습이 들어왔다 그리고 성당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원천인 작은 소년의 뒷모습이 보였다 웅크린 조그만 어깨가 흔들리며 흐느끼고 있다 작은 흐느낌이 점점 커지며 성당 내부를 공명시켰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 그의 가슴을 서서히 짓눌러왔다 위로해 줘야지 왜 울고 있는지 물어봐야지 그는 소년에게로 다가갔다 흐느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년의 작은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휘저었다 그는 소년의 어깨를 어루만지려 손을 들어 올렸다 그때 그저 웅얼거림이었던 소년의 흐느낌이 언어가 되어 그의 귀로 흘러들었다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는 들어 올렸던 손을 멈추고 말았다 그는 소년을 알고 있다 그것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 그때 누군가 성당 문을 연다 소년이 고개를 들어 올린다 눈물에 젖은 소년의 얼굴이 보이고 소년은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안 돼 돌아보지 마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지 마 그는 귀를 틀어 막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건지 그는 이미 알고 있다 엄마가 죽었다 안 돼 듣지 마 그러나 소년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목소리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그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말을 한다 혜준이가 죽었다 고개를 든다 소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귀를 틀어 막고 서 있던 그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가 냉정하게 다시 말한다 혜준이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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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말이 그의 귀에 메아리 친다 누군가 흐느낀다 돌아보니 성당 의자에 작은 소년이 앉아 있다 울지 마 저건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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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화는 헉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식은땀을 흘리며 숨까지 몰아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그제야 아 꿈이었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돌리니 그의 품에 잠들어 있는 혜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손을 그녀의 코에 대보았다 따뜻한 숨이 그의 손을 간지르는 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며 눈을 감았다 지화는 혜준을 더욱 가까이 당겼다 그리고 품속 더 깊이 그녀를 꼭 가두었다 응 산소가 부족해요 어느새 깼는지 혜준이 장난스럽게 짓눌린 소리를 냈다 하지만 지화는 그녀를 풀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안아줘 그녀에게 애원하듯 매달렸다 혜준은 그의 품속에 갇혀있던 팔을 겨우 빼내서 그의 허리에 둘렀다 나쁜 꿈이라도 꿨어요? 여전히 짓눌린 목소리로 혜준이 그에게 물었다 응 저런 무슨 꿈인데요? 몰라 기억 안 나 혜준은 그의 등을 다독였다 더 자요 아직 깜깜한데 내가 재워줄게요 응 어두운 병실에 등을 토닥이는 소리만 자그맣게 울렸다 하지만 지화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풀고 일어나 앉았다 혜준도 그를 따라 일어났다 민혜준 그는 혜준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너 맹세해 지화의 목소리는 비장감이 감돈다 싶을 정도로 진지했다 절대로 네가 먼저 날 떠나지 않는다고 맹세해 잠시 사이를 두고 그가 말했다 난 맹세해 절대로 내가 먼저 널 떠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도 맹세해 마주 잡은 그의 손이 뜨거웠다 그래 당신은 이런 사람이지 나보다 더 나를 애처로워하는 사람 이런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투정을 부리니 내가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니 혜준은 뜨거운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맹세의 말을 웃저렸다 절대로 내가 먼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이 맹세를 지킬 수 있을까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거울의 표면에 비치는 모습은 낯설기만 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를 흠칫 놀라게 하곤 했다 독한 약물은 그녀의 머리칼뿐만 아니라 피부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여기저기 두드러기가 돋고 또 곰고 가슴에는 약물을 끊임없이 투여하기 위한 중심 정맥관이 흉하게 매달려 있고 움직일 때마다 이런저런 기구들을 질비하게 달고 다녀야 하는 환자 핏기라곤 없는 얼굴이 붓기는 또 왜 그렇게 붓는지 그녀는 거울을 외면하며 돌아섰다 보고 싶지 않다 나조차도 보기 싫은 흉측한 얼굴 오늘은 그가 와 있는데 이대로 화장실에서 나가지 말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밀고 나서는데 아직 자고 있을 줄 알았던 그가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 돌아서 있던 그가 문이 열리는 기척에 해준을 발견하고는 금세 얼굴이 환해졌다 한참 기다렸어 그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서며 웃는 얼굴로 재촉했다 가자 나 아침밥 나눠줄 거지 오늘따라 그의 웃는 얼굴은 더 아름답게 보인다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찍히는 사람이 되었어도 성공했을 외모를 가진 당신 내겐 아깝다 해주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먼저 걸음을 뗐다 네 침대에 누워 있다가 박간 아줌마한테 들켰는데 잔소리 터지기 전에 도망 나왔어 네가 말 좀 잘해줘 그 아줌마 잔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니까 그가 박간호사의 잔소리를 떠올리며 진저리를 쳤다 도대체 상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시작되는 박간호사의 떽떽거림은 병동 내에서도 유명했다 손 잡고 가도 돼? 사탕을 바라는 아이처럼 조르는 말투로 묻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고 그냥 걸었다 멍 안 들게 살살 잘 잡을게 정말로 손이 잡고 싶은 듯 거듭 조르는 그를 향해 해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쌀쌀맞게 물었다 당신 정말로 내 손이 잡고 싶은 거예요? 응 왜냐고 묻고 싶은 것을 그만두었다 거침없이 대답하는 그에게선 가식의 냄새라곤 조금도 맡을 수 없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와 손을 잡고 걷고 싶은 것이다 자격지심에 괜히 골을 내려 했던 그녀의 마음이 이내 누그러졌다 해주는 손을 슬쩍 내밀어 보였다 그가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그의 얼굴 왜냐고 묻지 말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하는 게 아니지 직업 때문에 남들보다 여행을 많이 했다면 했달 수 있는데 아직도 못 가본 데가 많아 고갱이 정착한 땅 타이티도 아직 못 가봤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엔 아직 발도 못 딛어봤지 아마존에도 못 가봤고 이스터섬의 석상 모아이도 사진으로만 봤어 난 거길 다 가볼 거야 너하고 같이 손을 잡고 걸으며 그는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푸른 바다는 어디에 있을까 그가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나와 같이 찾아봐 줄 거지? 흔들림 없는 그의 눈을 보며 혜주는 상상해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푸른 바다에 나를 세워두고 그는 카메라를 들겠지 그리고 내게 말하겠지 혜준아 웃어 참 행복하겠다 참 행복하겠다 형 오후에 두 시간 비워요 스케줄표를 들여다보던 민석이 지환에게 알려주었다 행제다 잠깐 가서 혜준일 보고 올 수 있겠다 땡큐 민석에게 인사를 날리고 그는 일에 열중했다 그래야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리고 일이 끝나자마자 그는 바람같이 스튜디오를 빠져나갔다 병원에 도착해서 그가 본 것은 중심 정맥관을 통해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투여되는 약이지만 암세포 역시 그녀의 일부분 결국 암치료란 환자의 일부를 죽이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다른 세포 역시 약의 작용을 받아 약하게 또는 심하게 손상이 된다 그래서 암치료는 많이 고통스럽다 혜준은 떨고 있었다 아무리 이불을 끌어다 덮어도 멈추지 않는 오한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녀의 모습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눈을 꼭 감고 통증을 참아내는 그녀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있잖아요 혹시 병원에 왔는데 내가 치료받고 있거든 그냥 가줘요 당신이 보고 있으면 나 마음 놓고 아파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그런 나를 보는 당신도 같이 아플 테니까 그럼 내가 더 아플 테니까 약속해요 내가 치료받고 있을 땐 보지 말아요 왔다가도 돌아서서 그냥 가기로 해요 알았죠? 혜준아 소리 없이 불렀는데도 그녀가 눈을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지화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한걸음 병상으로 다가섰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떨리는 목소리는 그를 거부했다 가요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오지 말아요 보지 마요 그녀가 힘없는 손으로 담요를 당겨 머리 위까지 뒤집어쓰려 애를 썼다 그러지 마라 혜준아 나야 나라고 얼굴을 가린 그녀는 계속 그에게 보지 말라고 외쳐대고 있었다 지화는 담요를 꽉 쥔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멈추지 않는 그녀의 오한이 그의 손에 전해졌다 내가 이렇게 네 손을 잡고 있을 수 있게 해줘 내가 조금이라도 네 아픔을 덜 수 있게 해줘 하지만 혜준은 자꾸만 그를 밀어내며 그에게 가라고 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인우 어머니가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병실에 뛰어들어왔다 이모 이 사람 좀 보내줘 가라고 해줘 나중에 오라고 안타까운 눈으로 혜준과 지환을 번갈아보던 인우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유선생이 가는 게 좋겠어요 알았노라고 고개를 끄덕이고도 지환은 쉽사리 돌아서지 못했다 이렇게 아픈 너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가니 하지만 그는 돌아섰다 그녀의 손을 힘주어 한 번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며 그는 돌아섰다 돌아서서 나오는 그의 뒷모습을 그녀의 눈이 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붉어진 눈 지환은 속상한 얼굴 따위 그녀에게 보여 봤자 아무런 도움이 못 될 것이므로 지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 교수를 찾아갔다 반갑게 그를 맞은 최 교수의 표정도 그의 얼굴을 보고선 금세 어두워졌다 이대로는 어렵네 해모글로빈 수치도 백혈구 수치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 백혈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 1차 치료 실패하고 이번 2차 시작하면서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는 게 더 큰일이야 이대로라면 2차 치료가 끝날 때쯤엔 기증자가 나타난다 해도 이식이 가능할지 지금 당장 기증자가 나타나 준다면 모를까 최 교수는 차트에서 시선을 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이런 말 의사로서 정말 하기 싫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지환은 말없이 최 교수를 쳐다보았다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원망의 눈초리가 되는 걸 어쩌지 못했다 왜 좀 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지 않는 겁니까 애꿎은 최 교수에게 괜히 화가 나려 해서 지환은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의 없는 목내만 꾸벅하고 과장실을 나서려는데 언제 왔는지 시영이 얘의 무표정한 얼굴로 문간에 서 있었다 시영의 무표정한 얼굴도 한껏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어댔다 최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몰아 응답을 하기도 전에 다급한 외침이 흘러나왔고 최 교수는 인상을 굳히며 문간에선 지환을 쳐다보았다 해준 양이 쇼크를 일으킨 모양이야 수화기를 던지듯 내려놓은 최 교수가 방에서 뛰어나갔다 지환이 곧바로 최 교수를 따라 뛰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환은 최 교수를 따라 병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해준이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푸르게 얼룩진 채로 의식이 없는 그녀를 보며 지환은 덜컥 겁이 났다 해준아 그는 그녀를 살며시 흔들었다 해준아 너 왜 이래 눈 좀 떠봐 의사와 간호사가 그를 처지했다 보호자는 나가 계세요 해준아 해준아 지환은 그들을 뿌리쳤다 하지만 최 교수가 엄한 목소리로 그를 내보냈다 나가 있어라 지환아 나한테 맡기고 나가 있거라 최 교수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를 박 간호사와 시영이 데리고 나갔다 프레드니솔론을 투여했는데 아나필라시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최 교수가 해준의 동공을 확인하며 물었다 바이탈 사인은 맥박이 분당 1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정상인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온은 39.2 혈압은 80에 50 호흡곤란 증세가 있고 의식이 없는 걸로 봐서 쇼크 2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에피네피린은 일대천 에피네피린 0.3cc 피아주사 오더를 냈습니다 의료진의 대화를 들으며 그는 병실에서 나와야 했다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의자에 쓰러지듯 앉은 지환을 시영과 박 간호사가 다독거렸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조심성 없이 그녀의 침대를 파고들었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아니에요 약물에 과민반응을 보인 거예요 유선생 탓이 아니에요 박 간호사가 말했지만 지환은 자책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해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하루가 다 가도록 그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환은 면회도 허용되지 않는 중환자실 밖 복도에 망연히 앉아있었다 이렇게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들어가서 좀 쉬라고 다들 말했지만 그는 하룻밤이 꼬박 새도록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그리고 해준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중환자실 의사로부터 전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면회는 불가였다 시영은 지환을 억지로 일으켜 데리고 나갔다 지환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식당으로 그를 데려가는데 지환의 발길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환의 발길이 멈춘 곳은 병원 옆에 있는 성당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발길을 하지 않았던 곳이다 그는 비칠비칠 걸어서 성당으로 들어갔다 텅 빈 성당 예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녔던 그곳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성당 내부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었다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았다 시영이 통로를 사이에 두고 지환처럼 맨 뒷자리에 앉았다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을 앉아 있었다 형 시영이 그를 불렀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자꾸만 사이를 두고 말을 잇는 시영의 말투가 그가 하려는 얘기가 쉬운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대로 병원에서 보내긴 너무 아깝잖아 평소에 무심한 시영답지 않은 조심스런 어조로 그는 말을 이었다 좀 더 좋은 곳에서 해준 씨를 보내는 게 본인도 그걸 더 원하고 있고 지환은 시영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제야 조금씩 감을 잡아 나갔다 어제 해준 씨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이랑 여행 갔던 곳 그런 데서 마지막을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싸늘하게 지환이 시영의 말을 잘랐다 냉정하게 생각해 형 지금 형이 해준 씨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 지금 그 말이 지금 지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었다 너 여기서 나가라 성스러운 곳에서 욕하기도 너 쥐어 패기도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차가운 지환의 눈길에 시영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감정 없는 말투로 그를 향해 짓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의식을 잃을 거고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눈을 못 뜨는 날도 올 거야 각오해야 해 어쩔 수 없어 그 말을 남기고 시영은 성당에서 나가버렸다 수없이 터져나오는 한숨을 삼키면서 시영이 남기고 간 말은 성당 안에 그리고 지환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메아리 쳤다 시영의 말을 곱씹으며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던 해준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환은 그렇게 성당 맨 뒷자리에 앉아있었다 엄마 그의 입에서 슬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릴 듯 말 듯 작은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갑자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 치솟아 그는 격한 숨을 토해야 했다 헉헉거리며 격한 숨을 몰아쉬던 그는 숨을 밀치고 터져나오는 오열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흐린 십자가 그는 계속되는 울음 사이로 겨우 한마디씩 말을 뱉었다 엄마 그리고 또 터지는 오열 그는 한참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다 엄마 나 보여? 내 소리 들려? 엄마 내 마음도 보여? 저 애는 안 돼 저 애는 안 돼 그분께 가까이 있다면 엄마 나 대신 말씀 좀 전해줘 저 애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꽉 쥔 주먹으로 입을 틀어 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오열을 멈출 수가 없었다 11. 축복의 날은 예고 없이 그대를 찾아왔다 해주는 미안한 웃음으로 오랜만에 보는 지완에게 인사를 했다 나 때문에 많이 놀랐죠 지완은 간지러워 오는 눈물샘을 손으로 비비며 그녀를 향해 웃어주었다 너 시위하는 거지? 내가 자주 안 온다고 나 일부러 놀래킨 거지? 눈치 챘어요? 하여간 남자가 눈치도 빠르다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보지 말라는 약속 안 지켜서 내가 일부러 놀래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알았죠? 으름장을 놓는 해준을 보며 지완은 또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는 해준을 껴안았다 그녀의 등을 쓸어안고 머리를 하염없이 쓰다듬으면서 그는 펴지지 않는 얼굴을 자꾸만 펴보려 애썼다 누군가 그의 등 뒤에서 헛기침을 하며 존재를 알렸다 최 박사님 오셨어요 해준이 웃으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는 해준을 안고 있던 팔을 풀고 일어났다 아저씨 좋은 소식이 있네 눈에 띄게 밝은 얼굴로 최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다 기증자가 나타났어 최 교수의 말이 전하는 의미를 두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뉴스를 그들은 듣게 된 것이었다 정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해준이 물었고 지화는 최 교수의 대답을 숨죽이며 기다렸다 그래 이식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고 무균실로 옮겨서 이식에 필요한 치료를 시작하야 하네 마음의 준비는 됐겠지? 지화는 해준을 돌아보았다 벌써 해준의 눈에선 눈물이 후두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지화는 아무런 말 없이 벅찬 가슴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제 됐어 이제 된 거야 축복의 날은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왔다 그런데 어느덧 이식 수술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지화는 아침 일찍 무균실의 해준을 면회하고 기증자의 골수 채취가 잘 되었는지 물어보기 위해 최 교수를 찾았다 아 마침 잘 왔다 기증자가 지환이 널 만나고 싶다는구나 보호자를 만나고 싶어해요? 보호자를 보자고 한다는 건 골수를 기증하는 대가를 원하는 걸까? 아니 지환이 널 안다고 널 만나게 해달라던데 최 교수는 그를 만나게 해달라던 기증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인가 봐요? 만나야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데 최 교수가 그를 데리고 기증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갔다 원래 기증자가 환자 측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내게 말해라 감사 표시는 제가 먼저 나서서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저씨 최 교수를 보며 지환이 환하게 웃었다 최 교수와 지환은 노크를 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환은 침대 위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던 기증자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다 긴 머리칼을 늘어뜨리고 있던 기증자가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이자 지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표정 한번 볼만하군요 똑똑 부러지는 높은 톤의 목소리 박미령이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냐는 물음도 설마 하는 의문사도 지환은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그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뿐이었다 운명이란 참 얄굳죠 미령이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그리고 최 교수에게 요청했다 잠시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어요? 지환씨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최 교수가 병실을 나가자 미령은 다시 잡지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앉아요 천장 안 무너져요 미령은 잡지의 책장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웃기는 일이야 당신 여자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갖고 있다는 게 당신 상상조차 못했겠지? 당신이? 물어볼 것도 없었지만 지환은 그렇게 묻고 말았다 그래요 내가 기증자에요 지환은 다시 입을 꾹 닫았다 미령은 계속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계속 말이 없는 지환을 힐끔 쳐다보았다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요 지환은 한참 만에 입을 떼고 무뚝뚝하게 인삿말을 건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령은 흥하고 코드숨을 치더니 다시 그를 외면했다 그런데 어쩌죠? 난 아직 확신이 서질 않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미령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왔다 당신도 알다시피 난 남을 위해 조건 없는 선의를 베풀 만큼 착한 여자가 못되잖아 그래서 당신을 보자고 한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지환은 그녀의 시선을 받아내며 물었다 원하는 게 뭐야? 미령의 표정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당신은 나를 많이 상처냈어 어떤 상처는 지금도 덜 아물어 피가 나고 있을 정도야 적어도 그 대가 정도는 얻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지환은 다시 물었다 원하는 게 뭐야? 글쎄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은 나도 쓸 만큼은 있고 명예나 권력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녀가 딱딱한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어머나 무서워라 그녀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지환의 얼굴은 점점 더 딱딱해져갔다 원하는 게 뭐야? 말해 비장하기도 하시지 무릎이라도 꿇을 태세로군요 그걸 바래? 내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거? 지환은 진지했지만 미령은 그저 가볍게 어깨를 들썩이곤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것도 재밌겠네요 미령은 다시 잡지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 곁에 지환이 한참을 그저 서 있기만 했다 침묵 속에 책장 넘어가는 소리만 병실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몸을 숙였다 제발 부탁이다 해준 일 살려줘 미령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바닥에 닿은 그의 무릎을 자신을 향해 숙여진 그의 고개를 보았다 훗 코웃음을 치던 그녀가 깔깔거리며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곧 웃음을 그친 그녀의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버렸다 그녀의 입에서 표독스런 말에 가시가 쏟아져 나왔다 웃기는군 정말 웃겨 당신이 이렇게 웃기는 인간인 줄 몰랐어 천하의 코태 높던 유지환이 지금 내 앞에서 비는 거야? 그것도 바닥에 무릎씩이나 꿇고 앉아서 그 여자가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그 엄청나던 프라이드에 애고까지 다 쓰레기통에 쑤셔받고 지금 내 앞에 납작 엎드려서 뭐? 제발 부탁이다? 하하하 정말 말이 안 나오는군요 고개 숙인 지완의 입에선 똑같은 말이 다시 한번 흘러나왔다 제발 그 애를 살려줘 비명을 지르듯 미령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일어나요 당장 일어나요 일어나란 말이야 그러나 지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던 미령이 서서히 감정을 삭이며 그에게 차겁게 말을 뱉었다 좋아 이 정도라면 그 여자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이 이 정도라면 그 여자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겠군요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모든 걸 내던질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충분히 알았어 자 잘 들어요 지금부터 내 요구사항을 말할 테니까 내 요구에 응하느냐 거절하느냐 거기에 그 여자에게 단 하나 남은 희망이 달렸어 당신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 냉소적으로 비웃음을 띠며 미령은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균실의 한쪽 벽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벽을 통해 면회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말소리는 전달이 되지 않아 의사소통을 위해선 인터폰을 이용해야 했다 지완은 혜준을 보러 올 때마다 교도소 갔다고 넣어준 사식은 잘 먹었냐고 농담을 하곤 했다 기분이 어때요? 시영이 부드러운 미소로 혜준에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실감이 안 나요 혜준도 시영에게 웃음을 보였다 일주일 동안 방사선 치료다 뭐다 해서 힘들었죠 뭐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구역질 나서 밥도 잘 못 먹었을 텐데 어지럽진 않아요? 괜찮아요 생글생글 웃는 혜준의 얼굴이 무척 좋아 보였다 조금만 더 견뎌요? 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었다 근데 형은 어디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잠깐 들여다보고 그 뒤로는 여기 오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지완이 하루 종일 보이질 않았다 아버지께 가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영은 혜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수술하러 들어가고 자리에 없었다 시영은 스튜디오로 핸드폰으로 지완을 찾아보았지만 그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어딜 간 거지? 그날 밤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던 지완은 불숙 병원에 나타났다 형 어떻게 된 거야? 혜준씨가 하루 종일 기다리던데 나중에 얘기하고 나 좀 따라와 양손 가득 짐을 든 지완이 시영을 재촉해서 무균실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조용하던 무균실에 사소한 소란이 일었다 아 참 내가 무균실에서 근무한 지가 9년이 넘었는데 이런 물건이 여기 들어온 건 처음이야 그런데 정말 예쁘다 그쵸? 자 빨리 소독하자고 무균실에 들이는 모든 물품은 철저하게 소독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며 움직이자 누워 있던 혜준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나 앉았다 간호사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유리벽을 가리키자 혜준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지완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영도 함께였다 면회 시간도 끝났는데 어떻게 오늘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우겼지 뭐 우기는 데는 장사 없잖아 바빴어요? 피곤할 텐데 내일 오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마침 간호사 아가씨가 갖고 들어오네 자 천천히 돌아봐 그의 말에 혜준이 돌아섰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것은 새하얀 웨딩드레스였다 눈을 깜빡이며 서 있는 혜준에게 간호사가 웨딩드레스를 가까이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다시 지완을 돌아보았다 이건... 입어줄래? 그는 간단한 한마디로 청원을 하고 있었다 혜준은 그저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입어줄 거지? 그가 그녀의 대답을 재촉했다 그녀가 거절이라도 할까봐 불안해하면서 난... 뭐라 대답해야 하는 걸까? 혜준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기만 했다 나... 낫지 못할 수도 있어 이식을 받는다 해도 골수가 생착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생착되어 치료가 된다 해도 수년 내에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는데 당신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입기 싫으니? 그가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긴장했던 그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웃음이 떠올랐다 그럼 입는 거지? 입는 거다? 그렇게 다짐을 받고는 간호사에게 눈짓을 했다 간호사는 웃으며 그녀를 데려갔다 그리고 환자복을 벗기고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었다 입어도 되는 걸까? 정말 괜찮은 걸까? 눈부시게 새하얀 실크 소재로 만들어진 심플한 디자인의 드레스는 혜준을 위해서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그녀에게 꼭 맞았다 머리카락 한 올 없는 머리에 얼굴은 붓고 피부조차 엉망으로 군데군데 곪은 그녀지만 그래도 신부가 된 그녀는 아름다웠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 순간에 아름답지 않을 수 있을까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준은 그에게로 한 걸음씩 걸어갔다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그도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나비 넥타이를 멋지게 맨 그의 모습은 정말로 눈이 부셨다 꽃은 드릴 수가 없대 그는 혜준을 대신하듯 백장미 부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시영아 이리 가까이 와 니가 우리 증인이야 화려한 조명도 아름다운 꽃 장식도 나이든 주례도 웅성거리는 하객도 없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그가 유리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가 펼친 손바닥에 혜준도 손을 들어 올려 손바닥을 마주댔다 유리 따위는 사라져 버린 듯 그의 체온이 전해져 왔다 그가 맹세의 말을 읊기 시작했다 단 한 톨의 거짓도 들어있지 않음을 증명하듯 흔들림 없이 굳건한 그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평생을 걸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나 유지원은 죽는 날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미네준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지완의 목소리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혜준은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다 목소리조차도 아까워서 지완이 품 안에서 반지를 꺼냈다 그리고 스스로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반지 낀 손가락을 들어 혜준에게 보였다 이제 네 차례야 고개를 끄덕이고 혜준은 그가 했던 대로 천천히 맹세의 말을 한마디씩 읊어 나갔다 나 미네주는 나 미네주는 나 미네 나 미네 나 미네 나 미네 시야가 흐려져 당신은 내 아내야 웃고 있는 그의 눈동자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다 지금쯤이면 수술이 잘 끝났을까 호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완은 그녀를 생각했다 음 옆자리에 미령이 그에게로 몸을 기댔다 무슨 생각해요? 잠든 줄 알았던 미령은 깨어 있었다 나 좀 안아줘요 오늘까지 입원해 있어야 했는데 서둘러 출국하느라 지금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알죠? 스티어디스 불러서 담요 한 장 더 달라고 해줘요 미령의 긴 속눈썹을 내려다보며 지완은 무표정한 얼굴로 승무원 호출 단추를 눌렀다 나는 지금 호주로 간다 그녀를 버려두고서 내 마음만 그녀 곁에 남겨두고서 12. 치료가 중단되었다 결국 그녀가 알아버린 것이다 지완의 갑작스런 출국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모두들 지완의 출국을 신문을 통해 알았다 스포츠 신문 일면에 실린 영화배우 박미령의 결혼기사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출국해버린 그녀와 사진작가 유지완이 동행했다는 기사가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지면을 장식했다 각종 연애 프로그램에도 두 사람의 열애설과 결혼설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렸다 가판대의 노인신문을 처음 봤을 때 시영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그날 해준과 결혼서약을 하던 지완의 모습이었다 하객이라고 시영과 간호사 둘 뿐이었던 그 소박한 결혼식을 마치고 내일을 위해 푹 잘 자고 좋은 꿈 꾸라며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그녀에게 입맞추던 지완 무균실에서 나온 지완이 시영에게 말했었다 시영아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때 시영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저 스치는 인사 정도로 생각하고 지완을 향해 웃어주었다 그런데 출국이라니 그것도 박미령과 함께 신문을 본 연교와 현중 그리고 민석이까지도 시영에게 물었다 알고 있었느냐고 혹시 지완에게 무슨 얘기 들은 것 없냐고 병원에 와서 만난 이누 어머니와 이누 그리고 박간호사와 최교수도 시영이 지완을 대신해 뭔가 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줄 말은 없었다 현중과 관인은 뭔가 잘못된 거라 했고 연교와 민석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 짐작을 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길길이 뛰는 이누와 한숨만 내쉬는 이누 어머니 그리고 시영과 주치의인 최교수 모두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해준이 받을 충격이었다 이식은 성공적이었지만 여전히 길은 멀기만 했다 고열과 혈압 조하로 중환자실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입안과 목이 헐어 물 한 모금 못 삼키며 해주는 무균실에서 힘든 싸움을 계속했다 방사선 흐유증으로 가슴속이 유착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도 잘 견뎌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 식후 두 주 만에 혈액검사에서 해모글로빈이 6.7 백혈구가 1,600 혈소판 5만6,000으로 회복되었다고 골수가 제대로 생착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기뻐할 지환은 그녀 곁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일반 병동으로 내려온 그녀에게 모두들 지환에 대해 쉬쉬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도 알게 된 것이다 일반 병동으로 옮겨오면서 얼굴 가득 넘쳐나는 환한 웃음이 눈부시던 그녀가 표정을 잃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까 모두에게 일일이 고맙다고 건강해져서 꼭 신세를 갚겠다고 제잘거리던 그녀가 말문을 닫은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까 표정 없는 그녀의 얼굴이 모두를 걱정시켰다 음식을 거부하고 주사도 약도 모두 거부하고 지환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눈앞에 펼쳐놓고 해주는 뚫어져라 그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맹세가 실린 작은 맹을 손바닥에 꽉 움켜쥐고서 미동도 않고 앉아서 생각에 잠긴 그녀를 보며 시영은 걱정이 앞섰다 지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직도 많은 여정이 남은 긴 싸움을 포기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혹 자신의 삶조차도 체념하려는 것은 아닐까 해준에게로 다가가려는 시영을 이누가 막고 나섰다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누도 걱정 탓인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한숨과 함께 이누의 말이 이어졌다 저 녀석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하루종일 저러고 있었어요 시영은 그녀에게 지완의 마지막 말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그 말은 분명 해준을 염두에 둔 말이었으리라 시영은 이누의 만류에도 그녀에게로 다가섰다 그리고 말을 막 꺼내려는데 해준이 시선을 돌려 시영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왔어요 예상치 못한 해준의 웃음에 시영은 당황스러웠다 그녀의 시선은 그렇게 당황한 시영을 지나 이누에게로 향했다 오빠 나 배고파 박간호사 언니 좀 불러줘 오늘 약도 안 먹었고 주사도 안 맞아서 많이 화나셨겠다 어 어 그래 이누은 뛰듯이 병실에서 나갔다 시영은 그녀의 마음이 어떤 건지 궁금했다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해준이 그를 보며 말했다 빨리 건강해져야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갈 거예요 가서 물어볼래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녀의 눈 속엔 포기도 체념도 없었다 강한 믿음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혹시 가위 있어요? 그녀는 신문에서 지완의 사진을 오려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뜩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 처음엔 그냥 그에게 빌어보라고 할 참이었다 눈물 뚝뚝 흘려가며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던 그때가 생각나서 그의 자존심을 엉망으로 뭉게 놓고 싶었다 그런데 미령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너무나 쉽다는 듯 자존심 따윈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너무나 화가 치밀었다 그 여자가 뭐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신경질이 났다 그래서 1년을 저당 잡히라고 했다 1년 정도면 되겠지 미령은 그렇게 생각했다 1년 정도면 되겠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이니까 거의 무산된 사진집 계약을 미령이 나서서 다시 살려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와의 결혼서를 기자들에게 흘렸다 그 여자도 신문을 보고 나면 포기하겠지 하는 계산이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건너와 6달 현실은 그녀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는 미령에게 말조차 하지 않았다 잇수되 없는 사람 그게 지완이었다 그는 종이비행기를 접었다 새하얀 종이로 만든 종이비행기가 그의 방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종이비행기를 접고 또 접었다 쿵쾅거리며 마룻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발소리는 2층에 있는 그의 방까지 이어졌다 이제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미령이 싫은 소리를 할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그리고 미령이 험한 얼굴로 그에게 높은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댔다 내가 하지 말랬지 내가 그따위 물건 그랬잖아 하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듯 계속 손을 놀려 종이비행기를 접었다 입술을 깨물며 그를 노려보던 미령이 이성을 잃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방 안에 흩어진 종이비행기를 손에 닿는 대로 잡아 쫙쫙 찍기 시작했다 미령은 몇 달 전부터 그가 접어대기 시작한 종이비행기를 끔찍히도 싫어했다 내가 이따위 거 접지 말랬잖아 어? 접지 말라고 접지 말라고 종이비행기는 찢어지고 망가져 그저 종이조각으로 방 안에 흩날렸다 그러나 그러나 아직 분이 덜 풀린 듯 미령은 숨을 몰아내시고 그녀는 표독스럽게 그를 향해 내뱉었다 흥 그런다고 내가 당신을 놔줄 줄 알아? 내가 그랬지 1년이라고 1년 동안 당신의 시간은 내게 속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1년은 아직 6개월이나 더 남았어 알겠어? 그녀가 들어올 때처럼 요란한 문소리를 내며 가버렸다 그리고 방에는 그가 홀로 남았다 여러 날 면도를 하지 않아 덥수룩하게 수염이 도단한 얼굴에 의욕을 잃은 어두운 눈을 한 그가 종이비행기를 접고 있다 가진 종이를 모두 접은 그는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에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가라 멀리 가라 갈 수 있다면 그녀에게까지 가라 인후 어머니는 갓난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것처럼 마음이 안 놓이는지 자꾸만 해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주의사항을 거듭 일러주었다 밥하고 약은 꼭 제 시간에 먹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고 최 박사님이 적어준 병원 주소랑 전화번호 잘 챙겼지 그쪽은 여름이라는데 날씨가 정반대라서 우리 혜준이 몸이 놀라진 않을지 모르겠네 아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혜준은 그저 웃기만 했다 걱정마 이모 무사히 잘 다녀올게요 여기 준의사 선생님 한번 대동하고 가잖아 인후 어머니는 혜준과 동행할 시영을 쳐다보며 그나마 안심하는 눈치를 보였다 최 박사가 보증했으니 믿어도 되겠지 잘 부탁해요 우리 혜준이 시영은 대답 대신 인사를 꾸벅했다 비행기 창 너머로는 구름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시영은 혜준이 혹 필요한 기색을 보이지는 않는지 그녀의 얼굴을 자주 살폈다 공항에서의 활기차던 모습과는 달리 탑승하고 난 후에 혜준은 매우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괜찮죠 시영이 묻자 혜준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슬쩍 웃으며 그에게 대물었다 괜찮아 보여요 시영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말했다 사실은 많이 걱정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실증이 났던 건 아닐까 싶어서 그렇다 해도 만약 그렇다 해도 나한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떠나서 그 사람 내가 늘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홀가분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며 웃었다 내 말이 그럴 듯 하죠 하지만 방금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은요 그녀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 사람이 날 떠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뭔가 나한테 말할 수 없었던 말 한마디 못해주고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만약 그런 거라면 억지로 그녀와 함께 떠나야 했던 거라면 그 사람 그동안 맘 놓고 웃지도 못하고 지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데려와야죠 그녀와 싸워서라도 내가 데려와야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왼손 약지에서 빛나고 있는 결혼반지를 끊임없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여기에요 지영이 차를 멈추었다 혜주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평범한 2층짜리 목조 주택이었다 잔디가 깔린 마당이 있는 외국 영화에 흔히 나오는 그런 집 여기 당신이 있다 이곳에 당신이 있다 시영이 그녀의 곁으로 와서 함께 섰다 시영씨 그 사람 못 본 게 얼마나 됐죠 음 여름이 시작되려 할 때 혜준씨가 이식을 받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 끝나가니까 여덟달인가 여덟달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 없이 지냈구나 이제 내가 왔어 당신에게 내가 왔어 혜준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종이비행기가 소리도 없이 날아오더니 걸어가는 그녀의 눈앞을 스쳐 잔디 위로 툭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하나의 종이비행기가 어디선가 날아와 또 마당 한구석에 떨어졌다 혜준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고개를 들었다 2층의 창 하나가 열려있고 거기서 또 하나의 종이비행기가 날아올랐다 그것은 허공을 몇바퀴 맴돌다가 혜준의 발치에 툭 떨어졌고 그녀는 몸을 숙여 종이비행기를 주었다 하얀 종이 위에 뭔가가 씌어져 있었다 그녀는 접힌 종이를 살며시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낯선 이국당에 와서 대하는 너무나 낯익은 글자가 그녀를 울리고 있었다 민 해 준 눈에 익은 자신의 이름 석자가 하얀 종이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창은 이제 닫혀 있었다 혜준은 현관으로 걸어가 조인종을 힘껏 눌렀다 내가 왔어 당신에게 내가 왔어 하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잊어버린 거 아니지 우리가 나눴던 맹세를 설마 잊은 건 아니지 죽는 날까지 나만 사랑할 거라고 절대로 당신이 먼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잖아 손이 아프도록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당신 날 떠난 거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거지 그래서 내가 왔어 왜냐하면 난 왜냐하면 난 당신 아내니까 철컥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면도를 하지 않은 까칠한 얼굴 덥수룩하게 자라버린 머리칼 아무렇게나 무성의하게 차려입은 옷차림 그리고 죽어있는 당신의 눈 안녕 잘 지냈나요 비행기 안에서 수십 번을 연습했던 미리 준비해온 인사말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 그저 그를 마주보는 것만으로 알아지는 모든 것 아무런 표정도 없이 죽어있던 당신의 눈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한다 수척한 당신의 얼굴이 내게 말을 한다 너 너 너니 정말 너니 네가 온 거니 당신의 떨리는 손이 나를 확인하려는 듯 내 볼에 와 닿는다 정말로 정말로 내게로 네가 와준 거니 흔들리는 당신의 눈자위가 붉어진다 니가 맞구나 정말로 너로 니가 내게 온 거구나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내놓지 못하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틀린다 소리 없는 당신의 외침이 파도처럼 나를 휩쓸고 간다 그리고 통곡처럼 간신히 내뱉는 당신의 목소리 혜준아 겉모습만큼이나 까칠한 그의 목소리에 혜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넘쳐올렀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줄곧 품에 품고 온 한마디의 말을 집에 가요 그의 손이 그녀에게 닿는다 어느새 그녀는 그의 품에 있다 외출에서 돌아오던 미령은 차 안에 앉아서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았다 자신과 지내던 날들 동안 감정이라곤 모두 죽은 사람처럼 무표정하던 지완이 혜준을 품에 안으며 아이처럼 우는 것을 그녀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혜준이 그의 눈가를 닦아주는 것도 그가 혜준의 얼굴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는 것도 모두 지켜보았다 절로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섰다 그리고 소리가 나게 일부러 힘껏 차 문을 닫았다 일시정지 모두가 동작을 멈추고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 집에서 도대체 뭣들 하는 짓이야? 그녀의 세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정말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유주환 당신 정말 짜증나서 더는 못 봐주겠군 당신들 모두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미령은 그들을 스쳐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2층으로 달려가 지완의 짐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차라리 잘 됐어 저렇게 함께 있고 싶다는데 가지라고 그래 난 이제 포기했어 너희들이 이겼어 결국 잠시 후 차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 그동안 지완이 머물렀던 방에 멍하니 앉아있던 미령은 기운 없는 걸음으로 아래층에 내려왔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거실에 누군가 앉아있었다 당신은 여기서 뭐하는 거야 시영이 그녀를 쳐다보고는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령은 입술을 깨물고 그를 노려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풀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에필로그 난 속았어 요즘 들어 지완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었다 잔뜩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며 지완은 늘상 투덜거렸다 정말이지 니가 이렇게 지저분한 녀석인지 몰랐다 해주는 그가 열심히 치운 덕택에 아주 말끔해진 거실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퍼먹고 있었다 사람 사는 집이 다 그런 거지 뭘 그래요 하지만 지완은 아직도 한참은 더 치워야 할 집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이냐 돼지우리도 이보다는 낫겠다 청소형 고무장갑을 가지러 잠시 욕실에 들어간 그가 고개를 빼고는 또다시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너 머리 감고 나면 머리카락 모아서 그때그때 버리라 그랬지 내가 세면대 온통 머리카락이잖아 정말 말 안 들을래 혜주는 힝하고 웃으며 혀만 날름거렸다 혜주는 정말 청소에 취미가 없었다 옷은 벗으면 벗는 대로 허물벗듯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일 수였고 책도 뽑아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매번 잊어버렸다 먹던 과자 봉지며 낙서한 종이며 방 하나를 어지르는데 삼십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인우가 놀러와서는 지완이 그걸 몰랐다는게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몰랐어요? 혜준이 어려서부터 어지르기 대장으로 유명했는데 언젠가 머리카락까지 꼭꼭 찍어내며 흔적을 없애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하지만 그녀의 뒷지닥거리를 하면서도 지완은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다 오늘은 또 어디일까 요즘 그녀는 지방 곳곳에 표시를 하고 있었다 매직으로 쓰여진 그녀의 이름이 청소를 하다보면 지방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벽 한 귀퉁이에도 민해준꺼 이라고 씌어져 있고 침대 스커트를 들춰보면 침대 다리에도 역시 민해준꺼 슬리퍼 밑바닥에도 민해준꺼 머그컵 밑에도 민해준꺼 문자 뒤에도 자그맣게 해준이꺼 이라고 표시를 해둔 것이었다 지완은 그런 표시들을 하나씩 발견해낼 때마다 해준의 행동에 저절로 웃음이 났다 그는 오랜만에 야외 촬영을 나가고 해준은 혼자 집에 남았다 저녁때가 다가와서 집안을 둘러보니 자신이 둘러보기에도 집안이 너무 어지러웠다 해주는 큰 맘을 먹고 청소를 하기로 했다 그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먼지 없이 깨끗하게 쓸고 닦고 머리카락도 테이프로 꼭꼭 찍어모으고 침대 시트도 갈아서 칼날같이 반듯하게 접고 욕실도 반짝반짝하게 닦았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며 흠 이 정도면 백점 오랜만에 노동을 했더니 배가 고팠다 그녀는 집 앞 편의점으로 나가서 시리얼과 우유를 샀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주방에서 시리얼 봉지를 찢어 그릇에 부으려는데 침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시리얼 봉지를 든 채로 침실로 갔다 언제 왔는지 그가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등을 떠밀며 하고 소리를 쳤는데 돌아보는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제일 비싼 카메라에 내가 낙서해 놓은 걸 눈치챘나 허둥대는 해준을 지완이 붙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마구 흔들며 그가 소리를 쳤다 누가 너더러 누가 너더러 한밤중까지 이어질 줄 알았던 야외 촬영이 예상외로 초저녁에 끝이 났고 서두르면 해준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는 급하게 스튜디오로 돌아온 참이었다 카메라만 카메라만 넣어두고 휘파람을 불며 위층으로 올라왔는데 집안이 텅 비어 있었다 말끔한 집안 깨끗한 욕실 칼날처럼 접힌 침대 시트 해준아 너 설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런데 그때 해준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가 그녀를 확 당겨서 네가 또 가버린 줄 알았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내가 가긴 어딜 간다고 게다가 이 집안에 내가 사인해둔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간다 해도 그걸 다 가지고 갈 텐데 물론 당신까지도 다시는 청소 같은 거 하지마 치 내가 지저분하다고 불만이었던 건 당신이잖아 해주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려고 그를 살짝 밀었다 그런데 그 순간 촥 하는 소리와 함께 시리얼이 바닥에 확 쏟아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준의 입에서 배시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당신이 당신이 다 치워 킥킥거리는 해준을 보며 지완이 또 중얼거렸다 내가 속았어 그날 밤 해준은 눈을 반짝이며 지완에게 말했다 한 번만 응? 딱 한 번만 글쎄 안 된다니까 하지만 그녀는 자꾸만 글을 졸랐다 딱 한 번만 쓰자 그녀는 그의 몸에 민해준 거 이라고 쓰고 싶다 그리고 이왕 쓰는 김에 착하게 살자 도 쓰고 이리 내놔 그가 그녀의 손에 든 매직을 뺏어갔다 그리고 사악한 웃음을 지우며 그녀에게로 한 걸음씩 다가섰다 안 돼 비명과 웃음을 동시에 터트리며 해주는 그에게서 달아났고 그 뒤를 지완이 웃으며 쫓아갔다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다 해피엔딩을 꿈꾸는 그대에게 흔적을 쓰면서 참 행복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격려의 말씀에 힘입어 끝까지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환과 해준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함께 울었던 착한 당신 당신께 이 글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까지 그대 가슴에 자그마한 흔적으로 남고 싶습니다 오 미 자 네 긴 시간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셨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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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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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